그의 말소리는 두껍고 투박했으나 말은 떨렸고 안색을 새파랗게 질려있었다 임평진은 잔잔히 웃더니 말을 했다 영웅호걸 청성사수 중에 너는 세 번째이지 그런데 호걸의 기계가 손톱만금도 없구나 정말 웃기는군 웃겨 영웅호걸 청성사수는 청성파의 무공이 제일 강한 후인형 홍인웅 오인호 나인걸 등 4명의 제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나인걸은 이미 상남취설로에서 영호충에게 살해되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모두 이곳에 있었다 임평진은 또 냉소를 하더니 말을 했다 저기 앉아계신 영호형께서 구웅야저 청성사수라고 하여 너희들을 맹수로 비유했는데 너희들을 너무 치켜세워준 것 같군 내가 보건대 흥 너희들은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다 우인호는 무섭고 화가 나서 얼굴색이 더욱 새파래졌다 손은 칼자루를 쥐고 있었으나 끝내 검을 빼지 못했다 바로 이때 동쪽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두 마리의 말이 급히 달려왔다 문막 앞에 이르자 말을 세웠다 여러 사람은 고개를 돌려보았다 어떤 자들은 억하고 소리를 질렀다 앞에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몸집이 뚱뚱하고 키가 작은 곱추였다 바로 사람들이 그를 세북명타라고 부르는 목고봉이었다 뒤에 한필의 말을 타고 온 사람은 바로 악영산이었다 영호충은 악영산을 보자 가슴이 불같이 일어나며 크게 기뻐하였다 그러나 악영산의 두 손은 뒤로 묶여 있었으며 악영산이 탄 말고 삐도 목고봉 손에 쥐어져 있었다 틀림없이 목고봉에게 잡힌 것 같았다 영호충은 견디다 못해 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생각을 하였다 그의 남편이 이곳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나설 필요가 있는가 남편이 구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다시 구해도 늦지 않겠구나 임평진은 목고봉을 보고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보배 처참 기쁘기 그지 없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나의 부모님을 죽인 자 가운데 이 곱추도 끼어 있었지 뜻밖의 하늘이 준 좋은 기회구나 오늘 목을 내놓으려고 이곳에 오다니 정말로 하늘이 도와준 것이다 목고봉은 그러나 임평진을 알지 못하였다 그날 형산 유정풍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 만났지만 임평진은 그때 곱추로 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위기양양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후에 그가 곱추로 분장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면목을 본 적이 없었다 목고봉은 고개를 돌려 악영산을 향해서 말을 했다 많은 친구들이 이곳에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다 우리는 바로 떠나자 그는 청성과 항산 두파의 사람이 많이 있음을 보고는 내심 염려가 되었다 그들이 틀림없이 악영산을 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곳을 빨리 떠나려고 하였다 악영산은 몸에 상처를 입고 숭산의 부모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여뒀다 그러나 채 얼마 가지도 못하고 목고봉을 도중에서 만났던 것이다 목고봉은 마음이 좁고 생각이 짧은 사람이었다 그날 악불군과 내공 시합에서 이기지 못하고 임진남 부부가 그에게 구출이 되자 내심 패배감에 젖어 있었다 또한 나중에 임진남의 아들인 임평지가 화산 문화에 들어가 악불군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는 것을 알고는 벽사건보가 틀림없이 화산파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더욱 화가 머리끈까지 치밀어 있었다 오악파가 출범했다는 소리도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다 오악건파는 평소 그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좌행선조차도 그에게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못마땅하여 숭산 부근에 잠복하여 오악파 문인들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렸었다 무리를 이루고 함께 내려온다면 그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홀로 따로 떨어져 내려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암암리에 몇 명을 처치하여 마음의 울분을 풀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군웅들은 산을 내려올 때 모두 수십 명 내지 수백 사람이 동행하여 내려오자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가까스로 악영산이 혼자서 말을 타고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앞을 막아섰던 것이다 악영산의 무공은 본래 목호봉에 미치지 못하고 더욱이 몸에 상처를 받고 있었으며 또 목고봉이 갑자기 급습을 하자 그에게 잡혔던 것이다 목고봉은 그녀가 스스로 악불군의 딸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 화가 나 그 자리에서 악영산을 은밀한 곳에 숨겨두고 악불군을 협박해서 벽사건보와 맞바꾸려고 작정했던 것이다 그래서 말을 달려 급히 가는 데 뜻밖의 도중에서 청성항산 두파의 사람들과 부딪혔던 것이다 악영산은 내심 생각하였다 지금 이대로 내가 끌려간다면 그 누가 나를 구해 준단 말인가 그녀는 자기의 어깨에 상처를 돌보지도 않고 몸을 옆으로 하여 말해서 굴러떨어졌다 목고봉을 일가를 했다 무슨 수작이냐 말해서 잽싸게 뛰어내려 몸을 숙여 악영산은 등허리를 거머쥐었다 영호충은 내심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으니 임평직과 틀림없이 구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임평진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좌측 옷소매에서 한자루에 접는 부채를 꺼내 가볍게 펴더니 살살 붙였다 때는 3월의 날씨라 북방의 얼음과 눈이 막 녹을 때여서 부채를 쓸 필요는 없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고의로 하는 것 같았다 목고봉은 낙영산의 등허리를 거머쥐더니 말을 했다 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그녀를 들어 말 한 장 위에 올려놓고 말에 뛰어오르더니 말곱비를 잡고 가려고 하였다 임평진은 말을 했다 이 목가노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내 놈의 무공이 변변치 않다고 말을 하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목고봉은 멈칫하였다 임평지가 혼자 앉아있고 또한 청성파의 사람들도 항산파의 사람도 아닌 것을 보고는 그의 정체를 물었다 너는 누구냐 임평진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왜 나에게 물어보느냐 무공이 변변치 않은 놈이 너지 내가 아니다 목고봉은 말을 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임평진은 팍 하고 소리를 내더니 부채를 접어 여창의를 가리키며 말을 했다 바로 청성파의 여관주이다 그는 최근 정묘한 검수를 봤는데 그것은 천하에서 으뜸인 건법이다 아마 그것을 벽사건법이라고 하지 목고봉은 벽사건법이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정신이 크게 진작되어 옆눈으로 여창의를 쳐다보았다 손에는 찻잔을 들고 멍청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여창의를 보자 목고봉은 임평지의 말을 듣고도 마치 못들은 양말을 했다 여관주 당신이 벽사건법을 봤다니 축하합니다 여창해는 말을 했다 거짓이 아니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보았소 목고봉은 놀라고 기뻐서 단숨에 말해서 뛰어내리더니 여창해가 앉아있는 의자에 다가다서 말을 했다 듣건데 그 건보는 화산파의 악불군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걸 봤소 여창해는 말을 했다 나는 건보를 보지 못했고 단지 어떤 사람이 그 건법을 쓰는 것을 봤을 따름이오 목고봉은 말을 했다 오호라 일이 그렇게 되었군요 벽사건법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복주 보기표국의 후손이 그 벽사건법을 배워서 쓰는데 정말로 너무나 웃겨 하마터면 이빨이 빠질 뻔하였소 당신이 본 것은 틀림없이 진짜를 보았겠지요 여창해는 말을 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릅니다 그 건법을 쓰는 사람은 바로 복주 보기표국의 후손입니다 목고봉은 껄껄껄 크게 웃더니 말을 했다 당신은 헛살았소 건법의 진짜 가짜도 구분해 내지 못하니 말이오 복주 보기표국의 그 임진남이라는 자는 당신 손에 죽지 않았소 여창해는 말을 했다 벽사건법의 진짜와 가짜를 나는 구분해 내지 못하오 목대협은 격문이 넓고 고묘 탓이니 틀림없이 진짜 가짜를 구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목고봉은 일찍이 이도인의 무공이 무림의 인류 고수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자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킥킥 웃더니 사방을 둘러보았다 사방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표정들이 심히 괴상망칙하였으며 마치 자기가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말하였다 만약 내가 본다면 진짠가 가짠가를 알 수 있을 것이오 여창해는 말했다 목대협께서 보시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람이 벽사건법을 쓸 줄 압니다 목고봉은 내심 멈칫하여 사방을 둘러보았다 임평지의 표정이 제일 만만해 보여 물어보았다 이 청년이 그 건법을 사용할 줄 압니까 여창해는 말을 했다 탄복했소 탄복했소 과연 목대협이 눈은 고명하오 보자마자 알아차리다니 말이오 목고봉은 위아래로 임평지를 흘겨봤다 그의 옷차림새는 화려해 드며 마치 돈 많은 귀공자 차림이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여창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흉계를 꾸며 나를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수가 많으니 이 자리에서 그들과 맞 부딪힐 수는 없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보자 악불군의 딸이 나한테 있는 한 그 건보는 틀림없이 내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즉시 껄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여러 날 날 못 봤더니 당신은 여전히 농담을 즐기고 있군요 이 곱추는 일이 있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겠습니다 격사건보도 좋고 항마건법도 좋지만 이 곱추는 지금까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소 모두 잘 있으시오 이 말을 하자마자 몸을 튕기더니 이미 말짠 등 위에 올라 있었다 몸은 민첩하기 이를 데 없었다 바로 이때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무엇인가 어른거리는 듯하였다 마치 임평지가 몸을 나려 목고봉의 앞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바로 그의 부채가 가볍게 흔들리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의자 옆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여러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목고봉은 소리를 지르더니 말을 재촉하여 떠났다 그러나 영호충 영영 여창애와 같은 고수들은 분명히 임평지가 손을 내밀어 목고봉이 타고 있던 말의 몸에 이미 손을 썼음을 확연하게 볼 수가 있었다 과연 그 말은 몇 발짝 달려나가더니 갑자기 머리가 운막의 기둥에 부딪혔다 이 부딪힌 힘은 너무나 커서 반쪽의 운막이 삽시간에 가라앉았다 여창애는 몸을 날려 밖으로 뛰쳐나갔다 영호충과 임평지 등은 머리에 보리집과 잡초 등을 뒤집어 썼다 정학은 손을 내밀어 영호충의 머리에 풀을 거두어 내렸다 임평지는 몸 쭉 달싹 않고 두 눈은 똑바로 목고봉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목고봉은 약간 주저하더니 말잔등에서 내려와 말곱비를 풀었다 그 말은 다시 달려나가더니 머리를 큰 나무에 부딪혔다 큰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땅바닥에 꼬꾸라지고 말머리에는 온통 새빨간 피로 범벅이 되었다 말의 행동이 이렇듯이 괴상망칙한 것은 틀림없이 말의 두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 같았다 그것은 임평지가 조금 전에 신속하게 이를 데 없는 수법으로 말의 두 눈을 찔러서 멀게 했던 것이다 임평지는 부채로 천천히 좌측 어깨에 풀들을 떨어내더니 말을 했다 봉사가 눈이 먼 말을 타다니 정말 위험하구나 목고봉은 껄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이놈은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여창애가 말하기를 너는 벽사건법을 쓸 줄 안다고 그랬는데 이 어르신께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임평지는 말을 했다 좋다 내가 틀림없이 네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는 나의 집에 벽사건보를 보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죽였다 그 죄값이야말로 여창애와 별반 차이가 없다 목고봉은 깜짝 놀랐다 눈앞에 이 공자가 임진남의 아들이라고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암암리에 계산을 하였다 그가 감히 이렇듯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뭔가 있긴 있구나 오아 건파가 이미 한파로 합병이 되었으니 항산파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잽싸게 악영산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내심 생각하기를 적은 많고 나는 혼자이다 이 여자가 알고 보니 그의 마누라였구나 그녀를 끼고 있으면 그는 틀림없이 고분고분할 것이다 갑자기 등 뒤에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일검이 다가왔다 목고봉은 몸을 옆으로 하여 잽싸게 피하였다 이 일검은 바로 악영산이 내리친 것이다 알고 보니 영영이 그녀의 손을 묶었던 끈을 풀어주고 몸에 봉쇄되어 있는 혈도를 뚫어주었으며 다시 한자루의 장검을 그녀의 손에 건네주었던 것이다 악영산은 목고봉이 자기의 일검을 피하자 상처가 몹시 아파왔고 혈도가 오랫동안 찍혀져 있어서 사지가 마비되었다 내심 화가 났으나 쫓아가서 내리칠 수가 없었다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무림에서 이름이 난 인물이 이렇듯이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목숨을 구하고 싶다면 땅바닥을 기어서 나에게 세 번 절을 하고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다면 너를 1년 동안 살려주마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내놈의 태도를 보겠다 목고봉은 고개를 하늘로 향하고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이놈 그날 형산 유정풍의 집에서 내놈은 곱추로 분장하고 하라 버지라고 외치며 제자가 되겠다고 용쓰지 않았느냐 이 어르신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 악불군 문화에 들어가서 속임수를 써서 마누라를 훔치었지 그렇지 않느냐 임평진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눈에는 노기가 충만 되었다 얼굴에도 흥분의 기색이 역력하였다 접어집 부채를 좌측 손으로 옮겨지더니 우측 손으로 도포자락을 들고 초막을 나와서 똑바로 목고봉을 향해서 걸어갔다 바람이 불어오자 모든 사람들은 한 줄기의 향기를 받을 수가 있었다 갑자기 쾅쾅 소리가 나더니 청성파 가운데 오이노 기린통 두 사람은 안색이 크게 변하더니 입속에서 새빨간 피를 토해내고 꼬꾸라졌다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그는 분명히 목고봉을 향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검을 뽑아 우이노 기린통 두 사람을 찔러 죽인 후에 즉시 검을 칼집에 집어넣었다 영호충 등 몇 명의 고수들은 차가운 빛이 번쩍이는 것을 봤을 뿐 어떻게 검을 뽑고 더욱이 그가 어떻게 칼을 휘둘러 사람을 죽였는가는 알 도리가 없었다 영호충은 마음속에 갑자기 무엇인가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처음 전백광의 빠른 동작을 봤을 때 역시 막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독고고검을 배운 후 그의 빠른 칼솜씨는 내 안중에는 별 볼일 없이 보였었다 그러나 인평지에 이와 같은 빠른 검을 전백광이 만약 부딪혔다면 아마 삼검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몇 검이나 막아낼 수 있을까 삽시간에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목고공은 허리를 제치더니 한자루에 검을 뽑아 들었다 그의 검의 자세는 심히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하나의 호형으로 구부러졌던 것이다 사람이 구부러지니 검도 구부러진 듯한 바로 한자루의 탁검이었다 임평지는 잔잔히 냉소를 하더니 한걸음 한걸음 그를 향해서 다가갔다 갑자기 목고공이 큰 소리를 지르니 마치 이리가 울부짖는 것 같았다 몸을 앞으로 달려들면서 탁검은 하나의 호형을 그리더니 임평지의 겨드랑이를 낚아챘다 임평지의 장검이 칼집에서 나오더니 그의 앞가슴을 후려쳤다 이 일검은 목고공보다 나중에 나왔으나 더욱 빨랐고 정확해서 목고공은 큰 소리를 내더니 몸이 뒤로 튕겨져 나갔다 그의 앞가슴에 옷이 크게 열리더니 가슴에 시커먼 털이 보였다 임평지의 이 일검이 수척 정도 더 뻗어 나갔다면 목고공은 바로 가슴이 뚫어지는 큰 화를 당했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억하고 소리를 지르며 어안이 벙벙하였다 목고공은 죽음에서 빠져나왔다 그러나 이 사람은 용맹하기 그지 없었다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운 빛이 없었다 연신 소리를 지르며 몸이 검과 함께 임평지를 향해서 덮쳤다 임평지는 연신 두검을 휘둘렀다 그러나 목고공의 탁검에 의해서 막아졌다 임평지는 냉소를 하더니 초식이 더욱 빨라졌다 목고공은 일어났다 앉았다를 방복하고 한 자루에 탁검을 마치 한 개 건광으로 만들어진 강철의 방패처럼 휘둘러 몸을 그 안에 숨기고 있었다 임평지의 장검이 들어와 그의 탁검과 서로 부딪히자 팔뚝이 마비가 되는 듯 하였다 상대 방의 내공이 자기보다 더 강하고 조금이라도 신중을 기하지 않는다면 장검은 반대로 자기 손에서 빠져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였다 이렇게 되자 초식을 크게 휘두를 수가 없었다 그의 빈틈을 정확히 조준하여 빨리 급습을 해야만 했다 목고공이 연신 검을 휘두르자 한 자루의 탁검은 비바람도 스며들지 못할 정도였으며 조그마한 틈도 보여주지 않고 있었다 임평지의 검법이 매우 뛰어났지만 금방 그를 어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싸운다면 임평지는 틀림없이 우세에 놓일 것이다 설령 상대방을 처치하지 못할지라도 목고공은 절대로 반격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고수들은 모두 감탄을 하였다 목고공이 반격을 한다면 검망은 즉시 허점을 보일 것이고 임평지에 빠른 검이 일격을 가한다면 그는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빠르게 검을 휘두르려면 초식마다 있는 힘을 다해야만이 앞에 1초식과 뒤에 1초식이 틈새가 벌어지지 않고 그물을 펼 수 있었고 앞에 힘과 뒤에 힘이 서로 연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힘의 소모가 상당히 빨랐다 그 아무리 내공이 강하고 두껍다 하더라도 결국은 힘이 소모되어 지치게 될 것이다 그 탁검이 만든 검망 사이에서 목고공이 외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낮아지면서 가압소리와 검초는 서로 어울려 그 위풍이 당당하였다 임평지는 몇 차례 그 망을 뚫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결국 탁검에 막혀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창에는 한참 동안 구경을 하였다 갑자기 검망의 둥근 원이 반척 정도 축소가 되는 것이 보였다 틀림없이 목고공의 내공이 점차적으로 힘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고함을 지르며 검을 들고 앞으로 나가 급히 삼검을 공격하였다 이 삼검은 모두 임평지의 중 한 곳을 향하였다 임평지는 검을 휘둘러 막았다 목고공의 탁검이 휘둘러 나오더니 질풍처럼 임평지의 아랫도리를 찔렀다 이치대로라면 여창해와 목고공 같은 고수들이 서로 협력하여 청년 한 사람을 협공한다면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항산파에 많은 사람들은 임평지가 계속해서 청성 제자들을 죽이며 악독하고 무정한 수법을 쓰는 것을 보고는 두 명의 고수가 서로 협력해서 공격하는 것에 대해 모두 비겁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동정하였다 목고공 여창해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임평지의 번개 같은 빠른 검을 막아낼 수가 있겠는가 여창해의 도움을 받자 목고공의 검초는 더욱 신속하게 공격과 수비를 하였다 그 세 사람은 또 30여 초씩을 겨루었다 임평지는 좌측 손으로 부채자루를 들더니 갑자기 앞으로 쑥 내밀었다 부채자루에서 반척 가량의 뾰족한 침이 튀어나갔다 그 침은 목고공의 우측 다리의 환조혈에 박혔다 목고공은 탁검을 급히 휘둘렀으나 좌측 다리의 혈도가 마비되어 옴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다 탁검을 미친 듯이 휘둘러 몸을 보호하였다 두 다리는 점점 힘이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다 임평지는 껄껄껄 웃고서 크게 외쳤다 이제서야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너무 늦지 아니했는가 그가 말을 할 때 여창해는 급히 3초를 공격하였다 목고공은 무릎을 꿇고 있으면서도 손에 탁검한 조금도 완만해지지 않고 급히 휘둘러 내리찍었다 그는 이미 자기가 졌음을 인정하고 모든 초식마다 젖과 함께 목숨 건다는 탑업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공격하였다 처음에 그는 단지 수비만 하고 공격은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공격만 할 뿐 수비에는 조금도 마음을 쓰지 않았다 여창해는 지금의 여건이 자기에게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수초 사이에 상대방을 쓰러뜨려 이기지 못하고 목고공이 쓰러진다면 자기는 외톨이가 될 것이다 그는 한자루의 검을 더욱 광풍처럼 휘둘렀다 갑자기 임평지의 길게 웃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의 두 눈이 캄캄해지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어서 양어깨에 싸늘한 느낌이 들더니 양쪽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임평지가 미친듯이 웃는 소리가 들렸다 하하하 나는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너는 두 팔이 잘리고 눈은 멀었으니 홀로 강호해서 살아가거라 너희 제자 집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죽버리겠다 너를 이 세상에서 혈혈단신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여창해는 팔끝이 잘려나가자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의중을 꿰뚫었다 그가 내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보다 천배 만배 잔인한 짓이다 내가 이러한 꼴로 세상을 산다면 무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물론 세살난 아이도 나를 능욕하려 들 것이고 많은 고통은 안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임평지의 몸을 향해서 달려들어갔다 임평지는 껄껄 웃더니 몸을 살짝 피했다 그는 그동안 한 맥 흰 원안을 갚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신중하지 못하여 두 걸음 뒤로 물러서자 목고봉의 몸 가까이 다가갔다 목고봉은 탁검을 미친 듯이 휘둘러 들어왔다 임평지는 껌을 세우고 막았다 그러나 갑자기 두 다리가 조여져 오더니 이미 목고봉의 새 오죽달싹 못하게 잡히었다 임평지는 깜짝 놀랐다 사방에 청성 제자들이 일제히 달려드는 것을 보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힘을 주어도 목고봉의 손은 마치 쇠사슬처럼 꽉 쥐어오고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즉시 검을 들어 그의 어깨인 곱추가 툭 튀어나온 곳을 향해서 찔렀다 퍽 하고 소리가 나면서 곱추의 등에서 검은 물이 쏟아져 나와 썩은 냄새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었다 이런 변화는 정말로 예기치 못하였다 임평지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몸을 날려 피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두 다리가 이미 목고봉에게 잡혀있다는 사실을 잊었다 갑자기 온 얼굴에 썩은 물이 뿜어 올라오자 너무 아픈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러 외쳤다 이 썩은 물은 하나의 독극물이었던 것이다 원래 목고봉의 곱추 등에는 복극물을 넣은 주머니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임평지는 좌측 손으로 얼굴을 가려 눈을 꼭 감고 검을 휘둘러 목고봉의 몸에 난도질을 하였다 이 몇 검은 상당히 빨라서 목고봉은 조금도 피할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단지 옴쭉달상 못하도록 임평지의 두 다리를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여창에는 두 사람의 고함 소리를 따라 방향과 위치를 분간에 내고는 덮쳐 들어가 입으로 물어 뜯었다 한 입에 임평지의 우측 볼을 물어 뜯고는 물어 뜯은 입을 풀지 않았다 세 사람은 한 덩어리가 되어 세 사람 모두가 정신을 잃어갔다 청성파제자들은 검을 들어 임평지의 몸을 향해서 내리찍었다 영호충은 수레 안에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깜짝 놀라고만 있었으나 임평지과 목고봉에게 잡히자 청성파의 여러 제자들이 검을 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는 급히 외쳤다 영영! 영영! 그를 빨리 구해주시오 영영은 단검을 손에 들고 몸을 날려나갔다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더니 청성파의 여러 제자들은 몇 걸음 밖으로 다 몰아 냈다 목고봉에 미친 듯이 울부짖는 소리가 점점 가라앉았다 임평지는 계속해서 일검일검을 그의 등어리를 향해서 찔렀다 여창에는 온 몸이 피로 범벅되었으며 끝끝내 임평지의 뺨을 물고 풀지 않았다 한참 지난 후에 임평지가 좌측 손으로 밀치자 여창의 몸이 날아갔다 그는 동시에 비명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임평지의 우측 뺨은 피로 범벅되어 있었으며 여창의에게 물려서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갔다 목고봉은 벌써 숨이 끊어졌으나 여전히 임평지의 두 다리를 꼭 껴안고 있었다 임평지가 좌측 손으로 그의 손을 겨냥하고 거물들어 획 그자 그의 두 팔뚝이 떨어져 나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영영은 그의 공포스러운 표정을 보더니 자기도 모르게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청성파 제자들은 서로 다투어 사부의 곁으로 달려가 손을 쓰고 더 이상 이 강적을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청성파 제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부님 사부님 사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부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창의의 시신을 들고서는 임평지가 쫓아와서 죽일까봐 멀리 도망쳐버렸다 임평지는 껄껄 묻더니 크게 외쳤다 나는 복수를 하였다 나는 복수를 하였어 항산파의 여러 제자들은 이런 병고를 보고는 모두가 안색이 변하고 깜짝 놀랐다 악영사는 천천히 임평지의 몸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했다 여보 축하드립니다 복수를 이제서야 하게 되었군요 임평지는 여전히 미친듯이 웃고는 크게 외쳤다 나는 복수를 하였다 나는 복수를 하였어 악영사는 그가 두 눈을 꼭 감고 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당신 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동물은 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평지는 멍청해지더니 몸이 흔들려 하마터면 쓰러질 뻔하였다 악영사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초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맑은 물을 떠다가 그의 머리 위로부터 부었다 임평지는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며 그 고통을 참기 어려운 것 같았다 먼 곳에 서 있던 청성파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뒤로 몇 발짝 물러났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소삼에 당신이 이 약을 가져다가 임사제에게 붙여주시오 그리고 그를 부축하여 수레에서 좀 쉬고록 하시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임평지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필요 없다 무슨 허튼 수작이냐 내가 죽든 살든 간에 그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영호충은 멈칫하여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언제 너에게 섭섭하게 대했느냐 어째서 나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악영사는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했다 항산파의 약은 정말로 영약입니다 그 진가는 천하에서 모두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약은 얻기가 어렵습니다 임평지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어째서 얻기가 어렵단 말이냐 악영사는 한숨을 쉬었다 또 한 대하의 맑은 물을 그의 머리에 부었다 이번에는 임평지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입을 꼭 다물고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는 말을 했다 그가 당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당신도 계속해서 그가 좋다고 말을 하는데 어째서 그를 따라가지 않소 왜 나를 보살펴주는 것이오 항산의 여러 제자들을 그의 이 말을 듣고 모두가 아연실색하였다 의화는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는군요 의청은 즉시 그녀의 옷소매를 잡아 당기고는 말을 하였다 사저 그는 지금 이렇듯 상처를 입어 속이 안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화는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책 이런 꼴을 보기가 싫어서입니다 이때 악영사는 손수건 하나를 꺼내서 임평지의 뺨에 상처를 싸매고 있었다 임평지는 갑자기 우측 손으로 힘껏 밀어 제쳤다 악영사는 그런 행동에 방비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즉시 뒤로 벌렁 자빠졌다 헝 하고 소리가 나면서 운막 밖 흙 땀에 몸을 부딪혔다 영호충은 크게 노해서 일가를 했다 넌 그러나 바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그들 두 사람은 부부이다 부부간에는 언쟁이나 심지어는 구타를 해도 다른 사람은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그는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자는가 내가 계속해서 소삼애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임평지가 모를 리 없다 영호충은 즉시 자기 자신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임평지는 냉소를 하며 말을 했다 나보고 못된 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못된 놈이오 손가락으로 초막 밖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이 여창애와 목고봉 그들은 우리 집에 벽사건법을 얻기 위해서 악독한 수법으로 나의 부모님을 살해하였소 그들은 악독하고 흉악하지만 강호해서 그들 나름대로 정정당당하였고 체면을 잃지 않았소 그 어찌 누구처럼 그 누구와 같이 몸을 돌려 악영산을 가리키며 계속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인 군자검 악불군처럼 비굴하고 악독한 수단으로 우리 집의 검보를 탈취하려고는 하지 않았소 악영산은 흙담에 기대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또다시 쓰러질 것 같았다 그래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어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임평진은 차갑에 웃으면서 말했다 천박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당신 부녀는 공모하여 나를 함정에 끌어들였소 화산파 장문인의 딸인 악소저가 나갓이 보잘 것 없고 돌아갈 집도 없는 놈에게 시집을 왔는데 그것은 어찌된 영문이오 그것은 나의 인가의 벽사 건보 때문이 아니오 건보가 이미 수중에 들어갔으니 나 같은 놈이 더 필요하겠소 악영산은 아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우는군요 내가 추호도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정말로 나는 정말로 나는 곱게 죽지는 못할 것입니다 임평진은 말을 했다 당신들이 암암리에 간악한 흉계를 꾸미고 있을 때 나는 너무 어리석고 멍청하여 몰랐소 지금 나는 두 눈이 멀었지만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소 당신 부녀 들리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어째서 악영산은 천천히 그의 몸 가까이 다가가더니 말을 했다 그렇게 억측하지 마세요 저의 당신을 향한 마음은 옛날과 같이 조금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임평진은 흥 하더니 코빵기를 띄었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우리 화산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상처를 치료해요 당신 눈이 낮든지 악화되어 낮지 못하든 간에 이 악영산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이 그러하다면 이 여창예보다도 더 비참하게 죽을 것이에요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마음 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으면서 겉으로는 입에 발린 말만 하는군 악영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영영을 향해 말을 했다 임소저 임소저에게 술에 한 대만 빌릴까 합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물론 빌려주지요 두 분의 항산파 언니들 보고 당신들을 호의하라고 할까요 악영산은 계속해서 흐느끼며 말을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영영은 술에 한 대를 끌고와 말곱띠와 채찍을 그녀의 손에 건네주었다 악영산은 임평진을 부축하고는 말을 했다 술에 오르세요 임평진은 내키지 않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의 두 눈은 이제 사물을 볼 수 없어서 실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잠시 주저하더니 결국은 수레에 탔다 악영산은 입술을 깨물며 수레를 모는 자리에 오르더니 영영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하였다 그리고는 채찍을 휘둘러 서북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영호충에게는 눈도 한 번 보내지 않았다 영호충은 수레가 멀어지는 것을 멀거니 바라보더니 마음이 씁쓸해지고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만 같았다 내심 생각하기를 임사제는 두 눈이 멀고 소삼에는 상처를 입었는데 두 사람은 아무 도움 없이 그 머나먼 길을 가야 하다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만약 청성파 제자들이 쫑아와서 복수를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청성파의 여러 제자들이 여창예에 시신을 묶어서 말잔등에 올려놓고 선한 쪽을 행해서 가는 것이 보였다 비록 임평지와 악영산의 방향과는 반대였지만 그들이 얼마 가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또다시 임평지와 악영산을 뒤쫓는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리고 또 임평지와 악영산 두 사람이 조금 전에 주고받던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 안에는 심이 많은 것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간의 사랑과 미움은 비록 다른 사람이 알바는 아니지만 임평지와 악영산 두 사람이 결혼을 한 후에 다정하지 못하고 틈이 갈라져 있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었다 소삼에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며 동문 사형사제들은 그녀를 모두가 사랑해주고 있다 그러나 임평지에게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그날 여러 사람은 십여리를 가다가 바로 낡은 사당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하였다 영호충은 잠을 자다가 몇 번이고 악몽을 꾸곤 하였다 정신이 혼 미한 상태에서 갑자기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부르고 있던 것이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영호충은 윽하고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영영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밖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영호충이 급히 일어나 앉아 사당 밖으로 걸어나와 보니 영영이 돌계단에 앉아서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달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녀의 몸 가까이 다가가 그녀와 나란히 하고 앉았다 밤은 깊고 인적이 없었으므로 사방은 모두가 고요하였다 잠시 후에 영영이 말을 했다 당신은 소삼애가 걱정되십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소 많은 일들이 정말로 석연치 않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그녀가 남편에게 괴로움을 받을까봐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영호충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그것은 그들 부부 두 사람의 일인데 다른 사람이 어찌 상관할 수 있겠습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청성 제자들이 그들을 뒷종화가 이를 벌릴까봐 염려하고 있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청성 제자들은 사부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복수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그들 부부가 상처를 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틀림없이 따라가서 해칠 것이오 그것을 뻔한 이치가 아닙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그들을 구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호충은 또 길게 탄식을 하더니 말을 했다 임사제의 말투를 들어보면 나를 상당히 미워하고 있는 것 같았소 내가 비록 좋은 뜻으로 구하려고 해도 아마 그들 부부간의 감정을 해치지나 않을까 염려됩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겠지요 그러나 당신 마음속에는 다른 걱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불쾌할까봐 염려되지요 그렇지요 영호충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녀의 좌측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느낌이 들었다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했다 영영 이 세상에는 나에게는 오로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만약 당신과 나 사이에 어떤 틈이 벌어진다면 이 세상을 무슨 의미로 살아가겠소 영영은 천천히 머리를 돌려 그의 어깨에 살며시 갖다 대고는 말을 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찌해서 당신과 나 사이의 틈이 벌어질 리가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빨리 뒷종화 가서 구해줍시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는 아마 평생토록 한이 맺힐 것입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랬다 평생 동안 한이 맺힌다 평생 동안 한이 맺힌다 마치 눈앞에 수십 명의 청성 제자들이 인평지와 악영산이 타고 있는 수레를 에워싸고 수십 자루의 장검이 수레를 난자하는 광경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영영은 말을 했다 제가 가서 의화의청 두 사람을 깨우겠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먼저 항산에 돌아가라고 분부하세요 우리는 남앞니 당신의 소사매를 보호한 다음에 다시 백운함으로 돌아가겠다고요 의화와 의청은 영호충의 상처가 다 낫지 않은 것을 보고는 내신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지가 너무나 강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광고하지 않고 별 수 없이 약을 한 꾸러미 들려주고 그 두 사람이 수레를 몰고 가는 것을 멀거니 쳐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이 의화 의청에게 분부를 하고 있을 때 영영은 한쪽 옆에 서서 고개를 돌려 의화 의청 두 사람을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젊은 처녀와 젊은 남자가 밤중에 수레를 함께 타고 간다면 아마 그들 두 사람이 비웃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수레가 수십 리 밖을 나오자 그때서야 비로소 긴 숨을 쉬고는 뺨의 빨간 홍조가 사라졌다 그녀는 길을 확인한 후 서북 쪽으로 말머리를 돌렸다 화산으로 가는 길은 단지 하나뿐이다 엉뚱한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수레를 끄는 낙이는 심히 튼튼하였으므로 밤길을 잘 달렸다 고요한 가운데 오직 수레가 가는 소리만이 들릴 뿐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영호충은 내심 매우 감격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를 영영은 나를 위해서 무엇이들 하려고 하는구나 그녀는 내가 소 사매를 염려하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아마 영호충은 전생 전후에 만나지 못할 것이다 영영은 낙이를 몰아 질풍처럼 얼마 정도 달리다가 고삐를 느슨하게 하더니 말을 했다 우리는 암암리에 당신의 사제와 사매를 보호해 줍시다 그들이 어떤 위험을 만나 우리가 손을 쓸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우리는 아무래도 변장을 해야겠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소 당신은 수염난 사내로 변장하시오 영영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안됩니다 공선대에서 내가 몸을 내밀어 당신을 부축한 것을 당신의 소사매가 이미 보았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어떤 모양으로 변장해야 될까요 영영은 채찍을 내밀어 앞에 한 농가를 가리키면서 말을 했다 제가 가서 옷 몇 가지를 훔쳐오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하나 하나 두 명의 시골뜨기 남매로 분장을 해야겠습니다 그녀는 본래 한 쌍이라고 말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말을 할 때 무엇인가 좀 쑥스러워 즉시 둘이라고 고쳐 불렀던 것이다 영호충은 그 말투를 듣고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수줍음을 잘 탔으므로 속으로 알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웃음만을 띄었다 영영은 마침 머리를 돌리고 있었으므로 그의 웃는 얼굴을 보고는 얼굴이 빨개지며 물어보았다 무엇이 그리 재미있습니까 영호충이 잔잔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오 나는 지금 저 농가에 젊은 여자가 없고 한 명의 늙은 노파와 어린애가 있다면 당신을 할머니라고 불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영영은 킥하고 웃었다 맨 처음 영호충을 만났을 때 영호충은 줄곧 자기를 할머니라고 불러왔으므로 그 생각을 하자 마음속에는 무한한 따스함이 스며들었다 즉시 수레에서 내려 그 농가를 향해서 달려갔다 영호충은 그녀가 살며시 담을 뛰어넘자 이어서 개 짖는 소라가 들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한번 들렸을 뿐 계속 개 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틀림없이 영영이 단숨에 걷어차서 기절을 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한참 지난 뒤에 그녀는 한 보따리를 둘려 매고는 달려 나와 수레 옆에 다가왔다 얼굴에는 웃는 표정인지 우는 표정인지 심기가 매우 이상하였다 갑자기 옷을 수레에 던지니 수레바퀴에 기대어서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영호충이 몇 가지 옷을 들어보니 갈빛 아래서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늙은 농부와 그의 아내의 옷이었다 특히 그 농부 아내의 옷은 매우 크고 하얀 바탕에 파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는데 절대로 농가의 젊은 여자나 젊은 부인의 옷은 아니었다 이 옷들 중에는 또 남자의 모자가 있었으며 여자의 옷을 싸맨 보따리에는 한 자루의 곰방대가 있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추측해 보건대 이 시골 사람들은 아들 딸이 없는 것 같군요 여기까지 말을 하고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입을 막았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남매 사이군요 이 두 남매는 참으로 사이가 좋습니다 하나는 시집을 안 가고 하나는 장가를 안 가고 7,80살까지 살면서 아직도 함께 있다니요 영영은 웃으면서 입을 삐죽거리며 말을 했다 당신은 알면서도 괜히 능청을 떠는군요 영호충은 말했다 그렇다면 남매가 아닙니까 참으로 이상하군요 영영은 참지 못하고 킥킥 웃어댔다 즉시 술에 뒤에 가서 늙은 농부 부인의 옷을 입고 머리를 싸매고 손으로 길 옆에 흙을 집더니 자기 얼굴에 쳐 발랐다 자기가 다 바꿔 입고 비로소 영호충의 옷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 영호충과 그녀의 뺨과의 거리는 수촌에 불과하였다 그녀의 입김이 난초처럼 향기로움을 느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울렁거려 손을 내밀어 그녀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싶었다 그러나 어쩐지 그녀의 사람 됨이 매우 단정해 보여서 조금도 그녀를 범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에게 신뢰하여 그녀가 화를 낸다면 그 결과야말로 짐작하기 어려웠다 즉시 그와 같은 마음을 거두고 몸죽달싹 하지 않았다 영호충의 눈빛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하여 바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눈치였다 영영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했다 착한 손자야 그래야만 이 할머니가 너를 귀여워해주지 손을 내밀어 손바닥에 흙을 묻혀 그의 얼굴에 비볐다 영호충은 눈을 꼭 감았다 단지 그녀의 손바닥에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자기 얼굴에다 가볍게 문지르자 말할 수 없이 편안한 생각이 들었고 영원히 자기를 어루만져 주었으면 하고 바랬다 한참이 지난 후에 영영은 말을 했다 됐어요 컴컴한 밤이라 당신의 소삼에는 분명히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단지 말을 할 때나 조심하세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 머리카락에도 흙을 좀 묻혀야 되겠군요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누가 당신 머리를 보고 싶다 띠까 영영은 즉시 중지를 꿀려 그의 이마박에 가볍게 알밤을 먹인 후수레를 모는 자리에 와서 안 떠니 휘파람 소리를 내며 낙이를 몰아 앞으로 달렸다 갑자기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킥킥 웃어댔다 웃을수록 소리가 더 커졌고 결국은 허리를 굽히고 몸을 펴지 못하도록 껄껄 웃어댔다 영호충은 웃으며 말을 했다 당신은 그 집에서 무엇을 보았소 영영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 재미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부부 둘이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알고보니 남매가 아니라 그들은 부부였군요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이 계속 그렇게 장난을 하신다면 저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래 좋습니다 그들은 부부가 아니라 남매이요 영영은 말했다 그 입 좀 담을 수 없습니까 제가 담을 뛰어넘어 들어갔을 때 개가 짖기 시작하였죠 그래서 나는 즉시 개가 정신을 잃게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짖자 그 늙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늙은 할머니가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 아버지 여우가 닭을 훔치러 온 것 같군요 늙은 할아버지가 말하길 검둥이가 계속 짖지를 않으니 여우가 온 것 같지는 않소 늙은 할머니는 갑자기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 여우는 당신의 그 옛날 그 버릇을 배운 모양입니다 한밤중에 우리 집에 찾아올 때는 항상 고깃덩어리와 닭고기를 가져와서 개에게 주는 모양입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그 할머니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군요 한바퀴 삥 돌아 당신을 여우라고 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는 영영이 부끄러움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옛날 그 농부 부부가 사랑하던 시절의 얘기를 하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가장을 하였다 이렇게 가장을 해야만 그녀가 계속 말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말투 속에 이상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녀는 즉시 입을 다물어 버릴 것이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 늙은 할머니는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고는 허리를 펴고 말곱비를 잡아당기자 나귀는 또다시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결혼하기 전에 아찼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매우 점잖을 것입니다 한밤중에 설사 함께 큰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틀림없이 껴안지도 않았을 것이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영은 치하고 소리를 내더니 계속 말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려 내가 착한 동생을 화나게 했군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좀 들려주시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하지 않았다 컴컴한 밤중에 나귀의 발굽소리만 길거리에서 찌렁찌렁 귓가에 울려올 뿐이었다 영호충이 박내다보니 달빛이 마치 물처럼 넓고도 똑바르게 뻗은 길가에 내리비치고 있었다 연기 같은 옅은 안개가 길가 나무 끝을 휩싸고 있었으며 수레는 천천히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먼 곳의 경치는 분명히 볼 수가 없었다 영영의 등어리도 한 거풀에 옅다란 안개 속에 휩싸여 있었다 때는 이른 봄이어서 들꽃의 향기가 짙었으며 미풍이 살며시 불어오자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다 영호충은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달콤한 전경은 마치 멋진 술래음을 맡는 듯 하였다 영호충은 줄곧 얼굴에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으며 영영은 그 늙은 노부부의 말을 회상하고 잊었다 늙은 할아버지는 말했다 그날 저녁에 집에는 고기가 없었소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웃집에 가서 달글 한 마리 훔쳐서 가지고 당신의 집에 와서 개에게 먹였지요 그 개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늙은 할머니는 말을 했다 그 개 이름은 아마 대화라고 불렀었지요 늙은 할아버지는 말을 했다 맞소 대화라고 불렀었소 그 개는 달글 먹더니 착하게도 짖지 않았었지 그래서 당신 부모님께서 내가 온 것을 알지 못했소 우리들의 아기는 바로 그날 저녁에 생겼었지 늙은 할머니는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 자식을 죽일 줄만 알았지 다른 사람이 죽건 살건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내 배가 불러오자 아버지는 나를 죽도록 때렸습니다 늙은 할아버지는 말을 했다 다행히 당신 배가 커졌기 멍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 아버지가 어찌 나 같은 가낸뱅이에게 당신을 시집 보냈겠소 그래 나는 당신의 배가 더 빨리 불러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소 늙은 할머니는 갑자기 화가 나서 욕을 했다 이 늙은 귀신이 알고 보니 고의로 그랬군요 당신은 계속 나에게 숨겼어요 나는 나는 절대로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늙은 할아버지는 말을 했다 떠들지 마시오 떠들지 마오 다 큰애들이 놀라 잠에서 깨어나겠소 왜 그리 떠드는 것이오 그때 영영은 영호충이 자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염려할까봐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옷과 물품을 훔쳐서 돌아왔던 것이다 물건 훔칠 때도 그만한 돈을 남기고 왔었다 그녀의 동작이 너무나 날렵했고 또한 이 늙은 부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았고 매우 흥이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옷을 훔쳐가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었다 영영은 그 노인내에 주고받는 말을 생각해내고는 갑자기 얼굴 붉혔다 다행히 컴컴한 밤중이라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매우 낭패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나기를 재촉하지 않았다 큰 수레는 천천히 앞으로 향했다 한참 가서 휘어진 길에 접어들자 큰 호수가 옆에 이르렀다 호수가에는 수양버들이 심어져 있었고 둥그런 달빛이 호수에 비치자 호수의 물결은 잔잔히 잃어 은빛이 번쩍번쩍했다 영영은 가볍게 말했다 충오라버니 잠이 드셨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무슨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는 꿈속에서 큰 소고기 덩이를 가지고 흙목에 더듬어 올라가서 당신의 집에 개에게 먹였소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정말 점잖지 못하군요 꿈을 꾸면서도 점전지 못한 꿈만 꾸는군요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수레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다 봤다 영호충은 우측 손을 내밀어 영영의 좌측 손에 손잔등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영영의 손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손을 거두어 들이지는 않았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영원히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매 그 피비렛네 나는 광경을 보지 않는다면 설사 내가 신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즐겁지는 않을 것이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영호충은 조금 전에 생각하였던 것을 말했다 영영은 좌측 손을 들어 그의 우측 손을 꼭 쥐더니 말을 했다 충 오라버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나도 똑같소 영영은 말했다 당신들이 군웅들을 이끌고 소림사를 공격했을 때 저는 매우 감격했지만 지금처럼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소림사에 갇혀 있다면 당신은 강호의 의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저를 구하러 왔을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단지 저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 당신의 소삼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소삼에라는 말을 꺼내자 영호충은 온몸을 떨며 입을 열어 말했다 아 우리 빨리 뒤쫓아갑시다 영영은 가볍게 말을 했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나는 믿고 있습니다 당신 마음속에는 내 생각을 당신의 소삼의 생각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것을 그녀가 가볍게 고삐를 당기자 낙이는 고개를 돌려 수레를 끌고 호수가에서 다시 큰 길로 올라섰다 채찍을 가하자 낙이는 빨리 달렸다 단숨에 이십여리를 갔다 나 귀에 발이 무뎌지자 비로소 천천히 발을 띄었다 구부러진 길을 두 번 돌자 앞에는 널따란 평야가 나타났다 길양 쪽에는 수수가 심어져 있었고 휘황찬란한 달빛을 받자 그것은 마치 거대한 녹색의 비단 같았으며 그 비단이 대지에 깔려 있는 듯 하였다 멀리 바라다 보니 길 끝머리에는 한 대의 큰 수레가 마치 멈추어 있는 듯 하였다 영어충은 말했다 이 큰 수레는 아마 그들의 수레인 것 같소 영영은 말했다 우리가 천천히 따라가서 봅시다 나 귀에 발에 맡기어 두 자 수레는 갈수록 가까이 다가갔다 한참 지난 후에 비로소 앞에 수레는 속도가 극히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귀 옆에는 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인평지였다 수레를 모는 사람의 뒷모습은 바로 악영산이었다 영어충은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 손을 내밀고 말굿비를 당겨 수레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오 영영은 말했다 당신은 이곳에서 기다리세요 제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수레를 끌고 앞으로 간다면 즉시 상대방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경공을 전개하여 몰래 살펴봐야만 했다 영어충은 몹시 가고 싶었다 그러나 상처가 다 낫지 않았고 경공을 쓸 수가 없어서 별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러시오 영영은 가볍게 수레에서 내려 수수바 사이로 들어갔다 수수는 매우 조밀하게 자라고 있으므로 그 속에 들어가자 설령 낮이라도 사람의 그림자를 볼 수가 없었다 단지 초봄이라 수수의 키는 작고 이파리도 작았으므로 머리를 숨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허리를 굽혀갔다 수레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확인하고는 뒤쫓아갔다 수수밭에 숨어서 악영산의 수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따라갔다 임평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건보는 벌써 당신 아버지에게 건네주었소 모두 건네주고 단 1초씩도 숨기지 않았는데 당신은 왜 그 고생을 하며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은 끝까지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건보를 탐내고 있다고 애심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도 양심에 손을 얹고 말씀 좀 해보세요 당신이 처음 화산문화에 왔을 때 당신 손에 무슨 건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 당신과 사이가 좋았어요 그때도 내 마음이 다른데 있었을까요 임평지는 말했다 나 임가의 벽사건법은 천하에 알려져 여창의 목고봉 등과 같은 자들은 우리 아버지 몸에서 찾지 못하자 나를 찾아왔소 내가 어찌 당신이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나에게 가까이 접근했는가를 알 수 있었겠소 악영산은 흐느끼며 말을 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에게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임평지는 화를 내며 말했다 설마하니 내가 당신을 잘못 봤단 말이오 결국 당신 아버지는 벽사건보를 내 수중에서 빼앗아가지 않았소 그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벽사건보를 얻으려 한다면 반드시 내 몸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을 여창의 목고봉 흥흥 악불군 뭐가 다릅니까 단지 악불군은 승자가 되었고 여창의와 목고봉은 패자가 되어들 뿐이오 악영산은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이렇듯이 나의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만약에 만약에 흑흑 임평지는 발걸음을 멈추더니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이 어떻게 한단 말이오 당신이 어떻게 한단 말이오 만약 나의 눈이 멀지 않았고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내 이 눈은 오늘에야 비로소 멀은 것은 아니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 말은 당신이 애당초 나를 알았을 때 바로 눈이 멀었다는 뜻이군요 말국비를 잡아당기자 수레는 멈추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그렇소 내가 어찌 당신이 이렇듯이 깊은 계략을 갖고 있는 줄 알았겠소 벽사 권고를 위해서 복주에 와서 작은 주점을 차릴 줄은 청성파의 그 여간움이 당신을 못살게 굴때 실은 당신의 무공은 한수위였소 그러나 당신은 거짓으로 무예를 할 줄 모르는 척 가장을 하여 나를 끌어들였던 것이오 흥 임평지야 너는 벌써 눈이 멀어 있었다 걸음마도 뛰지 못한 공력을 가지고 간도 크게 의로운 행동을 한답시고 그 자리에 나섰으니 말이다 당신은 당신 부모의 사랑스런 딸이오 그들이 만약 중대한 음모가 아니면 어찌 당신을 밖에다 내놓고 그런 술이나 파는 짓거리를 시킬 수 있었단 말이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아버지는 본실 둘째 사형을 파견하여 복주로 가도록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산하여 놀고 싶어서 둘째 사형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는 문화의 제자들을 엄격하게 다루시는데 만약 그 양반이 타당하다고 여기지 않았더라면 설사 당신이 3일날 3일밤을 무릎을 꿇고 애거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오 아마 당신 아버지는 둘째 사형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을 파견하여 감시를 하도록 한 것이지요 악영사는 묵묵무답이었다 마치 임평지의 추측이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 말을 했다 당신이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복주로 가기 전에 벽사건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는 대사형이 청성파의 제자들을 혼내주었으므로 쌍방이 틈이 생기고 지금의 청성파의 사람들이 대거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 우리 파에 불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형과 나를 파견하여 암암리에 관찰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임평지는 한숨을 길게 쉬더니 화가 좀 풀린 듯 하였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소 내가 다시 당신을 한 번 더 믿겠소 그러나 나는 이미 이런 꼴로 변해 있소 당신이 나를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무슨 좋은 일이 있겠소 당신과 나는 부부의 이름만 있을 뿐 결코 부부의 관계는 없었소 당신은 아직 처녀의 몸이니 바로 돌아가 영어충한테로 돌아가시오 영영은 당신과 내가 부부의 이름만 있을 뿐 이런 부부의 관계는 없고 당신은 아직도 처녀의 몸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이것은 또 무슨 연고인가 바로 부끄러워 얼굴이 새빨개지고 목덜미도 새빨개졌다 내심 생각하기를 여자의 몸으로 부부의 밀담을 엿듣는 것이 이미 합당치 못한데 또 무슨 연고인가를 생각하다니 참으로 나는 참으로 즉시 몸을 돌려 돌아갔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가 호기심이 발동되어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었다 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내심 무서워서 감히 앞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임평지와 악영산 두 사람과의 사이가 상당히 떨어졌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말은 분명하게 귓속에 들어왔다 나는 당신과 결혼을 한 지 3일 후에 당신이 마음속으로 나를 상당히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같은 방을 썼지만 같은 이불 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당신은 왜 나를 택하였습니까 임평지는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해 본 적이 없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구요 그런데 당신은 어째서 낮에는 나에게 매우 다정한 척 하면서 저녁이 되어서 방에 들어가면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몇 번이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항상 당신이 참 좋다고 말씀드렸고 아주 좋다고 아주 잘 해준다고 흑 여기까지 말하자 갑자기 소리를 내며 울었다 임평지는 몸을 날려 수레에 오르더니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엄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 어머니가 몇 번이고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해줬느냐고 물어봤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이오 악영산은 흐느끼며 말을 했다 물론 정말이지요 내가 왜 당신을 속이겠습니까 임평지는 물어봤다 분명히 내가 당신에게 잘못해주고 있었고 한 번도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잔 적이 없었소 당신은 어째서 나를 좋게 말해주었소 악영산은 울면서 말을 했다 나는 당신에게 시집간 몸입니다 바로 임가의 사람입니다 오로지 당신이 머지않아 마음이 돌아서리라고 가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짐심으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자기 남편의 잘못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평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단지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한참 지난 뒤에 비로소 천천히 입을 열었다 흥 나는 단지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생각해서 나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소 그런데 당신이 나를 감싸주고 있었구려 당신이 만약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 인간홈은 벌써 화산 꼭대기에서 죽었을 것이오 악영산은 흐느끼며 말을 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신혼인데 설령 약간 불화가 있을지라도 장인이 된 사람이 어찌 사위를 죽일 수 있습니까 영영은 여기까지 듣고는 천천히 앞으로 열 발짝 걸어 나갔다 임평지는 혹독하게 말을 했다 그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은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다고 해서가 아니오 내가 벽사건법을 배웠기 때문이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알 수가 없군요 당신과 아버지가 이 며칠 동안 사용한 권법이 이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력은 강하게 이를 때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좌냉선을 쓰러뜨려 오악파의 장문인을 빼앗았고 당신은 여팡의 목고공을 죽였는데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바로 벽사건법입니까 임평지는 말했다 그렇소 이것이 바로 나의 복주인과의 벽사건보이오 그 옛날 나의 증조부인 원두공 께서 이 71호의 권법으로 군웅들을 다스리시고 복이 표국을 창안하셨소 당시 천하의 영웅들은 추앙을 하지 않는 자가 없었는데 바로 이런 연유에서 그러한 겁니다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였다 말투 속에는 내 기양양함이 충만되었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이 권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평지는 말했다 내가 어찌 말할 수가 있겠소 영호충이 복주해서 그 가사 장삼을 빼앗은 후 필경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단지 권보가 적혀져 있던 가사 장삼은 당신 아버지 수중에 떨어졌소 악영산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권보는 대사형이 가져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사형을 만나 당신에게 돌려주라고 요구를 하였죠 그러나 그는 승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평지는 흥하고 냉소를 하였다 악영산은 또 말을 했다 대사형의 권법은 매서워서 아버지조차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마 하니 그가 사용하는 것은 벽사 권법이 아니란 말입니까 당신 집에 벽사 권보에서 배워온 것이 아닙니까 임평지는 냉소를 하며 말했다 영호충은 간사하고 교활하나 당신 아버지와 비교할 때 한참 뒤 떨어집니다 더욱이 그의 권법은 엉망진창인데 어찌 우리 집에 벽사 권법과 비교를 한단 말이오 공선대에서 시합을 할 때 영호충은 당신조차도 이기지를 못하였고 당신의 검 아래에서 중상을 입었소 흥 그 어찌 무가의 벽사 권법과 비교를 한단 말이오 악영산은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그는 고의로 나에게 양보를 한 것입니다 임평지는 냉소를 하며 말을 했다 그는 당신에게 참으로 마음을 쓰고 있구려 이 말을 만약 영영이 하루 전에 들었다면 비록 벌써 영호충이 검 시합을 할 때 고의로 양보를 한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이 한적한 밤에 같은 수레를 타고 호숫가에서 정담을 나누면서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이 합쳐졌던 것이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달콤한 감이 들었다 그는 전에는 틀림없이 너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나를 더욱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어 그를 절대로 탓할 수는 없어 그가 절대로 변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너는 너무나 능멸을 하고 있는 것이야 악영산은 말했다 알고 보니 대사형이 사용하는 것은 벽사 권법이 아니군요 그런데 어째서 아버지는 그가 당신 집에 벽사 권법을 훔쳐갔다고 탓하고 있습니까 그날 아버지가 화산문화에서 그를 내쫓고 그의 죄명을 선포하셨을 때 당신 집에 벽사 권법을 훔쳐갔다는 것이 하나의 큰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난 난 그를 잘못 탓하고 있었군요 임평진은 냉소를 하며 말을 했다 무엇이 잘못 탓했단 말이오 영호충이 나의 건보를 훔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그는 틀림없이 훔쳐갔었소 단지 도둑놈이 강도를 만났을 뿐이오 그는 중상을 입은 후에 정신을 잃었고 당신 아버지가 그의 몸에서 찾아냈던 것이오 그리고 나서 그가 훔쳐갔다고 억지를 부린 것입니다 그래야만 남의 이목을 속일 수 있었으니까 말이오 이것이 바로 도둑놈이 도둑 잡으라고 소리치는 꼴이오 악영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왜 말끝마다 도둑놈 도둑놈 하는 것이오 정말 듣기가 안 좋군요 임평진은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가 이런 일을 했다고 듣기가 좋지 않단 말이오 그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말할 수 없단 말이오 악영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그날 상양항에서 이 가사 장삼을 숭산파에 못된 놈들이 탈취해 갔었죠 그때 대사형은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가사 장삼을 빼앗으려는 것이었지 혼자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사형은 도량 이 넓은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가 당신의 건보를 탈취했다고 하셨는데 나는 계속 약간은 회의를 품었었죠 단지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사형의 건법이 갑자기 크게 발전되어 아버지의 무공조차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자 그래서 믿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영영은 내신 말을 하였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너의 남편이 조용히 듣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임평진은 냉소를 하며 말했다 그가 그렇게 좋다면 당신은 어째서 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오 악영사는 말했다 여보 당신은 아직까지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대사형과 나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왔고 내 마음속에 그는 나의 친오라버니일 뿐입니다 내가 그를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은 단지 그를 나의 오라버니로 여기고 있고 지금까지 그를 이성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이 화산에 온 직후부터 나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는 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보지 못해도 허전했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당신을 향한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임평진은 말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는 원래부터 조금 달랐소 당신은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더욱 닮았소 말소리는 약간 부드러워졌다 악영산의 진정한 마음을 알고 난 뒤 감동된 듯 하였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한참 지난 뒤에 악영산이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편견이 아주 깊군요 당신 두 사람은 앞으로 함께 있어도 좋은 사이로 지내지는 못할 겁니다 나는 나는 당신에게 시집을 간몸이라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멀리 달아나 은밀한 장소를 찾아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삽시다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했다 당신 생각은 멋지구려 내가 여창의 목고봉을 죽인 사실은 이 미천하에 알려져 있소 당신 아버지는 내가 벽사건법을 배웠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 어찌 나를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겠소 악영산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당신의 건보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변명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말끝마다 당신이 벽사건법을 배웠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데 천하에 그러한 이치가 있겠습니까 벽사건보는 본시 당신 집의 물건입니다 당신이 그 건법을 배운다는 것은 천하에 이치고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무리 인정이 없다고 한다 해도 이 일 때문에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평진은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단지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사람됨을 모르고 있을 뿐이오 또한 도대체 이 벽사건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나는 비록 당신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만 당신의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임평진은 말했다 맞소 당신은 모를 것이오 당신은 모를 것이오 당신이 알필요가 있겠소 여기까지 말을 하고 나서 말추는 갑자기 난폭해졌다 악영산은 감히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하기를 자 이제 그만 우리 갑시다 임평진은 말했다 어디로 간단 말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나도 가겠습니다 하늘 끝까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임평진은 말했다 그 말이 정말이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후회하지 마시오 악영산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좋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시집을 간 것이고 이미 당신을 따르기로 작정을 하였는데 무슨 후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눈에 상처를 입었지만 치료가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령 옛날처럼 회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영원히 당신 곁에 있으면서 시중을 들 것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말의 영영은 수수바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동을 하였다 임평진은 흥하고 콧방귀를 휘더니 여전히 믿지 못하는 듯하였다 악영산은 가볍게 말을 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의심하고 있구려 난 나는 오늘 저녁에 저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은 그러면 나를 믿을 수가 있겠지요 우리 두 사람이 오늘 밤 이곳에서 화촉을 밝히고 진정한 부부가 됩시다 오늘 밤 이후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말할수록 작아져서 나중에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영영은 또 한 번 난감해졌다 내심 생각하기를 내가 계속 엿듣는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 즉시 발걸음을 옮기고 암암리에 경멸하였다 이 악소전은 정말 창피한 줄도 모르는구나 이 큰 길에서 어찌 그런 짓을 갑자기 인평지에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심히 철양하고 날카로웠다 이어서 일깔했다 꺼져라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영영은 깜짝 놀라 내심 생각하기를 왜 그럴까 어째서 이 인간 놈이 이렇듯 흉악하던 말인가 악영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임평지는 일가를 했다 꺼져라 꺼져 빨리 멀리 꺼져버려라 나는 차라리 너의 아버지에게 죽음을 당할 망정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마라 악영산은 울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이렇듯 박대하는데 내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임평지는 말했다 난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넌 그러나 또 다시 입을 마고 말을 하지 않았다 악영산을 말했다 당신이 마음속에 할 말이 있다면 모두 말하세요 만약 내가 잘못을 했다면 또 당신이 나의 아버지를 탓하고 용서할 수 없다면 당신은 분명하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손을 쓸 필요도 없이 내 스스로 자결을 하겠습니다 싹 하고 소리가 나면서 검을 뽑아 들었다 영영은 내신 마라였다 그녀는 정말 임평지의 등살에 죽겠구나 그녀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가서 구하기 쉽게 수레에 가까이 다가갔다 임평지는 또 말을 했다 난 난 한참이 지난 뒤에 긴 한숨소리가 나오더니 말을 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오 악영산은 흔해석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좋소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소 악영산은 울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때려도 좋고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모두 털어놓으세요 임평지는 말을 했다 당신이 나에게 진실로 대하는데 나도 분명하게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그렇게 되면 당신의 생각이 고쳐질 것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어째서입니까 임평지는 말을 했다 어째서라고 우리 인가의 벽사건법은 무림에서 명성이 자자하여 여창이와 당신 아버지는 모두 일파의 장문인이고 자신들의 건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나의 집에 건보를 취하려고 하였소 그러나 나의 아버지의 무공은 별 볼 일이 없었소 그는 사람들에게 능멸을 당하면서까지 반항할 수 없었소 그것은 어찌된 영문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어쩌면 시아버지께서는 천성이 무예를 익히기를 좋아하지 않으셨고 또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셔서 그러하셨는지도 모르지요 무림의 자제들이라고 모두 무공이 강하고 높은 것은 아니지요 임평지는 말했다 그렇지 않소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신 벽사건법은 틀린 것이었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것이 아니었소 악영산은 목소리가 낮게 깔리더니 말을 했다 이건 이건 참으로 이상하군요 임평지는 말을 했다 사실을 알고 나면 이상할 것도 없소 당신은 나의 증조부인 원 도공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소 악영산은 말했다 모릅니다 임평지는 말했다 그는 처음에 중이었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알고 보니 출가한 사람이었군요 어떤 무림 영웅들은 강호에서 큰 사업을 벌린 후 나이가 들어 속세의 일을 떠나 출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평지는 말했다 아니오 나의 증조부는 늙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중이 되었다가 다시 환속을 했던 것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영웅호걸 중에서 어렸을 때 중이 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명나라 개국환재인 주원장은 어렸을 때 황각사에 출가하여 중이 되었습니다 영영은 내심 생각하기를 악소전은 남편의 마음이 좁다는 것을 알고는 한마디도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소 오히려 위로를 하고 있구나 악영산의 말이 다시 들려왔다 증조부인 원도공께서 어렸을 때 출가하여 중이 된 것은 시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말을 해준 것이로군요 임평지는 말했다 나의 아버지는 한 번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소 그리고 아마 그분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상양항의 저택에는 불당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나와 당신은 함께 그곳에 갔었지 않소 악영산은 말했다 네 임평지는 말을 했다 이 벽사 건보는 어찌해서 그 가사 장삼에 적혀 있었겠소 그것은 단지 증조부께서는 본래 중이었으므로 건보를 보고 난 후 난 모르게 그 가사 장삼에 적어 넣은 후 훔쳐서 나온 것이겠지요 그분은 환속한 후에 집에 불당을 하나 세워놓고 조석으로 부처님을 섬기는 것을 잊지 않았겠지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당신의 추리는 매우 맞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어떤 고승이 원도 공에게 전해주었는지도 모르지요 이 건보는 본래가 가사 장삼에 써져 있었던 것입니다 원도손께서 이 건보를 얻으신 것은 매우 광명정대한 일입니다 임평지는 말을 했다 그렇지 않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당신이 그렇게 추측을 하시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까 임평지는 말했다 내가 추측한 것은 아니오 원도곤께서 친필로 가사 장삼에 써 놓았던 것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뭐 알고 보니 그랬었군요 임평지는 말했다 그는 건보의 제일 뒤에다 분명하게 밝히셨소 그는 중으로서 절에 있을 때 어떤 계기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이 건보에 대해 듣고는 가사 장삼에 적어 놓는다고요 그분은 신중하게 경고를 하였소 이 건법은 너무나 무서워 연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자손이 끊긴다고요 비군이나 중이 연말을 하면 타당치 못하고 불가해 자비로운 뜻을 크게 손상시킨다고 하였소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절대로 연말을 할 수 없다고 하였소 악영산은 말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배웠지 않았습니까 임평지는 말을 했다 당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소 이 건법이 설령 악랄하고 연마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도 원도곤께서는 연말을 한 후에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아내를 얻고 자손을 보았지 않았소 악영산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분께서는 아내를 얻고 자식을 본 후에 그 건법은 배웠는지도 모르지요 임평지는 말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소 천하의 무예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영웅후걸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강한 고수일지라도 일단 이 건보를 보면 한 번 씌어진 대로 연습을 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제일 초식을 행한 후 절대로 두번째 초식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두번째 초식을 배운 후에는 더욱 세번째 초식을 포기하지 않소 건보를 보지 않았다면 몰라도 보았다면 틀림없이 그 속에 빠져들어 더 이상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말을 해야만 하오 설령 그 건보가 큰 화가 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일이라고 여기고는 하지요 영영은 여기까지 듣고 내심 생각하였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벽사건보는 사실 나의 규화보전과 같은 원류이고 기본원리 또한 다르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쩐지 악불군과 임평지의 건법이 동방불폐와 유사하더라니 또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규화보전의 공력은 오직 화금만 될 뿐 아무런 이득이 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는 무예를 배우는 사람이 라면 내용이 정묘하고 깊은 무학의 비극을 보면 설령 분명히 화근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서 빠져들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아버지는 그 규화보전을 쳐다보지도 않으셨으니 정말로 잘한 일이었다 머릿속에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 규화보전을 동방불폐에게 전해주셨는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자연이 무엇인가 추측할 수가 있었다 알고 보니 당시 아버지는 이미 동방불폐의 야심을 아시고 그 규화보전을 전해주어 고의로 그를 함정에 빠뜨리신 것이다 상아저씨는 여전히 아버지가 어리석어 동방불폐의 꼬임에 빠져있다고 혼자서 노심초사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처럼 영리하고 대단한 사람이 어찌해서 오랫동안 그런 고생을 하시고 계셨단 말인가 단지 천명은 예측할 수 없는 법이지 동방불폐는 먼저 손을 써서 아버지를 잡아놓고 서호의 밑바닥에다 감금을 하셨던 것이다 어쨌든 동방불폐의 심기는 나쁜 사림이 아니어서 망정이지 만일 그때 아버지를 죽이거나 또는 음식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아버지에게 어찌 복수할 기회가 있었겠는가 사실 우리가 동방불폐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요행에서 비롯된 일이다 만약 영호충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버지 상아저씨 상관웅관아 네 사람은 동방불폐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내가 또 양년정을 옆에서 괴롭히지 않았다면 동방불폐는 여전히 패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동방불폐가 약간은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또 생각하기를 그는 나의 아버지를 호수 밑바닥에 감금해놓고도 나에게는 심히 잘 대해주었다 나는 1월 신교에서 공주와 다를 바가 없었지 오늘날 나의 아버지가 교주가 되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옛날보다 권세도 위품도 없구나 지금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썩어빠진 권력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과거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계략이 용이 주도하다는 것을 생각하자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다 오늘날까지 아버지는 아직 영호충에게 신공의 법문을 전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영호충의 체내에는 다른 사람의 진기가 쌓여 발산하지 않으면 화근은 더욱 커져서 언젠가는 큰 우한이 될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 교회 들어오기만 하다면 즉시 그런 방법을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또한 교중들에게 선포하여 그에게 교주의 자리를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영호충은 고개를 숙이고 따르지 않으니 정말 어렵구나 영영은 근심이 되어 한참 수수바 속에 있었다 비록 잡다한 생각을 했으나 끝내는 영호충에게 귀결이 되었다 이때 임평지와 악영산도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한참 지난 후에 임평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원도공께서는 건보를 보시고 난 후 바로 연마에 들어가셨소 악영산은 말했다 이 건법이 설령 화근이 있다 해도 즉시 발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원도공께서 아내를 맞이하고 자식을 본 것은 그 화가 발작하기 전에 일이었겠군요 임평지는 말했다 아 니오 그는 말을 길게 빼었다 그러나 말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소 그러나 며칠 후에 그것이 아님을 알았소 나의 할아버지는 원도공의 친아들이 아니었소 아마 원도공은 양자를 얻었던 것 같소 원도공이 철을 맞이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단지 사람의 이목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었소 악영산은 아하고 신음소리를 내고 나서 말했다 남의 이목을 가리기 위해서라니요 그건 그건 어찌 된 일입니까 임평지는 흥하고 콧소리를 내고는 한참 뒤에 말을 했다 내가 건보를 보았을 때는 이미 당신과의 결혼 날짜가 매우 가까웠었소 나는 몇 번이고 당신과 결혼을 해서 진정한 부부가 된 후에 그 건법을 연마하려고 하였소 그러나 건법에 기재되어 있는 초식의 법문은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그 건법의 힘에 이끌려 거역할 수가 없었소 나는 결국 결국 남자를 포기하고 스스로 거세를 하였소 악영산은 실성한 사람처럼 말을 했다 당신 스스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연마를 하였다고요 임평지는 음산하게 말을 했다 그렇소 이 벽사건보의 첫 번째 법결은 바로 무림칭웅휘 검자궁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그건 그건 어째서입니까 임평지는 말했다 이 벽사건법을 연마하려면 내공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하오 자기 스스로 거세를 하지 않고 연마하게 되면 화를 당하게 되오 마치 숯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렇군요 말소리는 마치 모기소리처럼 자가 들리지 않았다 영영은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이때서야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랬구나 어째서 동방불패 같은 영웅후거리 무공이 천하무적이면서도 부인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바늘로 술을 놓고 있었으며 또한 양년 전과 같은 수염이 많고 거대한 몸집의 사내와 지내고 그 속에 빠져들어간 나는 가를 알고 보니 이 사악한 무공을 연마하게 되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꼴이 되는구나 악영산이 흐느끼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옛날 원도공이 거짓으로 아내를 얻고 자식을 구한 것은 모두 남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군요 당신도 당신도 임평진은 말했다 그렇소 내가 스스로 거세를 한 후에 당신과 결혼을 한 것은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소 그러나 단지 그것은 당신 아버지 한 사람만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소 악영산은 아무 말 없이 울고만 있을 뿐이었다 임평진은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했소 당신이 나를 미워해도 별 수 없는 것이오 악영산은 더욱 흐느끼며 말을 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옛날 벽사건보를 쓴 사람을 미워할 뿐입니다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사람을 해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임평진은 킥킥 웃더니 말을 했다 이 선배 영웅은 바로 거세를 당한 태감이었소 악영산은 음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나의 아버지도 당신처럼 임평진은 말했다 이 건법을 연마한 이상 그 누구도 예외는 없소 당신 아버지는 한파의 장문이지만 사람들에게 스스로 검을 휘둘러 거세를 했다는 소리가 전해지면 그 어찌 강호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소 그래서 그는 내가 그 건법을 연마했다는 것을 아게 되면 반드시 나를 죽이고 말 것이오 당신 아버지가 몇 번이고 당신에게 나에 대한 것을 물어본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거세를 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소 만약 그 당시 당신에게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나의 생명은 벌써 없어졌을 것이오 악영산은 말했다 지금은 아버지가 알았을까요 임평진은 말을 했다 내가 여창해와 목고봉을 죽인 사실을 수일 내로 무림천하에 알려질 것이오 말소리는 심히 의기양양하였다 악영산은 말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나의 아버지는 정말 당신을 가만두지는 않겠군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숨어야 된단 말입니까 임평진은 이상하게 생각되어 말했다 우리라고 당신은 지금 내가 이런 꼴이 되어 있는데도 나와 함께 가겠소 악영산은 말했다 물론이지요 나의 당신에 대한 마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시종 시종 같을 것입니다 당신의 처지가 심히 가련 그녀는 이 한며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수레에서 떨어졌다 아마 임평지가 밀어서 떨어진 것 같았다 임평지에 원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당신이 나를 가련하게 보아주는 것을 원치 않소 누가 당신 보고 나를 불쌍하게 보라고 하였소 임평진은 이미 검수를 이루었으니 그 누구도 두렵지 않소 내 눈이 나으면 나는 천하를 주름 잡을 것이고 악붉은 영호충은 물론 방증화상 충우도사 등도 나의 적수는 아니오 영영은 숙으로 은근히 화가 났다 너의 눈이 나은 다음 흥 너의 눈이 나을 수 있겠느냐 임평지의 처지가 너무 불행하여 그녀는 처음에 측은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가 자기 아내에게 이렇듯이 부정하게 대하고 스스로 높게 평가하자 자기도 모르게 미운 생각이 들었다 악영사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당신은 어쨌든 장소를 찾아 숨어 계세요 눈이 나은 다음 그때 가서 말하기로 하지요 임평진은 말했다 내 나름대로 당신 아버지를 상대할 방법이 있소 악영사는 말했다 이 일은 듣기가 거북하니 당신도 말하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도 당신에 대해 염려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흥 당신 아버지의 사람 됨을 나는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소 내일 나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 이 일에 대해 말을 할 것이오 악영사는 급히 말을 했다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임평진은 말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이것이 바로 나의 생명을 지키는 한방법이오 내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면 머지않아 당신 아버지의 귀 속으로 들어갈 것이오 악불군이 내가 이미 소문을 퍼뜨린 것을 알면 나를 죽여 입을 틀어막으려 하지는 않겠지 그는 오히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내 생명을 지키려고 할 것이오 악영사는 말했다 당신의 방법은 아주 희귀하기 짝이 없구려 임평진은 말했다 어째서 희귀하단 말이오 당신 아버지가 거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단숨에 알아낼 수는 없소 그의 수염이 없어졌다 해도 다시 풀로 붙인다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나 내가 영문도 모르게 죽는다면 모든 사람들은 악불군이 죽였다는 것을 알 것이오 이것이 바로 선수를 치는 방법이오 악영사는 한숨을 쉬더미 묵묵부답이었다 영영은 깊이 생각을 하였다 임평진의 생각은 매우 기민하고 매섭다 악소전은 중간에 끼어 꼼짝할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된다면 악불군의 명성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저지를 한다면 그녀의 남편 생명이 위험할 것이다 임평진은 말을 했다 나는 두 눈이 멀어 앞으로는 사물을 볼 수 없소 그러나 부모님의 원수를 갚았으니 평생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오 당시 영호충이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주었는데 아버지의 유언에는 상양왕의 조상의 유물을 절대로 뒤지지 말라고 하였소 이것이 바로 증조부님의 유언이기도 하오 사실 나는 자세히 살펴보아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지만 부모님의 복수를 하였소 내가 이렇게 복수를 하지 못했다면 남들은 모두 우리 임가의 벽사건부의 명성이 거짓이라고 했을 것이고 고기표국의 역대 총두표들은 세상을 속이는 도둑놈의 물이라는 누명을 썼을 것이오 악영사는 말을 했다 당시 아버지와 당신은 모두 대사형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가 당신 일가의 벽사건부를 가졌고 시아버님의 유언을 날조하였다고 임평진은 말했다 설령 내가 그랬다고 해도 그것이 어쨌단 말이오 당시 당신까지도 의심을 하지 않았소 악영사는 탄식을 하더니 말을 했다 당신과 대사형은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그를 의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진정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오직 어머니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영영은 마음속으로 말을 했다 이 세상에서 영호충을 믿는 사람이 오직 너의 어머니 한 사람뿐이라니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을 했다 당신 어머니는 정말 영호충을 좋아하셨소 그 놈 때문에 당신 부모님들은 여러 차례 말다툼을 하였소 악영사는 의아하여 말을 했다 나의 부모님들이 대사형 때문에 말다툼을 하였다구요 나의 부모님께서는 절대로 말다툼을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임평진은 냉소를 하며 말을 했다 한 번도 말다툼을 하지 않았다고 그는 단지 거짓으로 꾸며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한 것 뿐이오 이런 일까지 악불군의 위군자에 가면을 쓰고 있었소 나는 친히 분명하게 들었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오 악영사는 말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째서 나는 듣지 못했는데 당신은 들었단 말입니까 임평진은 말했다 지금 당신에게 말을 해주어도 상관없겠구려 그날 복주에서 숭산파의 두 명의 고수가 그 가사 장삼을 빼앗아 갔을 때 그 두 사람은 영호충에게 죽음을 당했지요 가사 장삼은 물론 영호충이 가져갔지요 그러나 그가 중상을 입어 서서히 정신을 잃었을 때 내가 그의 몸을 뒤졌지만 그 가사 장삼은 이미 행방이 누연했었소 악영사는 말했다 알고보니 복주성에서 이미 당신은 대사형의 몸을 뒤졌군요 임평진은 말했다 그렇소 그게 어쨌단 말이오 악영사는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영은 내심 생각했다 악소전은 앞으로 이렇게 관계하고 혹독한 놈과 한평생을 지내자면 정말 많은 고통을 당하겠구나 갑자기 또 생각하였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 오래 있었구나 영호충은 틀림없이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귀를 기울여 보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임평지의 말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가사 장삼이 이미 없어져 나는 틀림없이 당신의 부모가 빼앗아 갔을 것이라고 단정을 하였소 복주에서 화산으로 돌아갈 때 나는 내심 살펴보았소 그런데 당신 아버지는 정말 연기를 잘하여 조금 더 단서를 잡을 수가 없었소 당신 아버지는 그때 병을 얻었소 물론 그 누구도 당신 아버지가 그 가사 장삼에 적혀있는 벽사건보를 읽고 그 즉시 거세를 하고 벽사건법을 연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했소 여행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어서 나는 당신 부모의 동태를 엿볼 수가 없었소 화산에 돌아가자 나는 매일 밤 당신 부모가 묵고 있는 절벽에서 숨어 그들의 말소리를 듣고 건보의 소재를 알 수 있었소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이 매일 밤 그 절벽에 숨어 있었다고요 임평지는 말했다 그렇소 악영산은 또다시 반복하여 물어보았다 매일 밤이라고요 영영은 임평지의 대답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단지 악영산을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은 정말 인내심이 강하군요 임평지는 말했다 복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소 악영산은 느즈막하게 말을 하였다 그렇군요 임평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계속해서 십여일 동안 들었소 그러나 아무런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소 어느 날 저녁에 당신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소 여보 나는 근래에 당신의 표정이 심히 좋지 않다는 것을 느꼈어요 자아신공을 연마하는데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너무 정진하지 마세요 당신 아버지가 웃더니 말을 했소 아무 일 없소 자아신공을 연마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소 당신 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를 속일 생각은 마세요 요즘 당신은 말하는 소리가 가늘고 높아 마치 여자와 같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소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오 나의 목소리는 옛날부터 이러했소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뾰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소 확실히 여자가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았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당신은 예전에 절대로 이런 목소리로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오랫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말하기를 무슨 걱정이 있겠소 음 숭산 대회가 멀지 않고 좌냝선이 의도적으로 내 팔을 합병시키려는 야심이 너무 커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였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내가 보건대 그것 때문만은 아닌 것 같구려 당신 아버지는 또 화를 내며 뾰족한 소리로 말을 했소 당신은 어째서 남편을 의심하시오 그 밖에 또 다른 일이 있다니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당신은 절대로 화를 내지는 마세요 나는 당신이 충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했소 충하라니 그가 마교의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마교의 임시성을 가진 아가씨와 정이 두터운 것은 천하가 모두 알고 있소 내가 왜 그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겠소 영영은 임평지가 악불군의 말을 할 때 자기와 영호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부드러운 정감히 용소승쳤다 임평지가 말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그가 마교 사람들과 사귄 것은 나도 알고 있소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이 그에게 임평지의 벽사건보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웠다는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소 건보는 그가 훔친 것이 아니란 말이오 그의 검술이 갑자기 진보되어 당신과 나보다도 고명한데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했간 말이오 당신 어머니가 했소 그것은 틀림없이 다른 연유에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절대로 벽사건보를 훔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이듭니다 충하의 성격이 바르지 못해 당신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은 틀림없으나 그는 어려서부터 바르고 정직해서 절대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임평지를 좋아하고 나서 그를 버린 후인지라 그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평지가 두 손으로 벽사건보를 바친다고 해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영영은 여기까지 듣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다 만약 악 부인이 곁에 있다면 그녀를 꼭 껴안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다 내심 화산파에서 오직 악 부인만이 영호충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혼나라 부인을 만나면 보답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다 임평지는 계속해서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는 흥하고 소리를 내면서 말했소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당신은 영호충을 문화에서 쫓아낸 것을 후회하고 있단 말이오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그가 문규를 어겼으니 당신이 문파의 법규를 지키고 문호를 깨끗이 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사람이 어급니다 그가 좌도의 인물을 사귀었다는 죄명은 중합니다 그러나 어째서 그가 건보를 훔쳤다는 누명을 꺼기에 더 보탤 수가 있습니까 사실 당신은 그가 벽사건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 아버지가 외치기 시작하였소 내가 어찌 알겠소 내가 어찌 안단 말이오 임평지의 목소리는 역시 높고 날카로웠다 악불군의 뾰족하고 화난 목소리를 모방하여 소리를 지르자 고요한 밤에 바치 부엉이가 우는 것처럼 영영은 모골이 송연하였다 얼마 지난 뒤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당신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했소 당신은 물론 알고 있으며 또 당신은 벽사건보를 갖고 계십니다 당신 아버지는 화가 나서 포효를 하며 말했소 당신 당신 당신이 나를 그러나 단지 이 몇 마디만 했을 뿐 갑자기 입을 닫았소 당신 어머니는 평정된 목소리로 말했소 그날 충하가 상처를 입어 정신을 잃고 있을 때 나는 그의 몸을 치료하면서 그의 몸에 가사 장삼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그 가사 장삼에는 글자가 가득 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니 그것은 권법의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약을 바꾸어 주었을 때 그 가사 장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충하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깨어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 시간에 방에 들어간 사람은 당신과 나 두 사람 끈이었습니다 그 가사 장삼을 내가 가져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영사는 흔해적거리며 말을 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임평진은 말했다 당신 아버지는 몇 번이고 중간에 말하려고 하였지만 들을 수 없는 몇 마디를 하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소 당신 어머니는 점점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했소 여보 우리 화산 1파의 검술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 신공의 기공은 더욱 비범하여 이것으로 군웅들과 충분히 겨룰 수 있고 좋게 강호해서 명성을 떨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파의 검술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래에 좌냝선의 야심이 너무나 커 내파를 병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산 1파가 당신 수중에 있으면 그 누구에 의해서도 멸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이 태산 항산 형산 세파와 연락을 취하고 때가 되어 내파가 합심해서 그의 1파와 대항을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 승리를 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한바탕 멋지게 싸움을 하여 우리의 생명을 숭산에 바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거 지하에 가 화산의 역대 선조들을 만난다고 해도 일전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영영은 여기까지 듣고 속으로 찬탄을 하였다 이 악부인은 여자 중에 남자로구나 그녀의 남편과 비교를 해볼 때 기계가 대단하구나 악영산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어머니의 말씀은 진정 이치에 맞는 말이군요 임평진은 냉소하며 말했다 그러나 그때 당신 아버지는 나의 벽사 권고를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연말을 하고 있었소 그 어찌 사모님의 권고를 받아들이겠소 그는 갑자기 사모님이라고 호칭을 하였다 이것만 보아도 그가 악부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임평진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당신 아버지는 그때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은 안여자의 견해에 지나지 않소 그런 필부에 용기를 목숨을 버린다면 화산파는 쉽게 좌행선이 삼켜버릴 것이고 죽은 뒤에 무슨 낯으로 선조들을 대한단 말이오 당신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않더니 탄식하며 말을 했소 당신이 화산파를 지키기 위해 노심초사한다면 나는 당신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단지 그 벽사 권고를 연마하게 되면 손해만 있을 것이고 득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인가의 후손들은 어째서 그 권법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 벽사 권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꼴을 당했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이 마음을 거두어 연마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했소 당신은 어떻게 내가 벽사 권법을 연마하고 있는지 알았소 당신 당신이 내가 연마하는 모습을 훔쳐보았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내가 어찌 훔쳐보야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는 큰 소리로 말했소 말하시오 말하시오 당신 아버지는 목청껏 외쳤으나 분명 기가 꺾여 있었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당신의 목소리가 벌써 변하여 모든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설마하니 당신은 스스로 느끼지 못한단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는 여전히 억지를 부렸소 나의 목소리는 옛날부터 이러했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매일 아침 당신의 이 부자리에는 많은 수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날카롭게 소리쳤소 당신이 보았소 말소리는 심히 놀랜 듯 하였소 당신 어머니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는 벌써 보았지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붙이고 있는 것은 가짜 수염입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로 수십 년 동안 부부로 한 이불 속에서 지낸 나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이미 탈론한 것을 알고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물어보았소 다른 사람 가운데 누가 또 알고 있소 당신 어머니는 말했소 없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했소 사나는 알고 있소 당신 어머니가 말하기를 사나는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말했소 그렇다면 평지도 모르겠구려 당신 어머가 말했소 그도 알지 못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말했소 좋소 당신의 권고를 받아들이겠소 이 가사 장삼을 내일 아침에 임평지에게 되돌려 주겠소 또 영호충의 결백함을 벗겨 주겠소 앞으로 이 권법은 절대로 연마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 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말했소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만 이 권보는 사람에게 해로운데 어 집형지에게 돌려준단 말입니까 아무래도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악영사는 말했다 아버지는 물론 대답을 하지 않으셨겠지요 만약 아버지가 그때 권보를 없애버렸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임평지는 말했다 당신 추측이 틀렸소 당신 아버지는 말했소 좋소 내가 즉시 그 권보를 없애버리겠소 나는 깜짝 놀라 소리를 내어 막으려고 하였소 권보는 우리 임가 집안의 물건이니 해가 되는 듯이 되든 당신 아버지에게 그 권보를 없앨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오 바로 이때 창문이 탁하고 열리는 소리가 났소 내가 급히 머리를 내마로 보니 눈앞에 빨간 빛이 보이면서 그 가사 장심이 떨어졌지요 그리고는 창문이 다시 닫혔지요 가사 장삼이 내 몸 옆으로 떨어져 나는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려 했소 그러나 간발의 차로 잡을 수 없었소 그때 나는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가사 장삼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은 채 우측 손으로 벼랑을 잡고 좌측 발로 있는 힘을 다해 뻗었습니다 마치 발끝에 그것이 걸린 것 같아 비로소 발을 당겨 보니 정말 다행스럽게 그 가사 장삼을 움켜잡을 수 있었소 영영은 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내심 생각했다 내가 가사 장삼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이 바로 너에게는 행운이 얻을 것이다 악영사는 말했다 어머니는 단지 아버지가 그 건보를 천성협에 버린 것만 알고 아버지가 이미 모두 외워 가사 장심이 필요 없어서 버린 것을 모르고 있군요 또 당신은 아버지가 버린 가사 장삼을 가지고 벽사 건법을 배웠단 말이군요 그렇지요 임평진은 말했다 그렇소 악영사는 말했다 그것은 하늘의 뜻인 것 같군요 하늘이 그 건보를 당신에게 주어 당신 부모의 원수를 갚도록 한 것이군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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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입니다 임평진은 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요 며칠 둥한 생각을 해왔지만 알또리가 없었소 어째서 좌냝선이 벽사 건법을 사용할 줄 아는가 말이오 악영사는 악하고 소리를 내며 심히 의아해했다 틀림없이 벽사 건법을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임평진은 말했다 당신은 그 건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오묘한 것을 모르고 있소 그날 좌냝선과 당신 아버지가 봉선대에서 시합을 할 때 마지막에 가서 주 사람은 모두 벽사 건법을 썼었소 단지 좌냝선의 건법은 모두 사입이었소 모든 초식은 고의로 당신 아버지에게 져주려고 했고 그의 검술의 밑바탕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급히 검초가 변해 피할 수가 있었소 그러나 결국 당신 아버지에 의해 눈이 멀게 되었지요 만약 그가 숭산 건법을 사용하여 당신 아버지의 벽사 건법에 패해다면 그것은 그리 신기한 일은 아닙니다 벽사 건법은 천하무적이어서 본시의 숭산 건법이 당해낼 수 없는 것이지요 좌냝선이 스스로 거세를 하지 않아 진정한 벽사 건물을 연마하지 못한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내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좌냝선이 어디서 벽사 건법을 배워왔느냐 하는 것이오 또 어째서 사이비로 배웠느냐 하는 것이오 그는 마지막 몇 마디를 할 때에는 주저하였다 내심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영영은 내심 생각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구나 좌냝선의 벽사 건법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남몰래 훔쳐보며 배운 것이겠지 그는 단지 초식만을 배워둘 뿐이고 그 쓸모없는 법문은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동방불패의 벽사 건법은 악불군보다 더욱 무섭기 짝이 없다 그가 만약 보았다면 설사 그의 머리가 세 개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의 이치를 깨닫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녀가 살며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먼 곳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이십여 필의 말이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다 영영은 영호충이 걱정이 되어 급히 경공을 전개하여 술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충 오라버니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또 다른 사람이 닭을 잡아 개에게 먹였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영영은 체하고 소리를 지르며 좀 전에 악영산이 그 수레에서 임평지와 진정한 부부가 된다는 말을 생각해 내고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그리고는 말했다 그들은 그들은 무술 연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벽사건법에 관한 일이지요 영호충은 말했다 당신이 말을 더듬더듬 하는데 틀림없이 다른 이상한 일이 있어들 것입니다 빨리 수레에 올라와서 나에게 들려주시오 절대로 나를 속일 생각은 하지 마시오 영영은 말했다 올라가지 않겠어요 점잔치 못하게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어째서 점잔치 못하단 말이오 영영은 말을 했다 모르겠습니다 이때 말굽소리가 더욱 가까이 들려왔다 영영은 말을 했다 사람 수가 많은 것을 보니 청성파의 제자들이 정말로 복수를 하러 왔나 봅니다 영호충은 일어나더니 말을 했다 우리가 천천히 건너가도 늦지 않겠지요 영영은 말했다 네 그녀는 영호충의 악영산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고 또한 지금의 사태로 보아 적이 공격을 해왔으므로 그는 그의 상처가 아무리 깊다하여도 반드시 가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물며 그를 수레에 남겨놓고 자기가 직접 구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즉시 그를 부축하여 수레에서 뛰어내렸다 영호충은 좌측 발이 땅에 내디디자 다친 상처 부위가 아파왔다 몸이 기우뚱하면서 수레에 부딪혔다 수레를 끊은 나귀는 줄곧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꼼짝도 않다가 수레가 움직이자 자기 보고 가라는 줄 알고 고개를 젖히더니 앞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영영은 단검을 휘둘렀다 일검으로 나귀의 머리를 소리도 없이 두둥강 내었다 음하고 영호충은 가볍게 찬탄을 했다 영호충은 그녀의 검법이 민첩한 것을 찬탄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의 무공으로 검을 휘둘러 나귀의 머리를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리 신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머리를 자를 때 나귀가 조금도 울음소리나 반항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수레를 끌고 길을 갈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였다 영호충은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갔다 말굽소리는 더 가깝게 들리는 듯하였다 그래서 즉시 걸음을 재촉했다 영영은 깊이 생각했다 그가 젖보다 앞서가려고 빨리 걷고 있구나 빨리 걷는다면 상처에 진동이 올 텐데 하지만 내가 손을 쓴다면 그를 껴안는다면 어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가볍게 웃고는 말을 했다 충오라버니 미안합니다 영호충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측 손으로 그의 등 뒤에 허리띠를 거머쥐고 좌측 손으로 그의 목덜미와 옷깃을 잡고 그의 몸을 들 어울려 경공을 전개하여 수수밭으로 들어가 질풍처럼 앞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감격하고 한편으로는 매우 재미가 있었다 자기는 당당한 항산파의 장문인데 마치 어린애처럼 그녀의 손에 들려져 있다니 만약 문화의 사람들이 본다면 얼굴을 들 수가 없겠구나 그러나 내심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청성파 사람들이 먼저 도착할 것이고 소삼에는 바로 참혹한 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녀의 이런 행동은 자기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음이었다 영영이 수십 보 달려나가자 말발굽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바라다 보니 컴컴한 가운데 횃불이 높이 들려져 있으며 길을 따라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그래서 생각하였다 이놈들은 정말로 담도 크구나 횃불을 밝히고 사람을 쫓아오다니 영호층은 말을 했다 죽음을 각오하니 아마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양이구려 이렇게 된다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영영도 무엇인가 생각이 나서 말했다 청성파 사람들이 수레에다 굴을 지르려 하는 것 같군요 영호층은 말을 했다 우리 가서 막읍시다 그들이 이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영영은 말했다 그렇게 초조해 하지 마세요 두 사람을 구하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영호층은 그녀의 무공이 강하고 청성파의 여창애가 죽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람은 그리 염려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놓였다 영영은 영호층을 거머쥐고 악영산이 수레에 가까운 곳에 이르렀다 그를 부축혀 세워 수수박 가운데 앉히더니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조용히 앉아서 움직이지 마세요 악영산은 수레에서 말을 했다 적이 곧 당도합니다 과연 청성파의 쥐새끼들입니다 임평진은 말을 했다 당신은 어떻게 아시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우리 부부를 이렇게 해놓고 손에 횃불을 들고 뒤쫓아 오다니 흥 정말 무서운 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임평진은 말을 했다 모든 사람이 횃불을 들고 있소 악영산은 말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임평진은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겪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깊었고 박영산보다도 기미나여 말했다 빨리 수레에서 내리시어 저 쥐새끼 같은 놈들이 수레에 불을 지를 것 같소 악영산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는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렇지 않다면 그 많은 횃불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수레에서 몸을 날려 내리더니 손을 내밀어 임평진의 손을 꼭 잡았다 임평진은 그녀를 따라서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밖으로 걸어 나오다니 수수밭 사이에 엎드려 몸을 숨겼다 영어충과 영영이 매복하고 있는 곳에서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았다 말 발굽소리를 고막을 찢더니 청성파의 여러 사람들이 수레에 접근하여 먼저 앞뒤를 막고는 수레를 뺑 둘러 애웠었다 한 사람이 외쳤다 임평진 이 개 같은 놈아 거북이 새끼 같은 놈아 어째서 고개를 내밀지 않느냐 여러 사람은 수레 안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음을 알고는 어떤 사람이 말을 했다 아마 수레에서 내려 도망친 것 같군요 한 사람이 횃불을 수레 안으로 던지는 것이 보였다 갑자기 수레에서 손이 나오다니 그 횃불을 바다 밖으로 내던졌다 한 사람이 외쳤다 개 같은 놈이 수레 안에 있다 수레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와 횃불을 받아 던지다 영호충과 영영은 수레 속에 또 다른 도와주는 자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내고는 의아해했다 악영사는 더욱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임평지와 오랫동안 얘기를 했지만 수레 속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횃불을 내던지는 손의 기세가 강한 것을 보니 무공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았다 청성파 제자들이 여덟 개의 횃불을 동시에 던지자 그 사람은 하나하나씩 받아서 밖으로 되던졌다 사람에서 상처를 주지는 않았으나 나머지 청성파 제자들은 횃불을 더 이상 던지지 않았다 단지 멀리서 수레를 외웠다고 일제히 소리를 지를 뿐이었다 횃불이 환한 가운데 모든 사람은 분명히 볼 수가 있었다 그의 손은 삐쩍 마르고 힘줄이 툭 튀어나온 노인의 손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이 외쳤다 임평지가 아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외쳤다 임평지의 마누라도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했다 자라 같은 놈이 수레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것을 보니 아마 상처를 입은 것 같군 여러 사람들은 한참 동안 주저하였다 수레에서 아무런 동태가 없는 것을 보고 갑자기 일제히 고함을 지르며 이십여 사람들은 일제히 덤벼들었다 각기 장검을 휘두르며 수레 안으로 쑤셔 넣었다 퍽 하고 소리나 나면서 한 사람이 수레의 꼭대기에서 몸을 날려 나왔다 손에 장검이 번쩍이더니 청성파의 여러 사람들 뒤로 빠져나가 장검을 휘두르니 두 명의 청성 제자들이 삽시간에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사람의 몸에는 노란 옷이 입혀져 있었는데 차림새를 보니 숭상파 사람인 것 같았다 얼굴은 파란 보자기로 감싸고 있었으며 번 쩍번쩍한 두 눈만 내놓고 있었다 검은 기괴하고 빨라서 수초 사이에 또 두 명의 청성파 제자들이 검을 막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영호춘과 영영은 서로 두 손을 꼭 잡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것은 그 벽사건법이다 그러나 그의 몸체로 보아 절대로 악불군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또 같은 생각을 하였다 이 세상의 악불군 임평지 좌냝선 세 사람을 제외하고 네 번째로 벽사건법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있구나 악영사는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초식은 바로 당신의 건법과 똑같구려 임평지는 억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상하다는 듯이 말을 했다 그가 그 사람도 나의 건법을 사용할 줄 안다니 잘못 보지 않았소 순식간에 청성 안은 또 세 사람이 검에 맞았다 그러나 영호춘과 영영은 간파할 수 있었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건법은 비록 벽사건법이지만 몸눌림과 공격은 동발불폐와는 상당한 차이가 났으며 더욱이 악불군과 임평지의 신출 귀몰함에 미치지 못하였다 단지 그의 무공은 청성 여러 제자들보다 한 수 위였고 더욱이 거기에다 벽사건 법의 기묘함이 보태지자 혼자서 여러 사람을 상대해도 여전히 오세했다 악영사는 말을 했다 그의 건법은 당신의 건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손의 동작은 당신보다 빠르지 않군요 임평지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손의 동작이 빠르지 않다면 그것은 벽사건법의 본뜩과는 맞지 않소 그러나 그러나 누구일까 어떻게 이 건법을 사용할 줄 알까 격돌하는 가운데 청성의 제자 한 사람이 그 복면을 한 자에게 찔려서 쓰러졌고 또 그 복면을 한 자가 일가를 하며 검을 휘두르자 또 다른 한 사람의 허리가 두둥강났다 나머지 사람들은 겁을 집어먹고 사방으로 도망쳤다 그 사람은 소리를 지르며 두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청성의 제자들 중 몇 명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려 도망쳐 버렸고 나머지는 김이 샜다는 듯이 벌떼처럼 도망쳐 버렸다 어떤 자는 두 사람이 말 하나를 탔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을 타지 못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쳤으며 삽시간에 어디로 세워나갔는지 종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복면을 한 자는 퍽이나 피로한 것 같았다 장검으로 땅바닥에 기대더니 계속해서 숨을 헐떡거렸다 영호춘과 영영은 그의 숨결 중에 이 사람이 조금 전에 격도를 벌렸을 때 시간은 짧지만 내공을 크게 소모하고 또 이미 보이지 않는 상처를 입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땅바닥에는 일고 벼떨 자루에 횃불이 여전히 타고 있었다 불빛이 너울너울 춤추어 밝기도 불길의 춤에 따라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이 노란 옷을 입은 노임은 한참 동안 숨을 헐떡거리더니 장검을 들어 천천히 칼집에 꽂으면서 말했다 임소협 임부인 저는 숭산 좌장문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도와주러 왔소 그의 목소리는 매우 작고 쉬어서 한마디 한마디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마치 입속에 어떤 것을 물고 있는 것 같았으며 한편으로는 혓바닥을 고의로 구부려 목구멍에서 소리내는 것 같았다 안평진은 말을 했다 귀하의 도움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조남은 어떻게 되는지요 말을 하면서 악영상과 수수밭에서 나왔다 그 노인은 말했다 좌장문께서는 소협과 부인이 흉계에 빠져 상처를 입고 계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두 분을 안전한 곳까지 모시라 고품부를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상처를 치료한다면 악선생은 당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오 영호춘과 영영 임평지 악영사는 모두 생각하였다 좌냉선이 어찌 이런 내막을 알았단 말인가 임평지는 말했다 좌장문인과 귀하의 호의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일은 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으니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군요 그 노인은 말했다 소협의 두 눈은 새북명타에 독극물에 상처를 입었소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가 사용하는 독은 무섭기 짝이 없으므로 나격 좌장문인께서 친히 약을 주지 않는다면 아마 아마 소협의 생명은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오 임평지는 목고봉의 동물 세례를 받은 직후에 두 눈과 얼굴이 가려 멎어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자기의 눈을 빼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억지로 참고 또 참았던 것이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침울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저는 좌장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좌장문인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받아주겠단 말이오 귀하께서 분명히 나에게 밝히지 않는다면 나는 도움을 받지 않겠소 그 노인은 웃더니 말을 했다 같은 병을 앓고 있으니 그것을 동병상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좌장문인의 두 눈도 악불군이 망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귀하도 두 눈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원인을 찾는다면 화는 악불군으로부터 시초가 된 것입니다 악불군은 소엽이 이미 벽사건법을 익힌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소엽이 하늘 끝까지 도망친다고 해도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어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오악파의 장문이 되어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소엽 혼자서 어떻게 대항하겠소 하물며 하물며 하하 악불군의 딸이 하루종일 소엽의 몸에 붙어 있을 텐데 소엽에게 설사 하늘을 뒤엎는 재주가 있더라고 침대 위에 벽외가에서 공격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오 악영사는 갑자기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둘째 사형 알고 보니 당신이었군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자 영어충의 몸이 떨렸다 그 늙은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니 목소리는 분명치 않았으나 어투는 심히 귓가에 익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악영산이 이렇게 외치자 금방 깨달았다 이 사람은 바로 노덕야 이었던 것이다 단지 전에 악영산이 말하기를 노덕약은 복주에서 살해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기에 그를 연상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악영산이 앞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 노자의 냉랭한 소리가 들려왔다 어린 계집아이가 퍽이나 낌새가 빠르구나 내 목소리를 알아듣다니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가장하지 않았다 틀림없는 노덕약이었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둘째 사형 당신은 복주에서 거짓으로 살해당한 채 했군요 그렇다면 그렇다면 팔사형형은 당신이 죽인 것입니까 노덕약은 흥하고 콧방귀를 퀴더니 말했다 아니다 영백나 꼬마애를 내가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악영산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아니라고 우기시는군요 그 그 소림자 등어리의 일검도 역시 당신이 꽂은 것입니다 나는 줄곧 대사형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흥일을 멋지게 해냈군요 당신은 또 다른 한 노인을 죽이고 그의 얼굴을 난도질했으며 당신의 옷을 그 죽은 자의 몸에다 입혀놓고 모든 사람이 당신이 죽은 것으로 여기게 했군요 노덕약은 말했다 당신 생각이 맞소 만약 그렇게 해놓지 않았다면 악불군이 어찌 나를 그렇게 쉽게 놔줄 수 있었겠소 그러나 임소협의 등어리의 일검은 내가 내리찍은 것은 아니오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또 있단 말입니까 노덕약은 냉랭히 말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의 아버지요 악영산은 외쳤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자신이 죽였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다니 나의 아버지가 영문도 없이 어째서 내 남편의 등을 찔렀단 말입니까 노덕약은 말했다 그때 당신 아버지는 영호충의 몸에서 벽사건보를 얻었소 이 건보는 인가의 물건이므로 악불군이 첫 번째로 죽이려 했던 이는 바로 당신 남편이오 임평지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면 당신 아버지가 어떻게 벽사건법을 연마할 수 있었겠소 악영산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이 말이 퍽이나 이치에 닿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임평지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니 도저히 믿고 싶지가 않았다 그녀는 연신 지어낸 말이라고 몇 번이고 되풀이 하더니 말했다 나의 아버지가 내 남편을 죽이려고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설마 하니 일검에 그를 죽이지 못했을까요 임평지는 말했다 이 일검은 틀림없이 악불군이 찍은 것이오 둘째 사형은 말을 잘못하지 않았소 악영산은 말했다 당신 당신 당신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임평지는 말을 했다 악불군의 일검이 내 등에 꽂히자 반격을 할 수 없음을 알고 땅 바닥에 쓰러진 후 즉시 죽은 척하고 꼼짝도 하지 않았소 그때 나는 아직도 나를 해치려는 자가 바로 악불군이라는 것을 모르고 잊었소 그러나 혼미한 상태에서 팔사형의 목소리를 들었소 그는 몇 번이고 사부님하고 불렀소 팔사형이 나타나자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격이 되었소 악영산은 깜짝 놀라 말했다 당신의 말은 팔사형도 역시 아버지가 죽였단 말이군요 임평지는 말했다 물론이오 나는 당지 팔사형이 사부님하는 것을 듣고 바로 처참한 비명소리를 들었던 것이오 그리고 나서 나는 정신을 잃고 인사불성이 되었소 노덕약은 말했다 악불군은 본래 당검을 내려 꽂으려고 하였소 그러나 내가 암암리에 숨어서 기침을 하였소 그러자 악불군은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즉시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임사제 내 기침소리가 당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소 악영산은 말했다 만약에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정말로 당신을 해치려고 했다면 그 후로 그 후로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 지에서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임평지는 냉랭히 말했다 나는 그 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방비를 하였소 그의 새 기회를 주지 않았소 내가 하루종일 당신과 함께 있었기에 나를 죽이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오 악영산은 울면서 말했다 알고보니 알고보니 당신이 나를 맞이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숨기기 위해서였고 또 나를 하나의 방패로 여기고 있었군요 임평지는 그녀의 말을 들은 척도 않고 노덕약을 향해 말을 했다 노형 당신은 언제 좌장문과 사귀었소 노덕약은 말을 했다 좌장문은 나의 은사이시오 나는 그 어르신의 세 번째 제자이오 임평지는 말했다 알고보니 당신은 숭산파 문화로 들어갔군요 노덕약은 말했다 숭산 문화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는 줄곧 숭산 문화의 사람이었소 단지 은사의 명을 받들어 화산에 들어갔고 화산에 들어간 것은 바로 악불군의 무공을 관찰하고 화산파의 여러 동태를 살피려고 하였던 것이오 영호충은 무엇인가 크게 깨달았다 노덕약이 상당한 무해를 가지고 화산파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연기하고 보여준 무공은 잡스럽고 평범하여 온기 일대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뜻밖의 숭산의 제자일 줄은 몰랐던 것이다 알고보니 좌행선은 의도적으로 네팔을 합병하려 오랫동안 계획을 짰으며 그것도 오래전부터 계획을 실행해왔던 것이다 그렇다면 노덕약은 유쿠아를 죽이고 자아신공이 비보를 훔쳐갔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 따질 필요도 없었다 사부는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술수에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임평진은 골똘하게 한참 생각하더니 말을 했다 그렇게 되었군요 노형은 그 자아신공 비극과 벽사건보를 화산의 문중에서 숭산으로 가져가서 좌장문이 권법을 배우도록 했구려 정말로 크나큰 공로를 했습니다 영호충과 영영은 남암리의 고개를 끄덕이며 내심 생각하였다 좌행선과 노덕약은 그래서 벽사건법을 행할 줄 아는구나 알고보니 다 이유가 있었어 임평지의 머리도 퍽이나 빨리 돌아가는구나 노덕약은 한이 맺혀서 말을 했다 일이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임 동생에게 속일 필요가 있겠소 당신과 나 두 사람 그리고 내 은사까지도 이 악독한 악불군놈에게 걸려들었소 이 자는 악독하기 짝이 없는 놈이오 우리들 모두는 그의 악독한 계략에 걸려들었소 임평진은 말했다 흠 나도 알 것 같군요 노형이 훔쳐간 벽사건보는 악불군이 이미 장난을 해놓은 것이었군요 그래서 좌장문과 노형이 사용하는 벽사건법이 잘못되었군요 노덕약은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알고보니 그 옛날 내가 화산파 문화에 들어갔을 때 악불군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단지 내색을 하지 않고 암암리에 나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었던 거요 악불군이 적은 벽사건보에 기록돼 있는 건법은 진짜인 것처럼 보인 가짜였소 더욱이 내공의 법문이 빠져 있었소 그는 고의로 그 가짜건보를 나에게 훔쳐가도록 했고 나 완의 은사가 그 건법은 온전하게 연마하지 못하도록 하였소 생사에 결전을 할 때 그는 나의 은사에게 그런 건법을 쓰도록 유도하였고 그래서 진짜의 건법으로 가짜건법을 이겼던 것이오 우리는 꼭 두각시가 되었고 그는 우리를 조정한 꼴이 되었소 그렇지 않았다면 오악파의 장문인 자리가 어찌하여 그의 손에 떨어질 수 있단 말이오 임평진은 탄식하며 말했다 악불군의 간악한 흉계에 당신과 내가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군요 노덕약은 말했다 나의 은사님은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오 비록 내가 그 큰일을 망쳐놓았지만 단 한마디도 나를 책망하지 않았소 그러나 제 자인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소 내가 설사 펄펄 끓는 기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악불군 같은 간악한 놈을 죽이고 말겠소 이 몇 마디의 어투는 심히 격분하였고 마음속으로 그 원한이 깊이 사무쳐 있는 듯 하였다 임평진은 음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노덕약은 또 말을 하였다 나의 은사는 두 눈이 멀어 지금 숭산의 서봉에 은구하고 계시오 서봉에는 또 다른 눈이 먼 사람이 열 분이나 있소 모두 악불군과 영호충에게 당한 사람들이오 임형제는 나를 따라서 나의 은사를 찾아뵙도록 합시다 당신은 바로 복주 임가의 벽사건문 벽의 유일한 전승자이니 바로 벽사건문의 장문이오 나의 은사는 틀림없이 예로써 대할 것이오 당신의 두 눈이 치료가 된다면 그 이상 좋을 게 없겠고 그렇지 않다면 나와 나의 은사와 함께 응거하며 복수를 계획한다면 그게 좋지 않겠소 이 말에 임평진의 마음이 동하였다 내심 자기의 두 눈이 동물에 오염되어 다시 회복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소의 치료를 한다는 말을 단지 사탕 발림에 불과하였다 자기와 좌냝선 두 사람은 모두 실명하여 동병상련의 처지이고 똑같은 원한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갓 이 지낸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그러나 평소 좌냝선의 수단이 냉혹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자 반드시 또 다른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하였다 좌장문의 호의에 제가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까요? 노형께서 먼저 귀뜸이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노덕약은 하하하 웃더니 말을 했다 임영재는 분명한 사람이구려 모두가 앞으로는 같이 협력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할 테니 내 자세히 말하겠소 내가 악불군에게서 가짜 권보를 가져다가 나와 내 스승이 그 함정에 빠진 후 지금까지 나는 계속 복수를 생각하고 있었소 나는 임평지가 신기를 펼치고 기묘하지 짝이 없는 건법으로 목고공을 죽이고 여창의를 살해하고 청성파 조물애기들을 모두 쓸어버리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그것은 벽사건보의 진수이오 그래서 나는 매우 간곡하고 또한 내심 부러워하고 있었지 임평지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았다 그래서 말하였다 노형의 말씀은 나보고 그 벽사건보의 진본을 가져다가 당신과 당신 스승에게 보여주란 말이지요 노덕약은 말을 했다 그것은 임영재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비본이므로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피를 마시고 동맹을 맺고 협력해서 악불군은 죽여야 합니다 임사재가 두 눈 멀쩡하고 젊고 힘이 있다면 악불군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나의 은사와 내가 벽사건법을 배워서 세 사람이 힘을 합해야만 비로소 악불군을 죽일 희망을 가질 수가 있소 그러니 임형재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임평지는 내심 생각하였다 자기 두 눈이 이미 멀고 실로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대답하지 않는다면 노덕약은 즉시 완력을 써서 자기와 악영산 두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 노덕약에 이 계획이 진심에서 나왔다면 자기에게 피해보다 이익이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말하였다 좌장문과 노형이 저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시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군요 저의 집안이 망하고 내 눈이 실명이 되어 이렇게 병신이 된 것은 여창애가 발단이 되었지만 악불군의 음모 또한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악불군을 죽일 마음은 저 역시 당신이나 당신의 스승과 똑같습니다 당신과 내가 결맹을 맺은 이상 벽사건보를 어찌 혼자서 알고만 있겠습니까 응당 당신과 스승님에게 보여드려야 되겠지요 노덕약은 크게 기뻐서 말했다 임영재는 깨끗하고 도량이 큰 사람이구려 나의 스승께서 그 벽사건보의 진결을 보시면 틀림없이 감격해 하실 것이고 앞으로 임영재는 영원히 숭산파의 귀빈이 될 것이오 당신과 나는 한 수족처럼 더 이상 서로를 굳이 구분하지 말도록 합시다 임평진은 말을 했다 정말 감사하군요 저는 노형을 따라서 숭산에 들어간 뒤에 즉시 그 검부에 진결을 한자도 빠짐없이 모두 적어놓겠습니다 노덕약은 말을 했다 적어놓다니 임평진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노형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부의 진결은 본시 우리집의 증조부인 원도공께서 장삼에 적어놓았습니다 이 가사 장삼은 악불군이 훔쳐가 그는 비로소 우리집의 검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이 가사 장삼은 내 수중에 떨어졌지요 저는 악불군에게 발견될까 염려되어 그 검부를 모두 달달 외워 버림 뒤에 즉시 그 가사 장삼을 없애버렸습니다 만일 그가 사 장삼을 내 몸에 숨겨놓고 있었다면 현처가 함께 있는데 이 인간 놈이 어찌 오늘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겠소 악영사는 옆에서 듣고만 있을 뿐 줄곧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이렇듯이 풍자를 하자 또 울기 시작하면서 말을 했다 당신 당신이 노덕약은 수레에서 그들 부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임평지의 말 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서 말했다 거 참 잘됐구만 우리 함께 숭산에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임평지는 말했다 좋습니다 노덕약은 말을 했다 숭산에 가려고 하면 이 수레를 버리고 말을 타고 작은 길로 바꾸어서 가야 하오 그렇지 않고 도중에 악불군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의 적수도 될 수 없소 그는 약간 머리를 옆으로 하더니 악영산에게 물어보았다 소삼해 소삼해는 아버지를 도와주겠소 아니면 남편을 도와주겠소 악영산은 울음을 거두더니 말을 했다 나는 둘 다 도와주지 않겠어요 나는 나는 팔자가 기구한 사람입니다 내일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습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앞으로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어요 임평지는 냉랭하게 말을 했다 당신이 항산에 가서 출가를 하여 비군이가 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바라던 바요 악영산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임평지 당신이 그 옛날 갈 데가 없을 때 나의 아버지가 구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미 목고공에게 죽었을 것인데 어찌 오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설사 나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못할 짓을 했다 해도 나 악영산은 절대로 당신에게 책잡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모두 무슨 뜻입니까 임평지는 말을 했다 무슨 뜻이냐고 나는 좌장문에게 내 마음을 보여줘야만 해 목소리는 극히 흉악하고 매서웠다 갑자기 악영산은 아! 하고 외마디 비명소리를 질렀다 영호충과 영영은 동시에 외쳤다 큰일 났구나 수수밭에서 몸을 날려나왔다 영호충은 크게 외쳤다 임평지 소사매를 해치지 말아라 노동약이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바로 악불군과 영호충 두 사람이었다 영호충의 목소리를 듣자 혼비백산이 되어 즉시 임평지의 좌측파를 잡고 청성 제자가 타고 온 한필의 말 위에 뛰어오르더니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말을 달려 미친 듯이 도망쳤다 영호충은 악영산의 안위가 걱정되어 적을 쫓을 여유가 없었다 악영산은 수레에 쓰러져 있었고 가슴에는 한자루의 장검이 꽂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숨소리를 들어보니 이미 숨이 가늘어졌다 영호충은 크게 외쳤다 소삼해 소삼해 악영산은 말을 했다 음 대사형입니까 영호충은 기뻐서 말했다 바로 바로 나여 손을 내밀어 검을 뽑으려 했다 영영은 급히 손을 내밀어 막더니 말을 했다 뽑으면 안 됩니다 영호충은 이미 그 검이 반척 정도 들어가 치명상이 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 검을 뽑아낸다면 즉시 그녀는 숨이 끊어지고 말 것이다 눈앞에서 구할 수 없음을 보자 마음속에 측은한 생각이 들어 울음이 나왔다 그리고 외쳤다 소 소삼해 악영산은 말을 했다 대사형 당신이 내 옆에 있으니 매우 좋습니다 임평지 임평지는 같습니까 영호충은 입술을 깨물며 울면서 말을 했다 안심하시오 내가 틀림없이 그를 죽여 당신의 복수를 해줄 것이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의 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는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난 나는 어머니 있는 데로 가고 싶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좋소 내가 당신을 사모님께 데려다 주겠소 영영은 그의 말소리가 갈수록 작아지고 생명이 경각에 다려있음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대사형 당신은 정말로 나에게 잘 해주었습니다 난 나는 정말 미안합니다 난 나는 곧 죽을 것이에요 영호충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오 우리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을 낫게 할 것이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난 난 지금 아파요 너무나 아파요 대사형 내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당신 당신 당신은 절대로 내 말에 대답해 주세요 영호충은 그녀의 좌측 손을 꼭 띄고 말을 했다 말하시오 말하시오 내가 틀림없이 승낙하리다 악영산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당신은 당신은 승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너무나 당신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목소리는 갈수록 작아졌고 호흡도 갈수록 미약해졌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틀림없이 승낙을 할 것이니 말하시오 악영산은 말을 했다 금방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틀림없이 승낙을 할 것이니 당신이 내게 무슨 일을 하려면 나는 틀림없이 해낼 것입니다 악영산은 말을 했다 대사형 나의 남편 임평지 그는 그는 눈이 멀어듭니다 너무 불쌍합니다 당신은 아시겠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알고 있소 물론 알고 말고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는 외톨이입니다 모두들 그를 적대시합니다 대사형 내가 죽고 난 후에 당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그를 보살펴 주세요 절대로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영호충은 멈칫하였다 임평지가 아내를 죽였는데 악영산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서도 그를 잊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뜻밖이었다 영호충은 이때 임평지를 잡아다가 천 갈래 만 갈래 짝짝 찢어놓고 싶었다 앞으로 그를 용서해준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 악당을 돌봐줄 수가 있겠는가 악영산은 천천히 말을 했다 대사형 임평지 임평지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그는 좌냝선에게 몸을 위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별 수 없이 별 수 없이 그래서 나를 찔렀던 것이에요 영호충은 화가 나서 말을 했다 자기만을 알고 배음망덕한 악당을 당신은 당신은 아직도 생각하고 있군요 악영산은 말을 했다 그는 그는 고의로 나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실수를 했을 뿐이지요 대사형 제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그를 보살펴 주세요 달빛이 비스듬하게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지고 아무런 표정이 없었으며 한 쌍의 눈동자는 평상시처럼 막지 않았다 눈처럼 하얀 볼에는 몇 방울의 피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표정이었다 영호충은 과거 십여 년 전 일을 회상하였다 소사매와 화산의 여러 곳을 손잡고 놀러 다녔었다 언제인가 그녀가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얼굴에는 이와 똑같은 표정을 띄었던 것이다 어떤 어려운 일을 부탁하든 간에 자기의 마음을 그르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도 그녀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지금 그녀의 갈망하는 표정에는 애틋하고 슬픈 표정이 충만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 영호충에게 부탁할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최후의 부탁이며 역시 제일 긴박한 부탁인 것이다 삽시간에 영호충으로는 무궁무진한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많은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악영산의 애절한 표정을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그렇게 하리다 내가 그렇게 하리다 마음을 놓으시오 영영은 옆에서 듣다가 참을 수 없어 끼어들었다 당신 당신은 어째서 그런 승낙을 하시는 겁니까 악영산은 영호충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했다 대사형 정말 정말로 감사합니다 난 나는 마음이 놓이네요 마음이 놓여요 그녀의 눈에 갑자기 광채가 나더니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만족하는 표정이었다 영호충은 그녀의 이러한 표정을 보고 내심 생각하였다 그녀의 이러한 흡족한 표정을 볼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어려움은 감당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갑자기 악영산은 가볍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영호충의 가슴은 망치로 얻어 맞은 듯하였다 그녀가 부른 것은 바로 복권의 노래였다 그녀의 노래 속에서 산에 차이플 타러가자는 곡조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날 사과에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녀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녀가 이때 또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틀림없이 그날 임평지와 화산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아 달콤했었던 추억이 생각났기 때문인 것 같았다 노래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더니 점점 그녀는 영호충의 손을 잡았던 손을 풀었다 결국 손바닥이 펼쳐지더니 눈을 감았다 노래소리도 멈추고 호흡소리도 역시 멈추었다 영호충은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았고 마치 갑자기 모든 세계가 죽은 것 같았다 큰 소리로 울려고 했으나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내밀어 악영산의 몸을 껴안고 가볍게 외쳤다 소삼에 소삼에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안고 당신의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겠소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을 못살게 굴지는 않을 것이오 영영은 영호충의 등 뒤에서 빨갛게 물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상처가 다시 터진 것이다 새빨간 피가 계속 배어 나오며 옷에 핏자국이 갈수록 커졌다 그러나 지금 어찌 그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영호충은 악영산의 시신을 안고 무겁게 몇 십 걸음을 걷더니 말했다 소삼에 무서워하지 마시오 무서워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을 데리고 사모님에게 가겠소 갑자기 두 무릎이 꺾어지더니 털썩 땅바닥에 꼬꾸라져 그로부터 정신을 잃었다 혼미한 가운데 귓가에는 덩그럭 덩그럭 맑은 금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금소리가 되풀이되더니 곡조는 심히 귀에 익었다 들을수록 말할 수 없는 편안한 감이 들었다 그는 전신이 힘이 없고 두 눈꺼풀조차도 뜨고 싶지 않았다 영원히 영원히 이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다 금소리는 과연 끊이지 않고 계속 울렸다 한참 듣고 있자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두 번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여전히 맑고 부르러운 금소리가 들려왔고 향기로운 꽃내음을 맡을 수가 있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온통 꽃송이들이었다 빨간 꽃, 하얀 꽃, 노란 꽃, 자주 꽃, 온갖 꽃들이 눈앞에 가득 쌓여 있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이곳은 어디인가 금의 몇 대목을 듣고는 바로 영영이 자주 연주하는 청신보완주라는 것을 알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영영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땅바닥에 앉아서 금을 타고 있었다 그는 주위를 휘둘러보고 어렴풋이 자기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었다 햇빛이 밖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오는 동굴 속 부드러운 풀더미에 들어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일어나 앉으려고 하였다 몸을 바치고 있던 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났다 금소리가 갑자기 멈추더니 영영이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는 기쁜 빛이 역력하였다 그녀는 천천히 영호충의 몸 가까이 다가와 안더니 온 얼굴에는 사랑스러움과 근심의 빛으로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식간에 영호충의 마음은 행복감으로 충만되었다 악영산이 비참하게 죽자 정신을 잃어 영영이 자기를 이 동굴로 데리고 왔음을 알았다 갑자기 내심 괴로운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나 점점 사라졌다 영영의 눈빛에서 무한히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영호충은 좌측 손을 내밀어 천천히 영영의 손짠등을 쓰다듬었다 갑자기 꽃향기 속에 고기 굽는 냄새를 맡을 수가 있었다 영영이 한 개의 나뭇가지를 들자 나뭇가지에는 구워서 익힌 개구리가 꿰어 익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또 새까맣게 탔군요 영호충은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 구워먹던 정경을 생각했던 것이다 영호충은 크게 웃었다 두 사람은 그날 개울가에서 개구리를 잡아 구워먹던 정경을 생각했던 것이다 맨 처음 두 사람이 개구리 고기를 구워먹을 때부터 지금까지 무수한 병고가 있었으나 끝끝내 두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몇 번 웃더니 마음속이 시큰해져서 또 눈물을 떨어뜨렸다 영영은 그를 부축하여 앉히고는 밖에 무덤을 가리키며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악소절을 저곳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영호충은 눈물을 머금고 말을 했다 정말 정말로 감사하군요 영영은 천천히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마세요 각자 모두는 인연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업보가 있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어 말했다 내가 소삼해를 끝까지 잊지 못하고 있구려 당신은 너무 탓하지 마시오 영영은 말했다 나는 물론 당신을 탓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불량하고 박정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까지 당신을 중히 여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내가 맨 처음에 맨 처음 당신에게 마음이 기울어진 것은 바로 그 낙양록족항에서 발을 사이에 두고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소삼해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를 말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악소절은 원 내가 좋은 아가씨였지요 그녀는 그런데 그녀는 당신과는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만약 당신이 소삼해와 함께 크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는 당신을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한참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삼해는 나의 사부님을 존경하고 있었지요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는 그녀의 아버지처럼 단정하고 엄숙하여 말이 없는 남자입니다 나는 단지 그녀의 친구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를 그리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영영은 말을 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는지도 모르지요 마치 임평진은 당신의 사부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똑같은 꼴을 하고 있었지만 온몸에는 사악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영호충은 탄식을 하며 말을 했다 소삼해는 죽을 때까지도 임평지가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건 그건 좋은 일이오 그녀가 편안하게 안심을 하고 죽을 수가 있었으니 말이오 그녀의 무덤을 보고 싶습니다 영영은 그를 부축하여 굴 밖으로 나갔다 영호충은 그 무덤이 돌로 쌓여 있었지만 돌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무덤 주위에 어여쁜 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영영이 정성을 쏟았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감격하였다 무덤 앞에는 가지와 이파리가 처진 나무줄기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그 나무에는 검 끝으로 조각한 화산여협 악영산소저의 묘라는 몇 글자가 씌여져 있었다 영호충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 소삼해는 어쩌면 다른 사람이 그녀를 임 부인이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할지도 모르지요 영영은 말했다 인평지가 이렇듯이 무정하고 박정한대 악소저의 홀령이 지하에 있다면 그의 악독한 마음을 잘 알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녀는 아마 임 부인이 되는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내심 생각하기를 당신은 그녀와 인평지와의 관계는 부부의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산뽕오리가 둘러져 있었고 자기들이 있는 곳은 숲이 울창하고 사방에는 각가지 꽃들이 자라고 가지마다 새들이지 저기는 매우 조용하고 아름다운 장소였다 영영은 말을 했다 우리 이곳에서 며칠간 더 묵어요 묵으면서 상처 치료도 하고 무덤도 지킬 겸 말이에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소사매가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다면 그녀의 넋은 외로워할 것입니다 영영은 그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계곡에서 묵었다 허기나 조용하고 유유자작하였다 영호충이 받은 상처는 외상이었고 황산파의 치료약은 명약이었으며 또한 내공이 워낙 깊은 사람이라 이십여일 동안 정향을 하자 상처는 거의 다 나았다 영영은 날마다 그에게 금을 가르쳐 주었다 영호충은 매우 총명하여 열심히 연습을 하니 금을 타는 솜씨는 심히 놀랍게 발전하였다 이날은 새벽에 일어나 악영산의 무덤을 살펴보니 무덤에는 몇 개의 새파란싹이 도다났다 영호충은 멍청이 이 몇 개의 새싹을 바라보더니 내심 생각하였다 소삼의 무덤에 풀이 돋아났구나 그녀가 무덤 속에서 알고 나이 들까 갑자기 등 뒤에서 청아한 퉁소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니 영영이 바위 위에 걸터 앉아 퉁소를 불고 있었다 연주하는 것은 바로 청신보완주였다 그가 걸어가 보니 그 퉁소는 새로 만든 것이었다 영영은 검으로 대나무 가지를 쳐내고 구멍을 뚫어 음을 맞춘 다음에 퉁소를 하나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요금을 가져다가 목에 얹더니 그녀의 곡조를 따라서 함께 연주하였다 점점 마음이 곡 속으로 빠져들며 아무런 잡념도 없었다 한 곡의 연주를 마치자 정신이 상쾌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함께 웃었다 영영은 말했다 이 청신보완주의 곡은 이미 당신이 깊숙하게 익혔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 소호강후 곡을 연습하는 게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이 곡은 매우 연주하기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당신과 똑같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이 곳은 너무 아시모해서 나도 모르는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곡은 또 특이한 곳이 있는데 왜 그러한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풀 수가 없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연구를 하고 서로 탐구를 한다면 혼자서 알아보는 것보다는 더욱 빨리 진보를 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박수를 치며 말을 했다 맞소 그날 내가 형상파 유사숙과 마 1월 교회 곡장로가 이 곡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는데 금과 퉁소가 함께 어울려 소리가 나니 그 소리야말로 아름답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유사숙의 말을 빌리자면 이 곡은 원래 금과 퉁소가 합주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이 금을 타고 나는 퉁소를 불며 천천히 한 귀절 한 귀절 연습합시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단지 이것은 퉁소이고 슬이 아니니 금슬이 서로 어울린다면 그게 좋겠습니다 영영은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했다 이 며칠 동안 당신의 그 헛소리를 듣지 않아서 당신의 생각이 좀 바뀌었는가 생각했는데 옛날과 똑같군요 영호충은 귀신 얼굴을 흉내 내었다 영영의 성격은 부끄러움을 잘 타고 비록 아무도 없는 빈 계곡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마주하고 있지만 자기에게 조금도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을 허락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계속해서 농담을 한다면 그녀는 자기를 아는 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즉시 가까이 다가가 그녀가 펼친 악보를 쳐다보았다 조용히 그녀의 해석을 듣고 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금타는 법은 원래가 쉽지 않은데 더욱이 소호강후곡은 심오하고 변화가 복잡하여 심이 어려웠다 그러나 영호충은 천성이 총명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그날 낙양록죽항에서 이미 금타는 법을 배우고 그 뒤로 틈이 날 때마다 연습을 하여 시간이 지나자 실력이 많이 향상되었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두 사람이 합주를 하자 처음에는 호흡이 잘 맞지 않았으나 천천히 어느 수준에 도달하였다 비록 곡장로와 유정풍이 합주하는 묘미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거의 심오한 경지에 다다랐다 그 후로 십여일 동안 두 사람은 얼굴을 맞대고 금과 퉁소를 합주하였다 이 푸른 소나무가 애워싼 계곡은 마치 딴 세상 같았다 강후의 그 피비린내나는 광경이 잊혀져 가는 것을 두 사람은 느꼈다 만약 이 계곡에서 한평생을 살 수 있고 강후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행복하리라고 느꼈던 것이다 이날 오후 영호충은 영영과 한 반시간 동안 합주를 하였다 갑자기 내식이 불순하고 진정할 수가 없으며 계속해서 잘못 연주하였다 내심 초조하고 손가락이 더욱 흐트러졌다 영영은 말을 했다 피곤하십니까? 좀 쉬도록 하시지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피곤하지 않는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구려 내가 가서 복숭아를 따오겠소 저녁에 다시 금을 타는 연습을 합시다 영영은 말을 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는 마세요 영호충은 산계곡의 동남쪽에 많은 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는 이미 과일이 열리는 때였으므로 풀을 헤치고 나뭇가지를 비틀며 팔구리 정도 걸어가서 복숭아 나무 아래에 이르렀다 몸을 날려 복숭아 두 개를 땄다 두 번째 몸을 날렸을 때 세 개의 복숭아를 땄다 복숭아는 이미 새빨갛게 익었으며 나무 아래에도 적지 않게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며칠 안으로 모두 나무에서 떨어져 썩 올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즉시 단숨에 열 몇 개를 따고 내심 생각하였다 영영과 복숭아를 먹고 나서 복숭아 씨를 산계곡 사방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몇 년 후에는 복숭아가 자라서 이 계곡에는 복숭아 꽃이 만발하여 참 아름답겠지 갑자기 도곡 육선 생각이 들었다 이 산계곡의 주인인 복숭아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어째서 복숭아 계곡 즉 도곡이라고 이름 짓지 않았을까 나와 영영이 도곡이 선으로 변했구나 앞으로 나와 영영이 여섯 명의 아들을 낳으면 작은 도곡 육선이 아니겠는가 그 작은 도곡 육선이 그 늙은 도곡 육선처럼 엉뚱한 짓만 한다면 큰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며 소리를 내어 웃으려고 하였다 갑자기 먼 숲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즉시 몸을 엎듯 려 숲 속으로 숨고 내심 생각하였다 매일 개구리 고기와 과일만 먹으니 너무 물렸다 소리를 들어보니 짐승인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마리의 영양이나 들사슴을 잡을 수 있다면 영영을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두 명이 걸어가는 소리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이 황량한 계곡에 어떻게 사람이 있는가 틀림없이 영영과 나를 찾으러 온 것일 게다 바로 이때 한 명의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잘못 보지는 않았겠지 악불군 그자가 틀림없이 이곳으로 왔느냐 영호충은 더욱 의아하였다 그들은 나의 사부님을 쫓아왔구나 그들은 누구인가 또 다른 한 명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양주 악불군의 딸과 사위가 갑자기 이 일대에서 실종이 되어 이 부군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군 각각 운읍이나 부두에서 이들의 종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이 일대의 산계곡에 숨어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을 것입니다 악불군은 아마 언젠가는 찾으러 올 것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시큰해왔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기를 알고 보니 그들은 소삼애가 상처 입은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그녀가 죽은 것을 모르고 있구나 아마 앞으로도 저들은 그녀의 행방을 찾을 것이다 특히 사부님과 사모님은 더욱 찾으실 것이다 만약 이 산계곡이 매우 외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이곳까지 찾으러 왔을 것이다 그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만약 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악불군이 이곳에 올 것이다 우리는 산계곡 입구에서 매복을 해야겠구나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 말을 했다 설사 악불군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함정을 잘 파놓고 그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 나이 먹은 사람은 손바닥을 툭툭 치더니 말을 했다 그것은 실로 좋은 방법이다 설영재는 겉보기와는 달리 지혜롭고 한가닥이 들어있구만 설씨 성을 가진 사람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갈짝로께서 칭찬이 과분하시군요 이 모두가 어르신께서 어여쁘게 봐주신 덕택입니다 어르신께서 시키실 일이 있으시면 시키십시오 저는 힘껏 할 것입니다 어르신의 은덕에 보답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내심 무엇인가 깨달았다 알고 보니 1월 신교회 사람들이구나 영영의 아랫사람들이군 그들이 멀리 가 나와 영영에게 회방이나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생각하였다 지금 사부님의 무공이 크게 진보되어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절대로 사부님의 적수는 아니다 더욱이 사모님이 영리하고 기민한 것은 무림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따를 자가 없다 그들의 졸책으로 나의 사부님을 빠져들도록 유도하는데 그건 정말로 공짜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이다 소호강호 제 7권 그 소호강호 제 8권 갑자기 먼 곳에서 팍팍하고 손바닥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설시 성을 가진 자는 말을 했다 두 장로께서 오셨습니다 갈 장로는 역시 팍팍팍 손바닥을 세 번 쳤다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네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 중 두 사람의 발걸음이 무거웠다 가까이 이르자 영호충은 이 두 사람이 어떤 물건을 들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가 있었다 갈 장로는 기뻐서 말을 했다 두 노제 아까의 작은 계집을 잡았습니까 한 명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아까의 사람은 사람인데 작은 계집이 아니라 큰 계집이오 갈 장로는 억하고 소리를 냈고 이 소리는 놀람과 기쁨이 교차되는 소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였다 어떻게 어떻게 악굴군의 마누라를 잡았습니까 영호충은 이 소리에 깜짝 놀랐다 즉시 몸을 날려 구출하고 싶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아무런 무기도 지니지 않고 있음을 알았다 그의 손에는 장검이 없으므로 고수들을 상대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내심 초조해졌다 두 장로라는 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가 아니랬습니까 갈 장로는 말을 했다 악부인은 범법이 대단한데 두 형은 어떻게 그녀를 잡았습니까 틀림없이 혼미약을 썼겠지요 두 장로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아까의 마누라는 정신이 나가 있었고 넋이 빠져 있었습니다 객 주집에 오자 생각지도 않고 술을 한 잔 마셔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아까의 마누라는 대단하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맹추였습니다 영호충은 내심 화가 나서 암암리에 말을 했다 나의 사모님은 딸이 상처를 입고 실종되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며칠 동안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었을 것이다 그래도 찾지를 못하자 자연이 넋이 나갔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지 절대로 맹추이기 때문은 아니다 너희들이 나의 사모님을 능욕했으니 내가 너희들 한 놈 한 놈을 모두 내 검 아래서 죽도록 해주겠다 깊이 생각하였다 어떻게 장검을 한자로 빼앗아야 된단 말인가 검이 없으면 칼이라도 좋다 갈작노라는 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가 악불군의 마누라를 잡고 있는 이상 일이 잘 될 것이야 두 형제 어떻게 악불군을 이곳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두 장로는 말을 했다 끌어들인 다음에 또 어찌하겠습니까 갈작노는 약간 주저하더니 말을 했다 우리들은 악불군의 마누라를 인질로 삼고 그가 항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악불군 부부는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자자하니 절대로 섣불리 반항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장로는 말을 했다 가령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불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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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하여 만에 하나 부부간의 금슬이 좋지 않다면 이를 그르칠지도 모르는 일이오 갈작노는 말을 했다 이건 이건 설형제 당신의 의견은 어떠하오 그 설씨 성을 가진 자가 말을 했다 두 분 장로 앞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을 했을 때 저쪽에서 또 한 사람이 손바닥을 세 번 쳤다 두 장로는 말했다 포장노도 오셨구려 영어충은 남앞니 앞불사했다 발걸음 소리를 들어보니 이 두 사람의 무공은 갈작노 두 장로의 무공보다 더 높은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맨손이니 어떻게 사모님을 구해야 한단 말인가 갈작노 두 장로가 일제히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포형 막형도 오셨군요 참 잘 되었습니다 갈작노는 또 말했다 두 형제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악불군의 마누라를 잡아왔소 한 명의 늙은이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거참 잘 되었어 참 잘 된 일이야 두 분은 수고하였소 갈작노는 말을 했다 그것은 두 형제의 공로입니다 그 노자는 말을 했다 모두들 교주의 명령을 받고 하는 일이니 누가 공로를 세우든지 간에 모두 교주님의 흥복입니다 영어충은 이 늙은이의 목소리를 어디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였다 내심 생각하기를 혹시 흥목에서 본 사람들이 아닐까 그는 내공을 운행하여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을 뿐 고개를 내밀어 쳐다보지는 못했다 마교의 장로는 모두가 무공이 강한 자들이어서 그가 약간 움직이기만 해도 그들에게 금방 발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갈작노는 말을 했다 포형 막형 나는 지금 어떻게 악불군을 이곳으로 끌어들이고 그를 잡아서 흥목에로 데려갈 것인가를 상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이 말을 했다 당신들은 어떤 계략을 세웠소 갈작노는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 좋은 계책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형과 막형께서 오셨으니 아마 좋은 방책이 생길 것입니다 한 노자는 말했다 오하 건파는 숭산의 봉선대에서 장문자리를 다투었다고 하는데 악불군이 좌랭선의 두 눈을 멀게 하여 그 명성이 숭산에 자자합니다 오하 건파 중에는 그 누구도 감히 악불군에게 도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의 이자는 이미 인가의 벽사건법의 진술을 얻었다고 하는데 반드시 완전한 계략을 세워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두 장문은 말을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합세하여 달려든다면 그에게 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 장문은 말을 했다 포형께서 좋은 계략을 생각하셨다면 말씀 좀 해보시오 그 포시성을 가진 장문은 말을 했다 내가 묘책을 하나 생각해냈지만 평범하기 짝이 없어서 아마 세 분께서 듣고는 웃으실 것입니다 막 장로 갈 장로 두 장로 등 세 장로는 일제히 말을 했다 포형은 우리 교파의 지혜주머니입니다 생각하신 계책은 틀림없 이 훌륭할 것입니다 포장로는 말을 했다 사실 이것은 제일 미련한 방법이지만 깊은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다 나뭇잎과 풀을 덮어서 흔적을 없앤 다음 악불군 마누라의 혈도를 찍고 나서 그녀를 구덩이 옆에 놓아 악불군을 유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마누라가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앞으로 다가가 구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떨어지는 신흥을 하였다 세 명의 장로와 그 나머지 네 사람은 모두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막 장로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포형의 계략은 참 좋은 것 같군요 우리는 옆에 매복해 있다가 악불군이 함정에 빠지면 즉시 입구를 막고 그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는 무공이 강하여 구덩이에 빠진다 해도 즉시 뛰어올라올 것입니다 포장로는 가라앉은 음성으로 말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군요 막 장로는 말을 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아 알았습니다 포형은 낙불군의 권법이 뒤연하 함정에 빠진다 해도 우리들이 그 입구를 봉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시는군요 포장로는 말을 했다 막형의 추측이 맞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사람은 오악 권파를 합병한 대고수입니다 우리가 교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대단히 영광스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교와 교주님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입니다 속담에 말하기를 군자는 편협하다고 했고 독하지 않으면 대장부가 되지 못한다고 하였소 우리가 군자를 상대하는 이상아 독한 방법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미리 함정에다가 다른 장치를 해 놓아야 합니다 두 장로는 말을 했다 포장로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딱 일치합니다 이 백화소원사는 아마 여러분들 몸에도 적지 않게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전부 함정의 나뭇가지에 뿌려 놓읍시다 악불군이 함정에 빠져 즉시 깊은 호흡을 하면 내 사람은 여기까지 말을 하고 또 일제히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포장로는 말했다 일이 더 늦기 전에 빨리 손을 씁시다 함정을 어디다 설치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갈 장로는 말을 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3리 정도 가면 한쪽은 하늘을 찌를 듯한 까가지른 절벽이고 다른 쪽은 깊은 연못이어서 오직 작은 길 하나만 이 지나갈 수 있지요 악불군이 안 온다면 몰라도 온다면 틀림없이 이 작은 길을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장로는 말을 했다 참 좋은 방안이오 모두 가서 살펴봅시다 말을 하면서 그곳으로 갔다 나머지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그들이 함정을 하는 일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빨리 가서 영영에게 알리고 장검을 가져와 사모님을 구해도 늦지 않겠다 마교의 사람들이 멀리 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살면서 원래 길로 돌아왔다 몇 일을 걸어가자 갑자기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심 생각하기를 어째서 그들은 이곳에서 땅을 파고 있을까 몸을 숨기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과연 4명의 마교 사람들이 허리를 굽혀 땅을 파고 있었다 몇 명의 노인들은 한쪽 옆에 서 있었다 이때 거리가 상당히 가까웠다 한 명의 늙은 사람의 옆모습이 보이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바로 그 옛날 항주고산장에서 만나본 포대초였구나 쌀포자의 장로가 아니라 고기화면의 포장로였어 그날 이 마행이 서호에서 탈출하여 맨 처음 굴복시킨 마교의 장로가 바로 이 포대초이었지 영호충은 그가 손을 써서 황종공을 제압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무공이 심이 높은 것을 알고 있었다 내심 사부가 오악 장문을 맡았으므로 마교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마교는 앉아서 좌시할 수가 없어 이 마행이 많은 사람을 파견하여 그를 상대하라고 했겠는데 아마 장로 네 사람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이 네 사람은 삽과 곡괭이로 흙을 파내고 다시 손으로 흙을 모아 밖으로 퍼냈다 내심 생각하기를 그들은 분명히 저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곳에서 함정을 판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곳에다 파고 있을까 약간 생각을 해보니 그 뜻을 알 수가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 옆은 모두가 괴함투성이니 함정을 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갈장로는 생각이 얕은 사람이라 입이 열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을 했던 것이야 이렇게 되니 길이 막혀 영호충은 검을 갖고 올 방법이 없었다 눈앞에 네 사람은 적과 교전을 할 때 쓰는 병기로 땅을 파자니 심히 불편한 듯 하였다 함정을 파는 일은 순식간에 되는 일이 아니어둠으로 그는 금세 길을 갈 수가 없었다 갑자기 갈장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악불군은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의 마누라는 정말 여전히 젊고 아름답구나 두장로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생긴 것은 괜찮으나 그리 젊지는 않은 것 같구먼 내가 보니 아마 40 정도는 됐을 것 같아 가령이 흥미가 있으시다면 악불군을 잡아놓고 교주님께 알리어 이 여자를 마누라로 달라고 하시지 갈장로는 웃으면서 말했다 이 여자를 마누라로 얻게 된다면 나는 감장할 수 없소 가지고 논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영호충은 크게 노해서 내심 말했다 이 모래한 잡것들 같으니라고 감히 나의 사모님을 우롱하다니 조금 후에 내가 네놈들을 하나하나씩 처치해 주겠다 갈장로의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 개를 내밀어 살펴보니 갈장로가 손을 내밀어 악부인의 뺨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보였다 악부인은 요혈을 찍혔기 때문에 반항할 수가 없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마교의 사람들은 모두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두장로는 말했다 갈장로께서는 매우 급한 모양이지만 이곳에서 이 마누라와 놀 배짱은 없겠지요 영호충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 갈시의 성을 가진 자가 사모님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자기 손에 검이 없을지라도 이 마교의 간사한 놈과 죽든 살든 맞붙어야만 했다 갈장로에 음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 계집과 놀려면 왜 놀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교주의 대사를 망치게 된다면 내 몸의 열 개라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호대초는 냉랭하게 말을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한 일이요 가령과 두영께서는 경공이 뛰어나니 가서 악불군을 유도해 오시오 아마 한 시간 정도면 이곳에 모든 것이 준비될 것이요 갈장로 두장로는 일제히 말을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을 날려 북쪽으로 갔다 두 사람이 떠나자 빈 계곡에는 땅을 파는 소리만 들렸고 가끔 가다가 막장로가 몇 마디 주의를 주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수풀 속에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해 돌아가지 않는다면 영영은 틀림없이 걱정이 되어 찾으러 올 것이다 그녀가 땅 파는 소리를 들으면 이쪽으로 와서 살펴볼 것이고 나의 사모님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마교의 장로들이 어찌 임소저가 오는 것을 보고 반항을 하겠는가 임교주 상영님 영영의 체면을 보아 마교의 사람들에게 손을 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오히려 오래 기다릴수록 좋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호색과인 장로가 이미 떠났으니 사모임 또한 지옥을 받을 염려는 없었다 그들은 마침내 함정을 답하고 그 안에 풀을 깔고는 정신을 빼앗는 독약을 뿌려놓고 다시 함정 위에다가 풀을 덮었다 호대초 등 여섯 사람은 각각 수풀 속으로 들어가 몸을 숨기고 악불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영호충은 가볍게 한 개의 돌멩이를 집어들고 내심 생각하였다 사부가 이쪽으로 와 함정에 가까이 다가가면 돌멩이를 함정에다 던지자 만약 돌멩이가 함정 속으로 빠지면 사부는 그것을 보고 틀림없이 경계심을 가질 것이다 때는 이미 초여름이라 조용한 계곡 속에서는 매미가 이곳저곳에서 울고 있었으며 또한 새들이 울면서 날아가곤 하였다 그 밖에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영호충은 호흡을 작게 내쉬며 귀를 기울여 악불군 갈장로 두장로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한 반 시간 정도 지났을 때 먼 곳에서 여자가 악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영영이었다 영호충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영영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을까 그녀가 본 것은 나의 사부님일까 아니면 갈장로 두장로일까 이어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사람은 앞에서 한 사람은 뒤에서 질풍처럼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영영은 계속해서 외쳤다 충오라버니 충오라버니 당신 사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절대로 나오지 마세요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사부님이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할까 영영이 또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충오라버니 빨리 도망치세요 당신 사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하여 외쳤다 영호충이 멀리서 자기의 말을 듣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외치면서 머리카락이 뜯어지고 손에는 장검을 쥐고 있었으며 급히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악불구는 두순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뒤에서 따라오고 있었다 영영이 앞으로 십여 걸음만 달려온다면 함정에 빠질 것 같았다 영호충과 포대초 등은 매우 초조하여 금방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할지 몰랐다 갑자기 악불구니 동작을 신속하게 하더니 좌측 손으로는 영영의 뒷덜미를 거머쥐고 우측 손으로는 그녀의 손목을 잡고 그녀의 양손을 뒤로 꺾었다 영영은 금방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장검이 손에서 떨어졌다 악불구니 행동은 몹시 빨랐다 영호충과 포대초는 손 쓸 겨를이 없었으며 영영은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으나 순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1초 사이에 그에게 잡혔던 것이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영영은 계속해서 외쳤다 충 오라버니 빨리 도망가세요 당신 사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영호충은 뜨거운 눈물이 가득히 고이며 생각했다 그녀는 단지 내 위험만을 생각하여 자기 자신은 돌보지도 않고 있구나 악불구니의 좌측 손이 풀어지면서 바로 손가락으로 영영의 등어리에 몇 군데 혈도를 찍어서 그녀의 혈도를 막히게 하였다 손을 풀자 그녀는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바로 이때 악불구는 악 부인이 땅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악불구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즉시 부근에 틀림없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 곧바로 자기 아내 몸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소리도 없이 사방을 두루 살펴보았다 아무런 이상한 점이 없자 당당히 말을 했다 임소저 영호충 이 악독한 놈이 내 딸을 죽였는데 너도 거기에 가담을 하였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 딸은 임평지가 죽인 것이오 영호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소 당신은 말끝마다 영호충이 당신 딸을 죽였다고 하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지 마시오 악불구는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임평지는 나의 사위인데 너는 그것을 모르느냐 그들은 신원이고 깨가 쏟아지게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 그런 자가 아내를 살해할 수 있겠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임평지는 숭산파에 들어가 좌랭선의 신임을 받고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 딸을 죽였소 악불구는 또 껄껄 웃더니 말을 했다 무슨 수작을 짓거리느냐 숭산파라니 이 세상에서 또 무슨 숭산파가 있단 말이냐 숭산일파는 벌써 오악파에 합병이 되었다 무림에 숭산파의 이름이 없어졌는데 임평지가 어찌 숭산파에 들어가겠느냐 더욱이 좌랭선은 이미 나의 부하인 것을 임평지가 어찌 모르고 있단 말이냐 그가 어찌 오악파의 장문인인 장인을 따르지 않고 눈이 멀고 자기 몸도 주체하지 못하는 좌랭선에게 붙을 수가 있느냐 천하의 아무리 멍청한 녀석일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이 못 믿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알아서 하립니다 당신이 임평지를 찾아낸 후 당신 스스로 그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겠군요 악불군의 말투가 갑자기 험해지더니 말을 했다 내가 찾으려는 자는 임평지가 아니라 영호충이다 강호에서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영호충이 내 딸에게 무례한 짓을 하여 내 딸이 있는 힘을 다하여 완강히 거부하자 죽였던 것이야 너는 쓸데없는 거짓을 하나 조작해놓고 영호충을 위해서 속이려 하고 있구나 틀림없이 너는 그 자와 한패이다 영영은 몇 번이고 경멸에 찬 냉소를 하였다 악불군은 말했다 임소저 너의 아버지가 1월교회 교주여서 본시 너를 잘 대해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호충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별 수 없이 내 몸에다가 약간의 형벌을 가해야 되겠다 내가 먼저 좌측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의 우측 손을 자르고 그래도 영호충이 나오지 않으면 너의 좌측 발을 없애버리고 다시 너의 우측 다리를 잘라버릴 것이다 영호충 이 악독한 놈이 약간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즉시 나타날 것이다 영영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아마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 손털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나의 아버지는 당신의 오악파 모두들 쥐새끼 하나 남기지 않고 없애버릴 것이오 악불군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왜 내가 못하리라고 보는가 말을 하면서 허리춤에서 천천히 장검을 뽑아들었다 영호충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수풀 속에서 뛰어나오더니 외쳤다 사부님 영호충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영은 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급히 말했다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는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앞으로 가까이 몇 걸음 다가와서 말을 했다 사부님 악불군은 엄한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 못된 놈아 내 놈이 무슨 낯으로 나를 사부라고 부르느냐 영호충은 눈물이 핑돌며 땅에 무릎을 끄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하늘에 두고 맹세를 합니다 영호충은 악소절을 심히 존경해왔고 절대로 그녀에게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충은 어르신께서 양육해준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이시려면 자 죽이십시오 영영은 급해서 외쳤다 충오라버니 이 사람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실성한 사람입니다 빨리 도망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악불군의 얼굴에 한줄기 살기가 나타나더니 몸을 돌려 영영을 향해서 무서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너의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그 벽사건법을 연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스스로 자 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충오라버니 당신도 동방불패를 기억하고 있지요 그들은 다 미친 자들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들을 보통 사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녀는 오로지 영호충이 빨리 도망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악불군이 틀림없이 자기를 놔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악불군은 냉랭히 말을 했다 너는 그 괴상망칙한 소리를 어디서 들었느냐 영영은 말을 했다 임평지가 친히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임평지의 벽사건보를 훔친 사실을 그가 모른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가사 장상을 협곡해 버렸는데 그때 임평지는 창밖에 숨어서 손을 내밀어 그 가사 장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도 역시 벽사건법을 연마했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찌 먹고 봄과 여창이를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벽사건법을 연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 벽사건법을 연마했는가를 알 수가 있었겠지요 충오라버니 악불군의 말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치 여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는 그는 동방불패와 똑같습니다 이미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임평지와 악영산이 수레 속에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영호충은 듣지 못했다 그녀는 영호충이 사부님을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꺼내어 그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해지자 별수 없이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영호충이 앓도록 하여 눈앞의 사람은 결코 무림의 종사장문이 아니고 단지 성을 잃은 괴상망칙한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이 미친 자와 무슨 은혜나 의리를 따질 수 있겠는가 악불군의 두 눈 속에는 살기가 번쩍이며 매섭게 말을 했다 임소저 나는 본래 너를 살려주려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니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꼴이니 나를 탓하지 말아라 영영은 외쳤다 충 오라버니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영호충은 사부의 동작이 극히 빠름을 알고 있었다 장검이 움직이기만 하면 영영의 생명은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것이다 악불군 이 장검을 드는 것을 보니 금방이라도 내리칠 것 같았다 그래서 크게 외쳤다 당신이 죽이려면 나를 죽이시오 그녀에게는 손을 대지 마시오 악불군은 고개를 돌려 냉소하며 말을 했다 너는 어린애 장난이나 하는 검법을 배워서 강호를 주름 잡을 수 있다고 여기느냐 자 검을 들어라 내가 내놈이 죽어도 여한이 없도록 해주겠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사부님과 겨를 수는 없습니다 악불군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일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내놈은 아직도 점잖은 채 하며 무슨 수작을 꾸미려고 하느냐 그날 오페강에서 너는 좌도의 인사들과 결탁을 하여 고의로 내 체면을 깎아 내렸다 그때 나는 너를 죽이려는 생각이 있었으나 꼭 참고 지금까지 살려두고 있었다 복주에서 내놈이 내 손에 있을 때 내 마누라가 아니었다면 너는 벌써 염라대왕 앞으로 갔을 것이다 그런데 내놈은 오히려 내 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 영호충은 너무 급해서 외치기만 했다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악불군은 화가 나서 일가를 했다 자 검을 집어라 내 놈이 내 수중의 장검을 이길 수만 있다면 바로 나를 죽여버려라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살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마교의 요녀 입에서 이런 되지 못한 말이 나오니 내가 먼저 이 요녀를 없애버리겠다 말을 하면서 검을 들어 영영의 목을 향해 내리쳤다 영호충은 좌측 손에 줄곧 한 개의 돌멩이를 가지고 있었다 본래는 악불군이 함정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때 쓰려고 했으나 더 이상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즉시 악불군의 가슴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졌다 악불군은 몸을 옆으로 하여 피했다 영호충은 땅바닥에 한번 구르더니 영영이 떨어뜨린 장검을 짚고는 검을 들어 악불군의 우측 겨드랑이를 향해서 내리찍었다 만약 악불군이 이 일검으로 영호충을 향해서 내리찍었다면 그는 아무런 반항도 않고 죽음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악불군이 영영이 자기 비밀을 간파하여 놀라고 노한 나머지 일검으로 그녀를 베어버리려고 하자 영호충은 그녀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악불군은 장검을 막고 뒤로 두 발짝 물러나 내심 놀라고 기이하게 생각되었다 지금 막 쓴 3초씩에 자기 손이 얼얼하게 마비가 되어왔던 것이다 그날 스승과 사제 두 사람이 소림사에서 수천 초씩을 겨루어 보았으나 영호충에게서 진정한 내공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일이 급하니 이 3초씩은 더욱 양보를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악불군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는 손을 써서 영영의 혈도를 풀었다 영영은 외쳤다 나는 상관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백광이 번쩍이며 악불군의 장검이 이미 눈앞에 들어왔다 영호충은 동방불패 악불군 임평지 세 사람의 무궁을 본 적이 있었기 때 문의 상대방의 동작이 귀신처럼 신속하고 민첩하기 짝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 만약 상대방이 공격할 때 초식의 빈틈을 찾아 공격을 한다면 때는 이미 늦으리라 그래서 즉시 장검을 휘둘러 악불군의 아랫배를 내리찍었다 악불군의 두 다리가 튕겨지더니 뒤로 물러나며 욕을 했다 악독한 놈 같은 이라고 사실 악불군은 영호충을 어려서 부쳐 키워오고 자라는 것을 보아왔지만 그의 사람 됨을 모르고 있었다 만약 그가 영호충의 반격을 상관하지 않고 일검을 똑바로 내리찍었다면 영호충의 생명을 빼앗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이 사용한 것은 두 사람이 같이 목숨을 잃는 초식이었지만 실제로 그는 일검으로 절대로 사부의 아랫배를 찌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악불군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영호충을 없앨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다 악불군은 여러 초식을 썼으나 이길 수 없자 검이 더욱 빨라졌다 영호충은 정신을 차려 그와 격돌을 하였다 처음에 그는 사부의 손에 자기가 죽더라도 아깝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영영이 틀림없이 그에게 살해당할 것이고 또 영영이 그의 아픈 곳을 말했기 때문에 죽이기 전에 고통을 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의 초식을 막았다 모두가 영영을 지키려는 일념에서였다 수십 초식을 다시 맞붙자 악불군의 검초는 복잡하게 엉키었으며 영호충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 접전을 하였다 점점 마음속은 텅 비어오고 눈빛이 집중되는 곳을 오로지 상대방 장범의 끝이었다 독고구검은 적이 강할수록 더욱 강해졌다 그날 서호의 호수 및 바닷 감옥에서 이마행과 검 시합을 했을 때 이마행의 무공이 실로 대단하여 그의 검초가 변화가 많고 날렵했는데도 영호충의 독고구검의 초식이 즉시 변화되어 나왔으며 공격을 하거나 또는 수비를 하거나 상당히 날카로웠다 지금 영호충은 흡성대법을 배웠고 내공은 호수 밑바닥에서 검 시합을 했을 때보다는 크게 증진되어 있었다 악불군이 배운 벽사건법의 검초는 괴있에스나 필경 연마한 시일이 너무 짧아 영호충이 복고구검을 연마한 기간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동방불패보다 악불군은 실력이 뒤떨어져 있었다 156초식을 맞붙은 후에 영호충의 검에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 악불군의 검초의 빠름에 영호충은 더 이상 주저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 인가의 벽사건법은 비록 72초식이었으나 1초식마다 각각 수십 개의 변화가 있었어 크게 변화가 되면 복잡하기 그지 없었다 다른 사람이라면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 이 변화무쌍한 검법에 빠져들어 손을 쓸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호충이 배운 복고구검의 초식이란 일정한 격식은 없고 적의 초식에 의해서 자연히 사용되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적의 초식이 1초식이라면 오로지 1초식만 있을 뿐이고 적의 초식이 천초식 만초식이라면 그의 검법도 역시 천초식 만초식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악불군은 상대방의 검법이 복잡하고 자기 위에 있는 것을 보고 3일 밤 3일 낮을 겨룬다면 새로운 초식이 나올까봐 염려되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자기도 모르게 암암리에 겁이나 생각하였다 임가의 이 요망한 계집아이가 나의 비밀을 파헤쳐놨으니 오늘 이 두 놈을 죽이지 않는다면 이 일이 강호에 전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 어찌 무슨 낯으로 오악파의 장문인에 앉아 있겠는가 예전에는 이러한 일들을 모두 물처럼 깨끗하게 처리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임평지 이 못된 놈이 이 요망한 계집에게 모두 말한 이상 그 어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건 이건 정말로 내심 초조하여 검초는 더욱 매서워졌다 그에게 불안한 마음이 생기자 검초는 약간 속도감이 떨어졌다 벽사검법은 원래 빠른 것이 장점이었으나 백여초식을 급히 공격해도 아무런 효과를 얻지 못하자 검법의 날카로운 기는 이미 꺾이고 더욱이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의 위력은 더욱 크게 감소되었다 영호충은 내심 상대방의 검법의 빈틈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독고 구검의 요지는 적의 무공 중에서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다 어떤 초식이라도 반드시 빈틈이 있기 마련이어서 이 빈틈을 찾아 공격해 들어간다면 일격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날 흙목에서 동방불패와 격돌을 했을 때 동방불패는 한 개의 수바늘만을 가지고 잇었으나 몸을 번개처럼 놀려 빠르기가 이를 때 없었다 비록 신법과 초식 중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으나 이 빈틈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다시 또 그 빈틈을 보았을 때 그 빈틈은 앞에 빈틈과 다름으로 그 빈틈을 공격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영호충 이마행 상 문천 영영 4명의 고수들이 힘을 합쳤지만 한 개의 수바늘을 이길 수 없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그 후로 악불군과 좌랭선이 공선대에서 격돌을 하고 임평지와 목구봉 여창에 청성 여러 제자들이 격돌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후로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이 검초식을 파괴하는 방법을 생각하곤 하였다 그러나 결국 상대방의 검초가 너무 빠르고 검초의 빈틈이 나타났다가 바로 사라져서 공격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영호충은 악불군과 200여 초식을 맞붙었다 그의 일검이 휘둘러 오짜 그의 우측 겨드랑이에서 빈틈이 노출된 것을 보았다 악불군은 2초식을 앞에서 한번 사용한 적이 있었다 본래 그의 검초의 변화는 복잡하여 200여 초식 안에서는 중복을 하면 안 되었다 그러나 필경 중복이 되었던 것이다 수초 후에 악불군의 장검이 가로질러오면서 좌측 허리에는 빈틈이 나타나고 이 1초는 또다시 중복되어서 나왔던 것이다 그러한 사이에 영호충의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번뜩이었다 그의 벽사건법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빈틈이 있어도 빈틈이 되지 않았는데 검법 중에 빈틈을 마침내 내가 찾아냈구나 허점은 바로 검초의 중복에 있었어 천하의 어떠한 검법이라도 변화가 무쌍한 것일지라도 결국은 끝이 나는 법이 있는 것이다 만약 계속해서 시합할 수밖에 없다면 앞에서 사용했던 검초를 다시 한 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가의 고수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심로팔로우의 정통한 검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로에는 수십초의 검법이 있고 초식마다 변화가 있으니 극히 천여 초식을 쓰고 나서 다시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악불군이 사용하는 검초는 많았지만 영어충의 검법이 실로 너무 강했고 또한 화산파의 검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벽사검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검법으로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 영어충은 그의 초식이 중복되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그래서 내심 기었다 악불군은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보고는 암암리에 놀랐다 이 못된 놈이 어째서 웃는가 설마하니 그가 나를 이기는 법을 찾아냈단 말인가 즉시 내공을 운행하여 진태가 신속했으며 영어충의 몸을 애워싸고 돌았다 검초는 마치 바람처럼 빨랐으며 갈수록 더욱 빨랐다 영영은 땅바닥에 들어 누워 악불군의 몸을 애워싸고 돌았다 악불군의 몸체를 분명하게 볼 수 없었다 악불군이 빙빙 도는 것을 보자 어지럽고 매스꺼워 구토를 하고만 싶었다 또 삼십여 초식을 맞붙자 악불군의 좌측손이 앞을 가리키며 우측손이 움츠려든 것을 보았다 영어충은 그 1초식이 세 번째 쓰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때 오랫동안 맞붙고 상척이 갓 나은 상태라 이미 피곤하고 힘이 없었다 그러나 이 국면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 문의 악불군의 번개와 같은 빠른 공격하에서 약간이나마 소홀한다면 자기의 생명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영영이 큰 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1초식 1초식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즉시 장검을 집어넣어 상대방의 우측 겨드랑이를 겨냥해 똑바로 찔러 들어갔다 검 끝이 가리키는 곳은 1초식에 나타난 빈틈이었다 그것은 바로 적을 알고 선기를 잡아 적의 빈 허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악불군의 1초는 빨랐지만 영호충의 1검이 눈앞에 찔러 들어오자 벽사검법의 초식을 변화시키지 못했다 또한 상대방의 검초가 이미 자기의 겨드랑이로 찔러 들어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었다 악불군은 날카롭게 외쳤다 말투 속에는 논란과 분노가 충만 되었고 또한 절망한 의미였다 영호충은 검 끝이 상대방의 겨드랑이로 들어갔을 때 그의 날카로운 외침 소리를 듣고 즉시 놀랐다 내가 너무 정신이 빠졌구나 내가 어찌 그를 해칠 수가 있겠는가 즉시 검을 세우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고 말을 했다 승패는 이미 났습니다 빨리 사모님을 구해야 합니다 이건 그만 여기서 멈추도록 하시지요 악불군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했다 좋다 내가 졌다 영호충은 장검을 던지고 고개를 돌려 영영을 보았다 갑자기 악불군은 일가를 내지르며 장검을 번개처럼 앞으로 하고 똑바로 영호충이 좌측 허리를 찔렀다 영호충은 깜짝 놀란 나머지 급히 땅에 버려진 장검을 주우려고 했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훅 하고 소리가 나면서 검 끝이 이미 그의 허리를 찔렀다 다행히 영호충의 내력이 매우 두꺼워 검 끝이 몸에 피부에 닿았을 때 자연이 튕겨져 그 검 끝은 옆으로 스쳐 지나갔다 날카로운 검 끝이 옆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다행히 그의 급소를 찌르지 못하였다 악불군은 검을 빼들고 또 다시 일검을 내리찍었다 영호충은 급히 뒤로 몇 걸음도 망쳤다 악불군은 쫓아와 검을 휘두르며 맹렬히 찔러대었다 영호충은 또 한 번 굴렀고 짱그랑 소리를 내면서 겁날은 땅바닥을 내리쳤다 그의 머리통과 거리는 겨우 수촌에 불과했다 악불군은 장검을 들고 교활한 웃음소리를 지르면서 장검을 높이 들더니 앞으로 한 발짝 나와 일검으로 영호충의 머리통을 박살내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발 아래가 텅 비는 느낌이 들더니 이 몸은 똑바로 함정에 빠져 들어갔다 영호충은 죽음에서 살아나 좌측 손으로 허리에 상처를 누르고 버둥거리면서 앉았다 수풀 속에서 수십 사람이 동시에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성고 몇 사람이 뛰어나왔다 바로 포대초 막장로 등 여섯 사람이었다 포대초는 함정 옆으로 달려나가 숨을 멈추고 칼을 거꾸로 하여 칼 자루로 악불군의 머리를 향해서 일격을 가했다 설령 그의 내공이 대단할지라도 이 일격은 한참 동안 정신을 잃게 할 수가 있었다 영호충은 급히 영영의 몸앞으로 달려나가 물어보았다 그가 그가 당신의 몇 군데 혈토를 찍었소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 당신은 당신은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녀는 놀란 나머지 말소리가 떨려왔고 자기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이가 서로 부딪혀서 덜그락덜그락 하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오 영영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 못된 놈을 죽여버려라 호대초는 말을 했다 네 영호충은 급히 말을 했다 그의 몸에 손 떼지 마시오 영영은 그가 급히 말을 하지 말을 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빨리 그를 꽁꽁 묶어두시오 그녀는 함정에 이미 정신을 잃는 약이 살포되어 있는 줄 모르고 악불군이 다시 올라오면 모든 사람이 그의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염려스러웠던 것이다 호대초는 말을 했다 알았습니다 그는 절대로 함정은 자기들이 판 것이고 자기를 포함해서 여섯 사람이 벌써 이곳에 숨어 있었던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고 임소저가 악불군에게 공경을 당하고 있을 때 각자 죽음이 두려워 숨어서 몸을 나타내 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궁한다면 실로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거짓으로 이곳에 막 도착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악불군의 뒷목 떨미를 거머쥐고 질풍처럼 그의 몸에 열두군데 대혈을 연신 찍었다 그리고는 끈을 꺼내더니 손과 발을 꽁꽁 묶었다 약을 마시고 얻어 터지고 혈도가 찍히고 꽁꽁 묶여 있으니 악불군이 아무리 재주가 용하다 할지라도 도망칠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영영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야 비로소 영영은 흐흑하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다 영호충은 손을 내밀어 그녀를 꼭 껴안고 죽음에서 빠져나온 것이 자기 평생 이렇게 기분 좋게 느껴질 때는 없었다 그녀에게 혈도가 막힌 곳을 물어보고는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옆눈으로 보니 사모님은 여전히 땅바닥에 드러누어 있었다 그래서 외쳤다 아이고 급히 달려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혈도를 풀어주며 외쳤다 사모님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조금 전에 벌어진 상황을 악 부인은 모두 진이 두 눈으로 보았다 그녀는 영호충의 사람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호충은 악영산을 좋아했으며 마치 그녀를 선녀처럼 대했고 절대로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심한 말조차 그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으며 악영산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하도 기꺼이 버릴 사람이었다 무슨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한 살해했다는 말은 정말 황당 무게한 것이었다 하물며 그녀는 그가 지금 영영과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다 영호충은 손을 써서 남편을 제압했지만 참아 죽이지는 못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그에게 악랄한 수법을 썼으며 설령 좌도의 인사일지라도 그러지는 못했을 것인데 당당한 오악파의 장문인이 이런 비굴한 수단을 쓴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이어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는 듯 하였다 그래서 담담하게 물어보았다 충하산이는 정말로 임평지가 죽였느냐 영호충은 마음이 시큰해오더니 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제자 전 악부인은 말을 했다 내 남편이 너를 제자로 여기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제자로 여기고 있다 내가 좋다면 나를 여전히 사모님이라고 불러다오 영호충은 내심 크게 감격하여 땅에 엎드려 외쳤다 사모님 사모님 악부인은 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천천히 말을 했다 그렇다면 임소저의 말이 틀림이 없구만 임평지도 벽사건법을 배워 좌랭선에게 의지하려고 산이를 죽였겠지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악부인은 흐느끼며 말을 했다 몸 좀 돌려보거라 내가 너의 상처를 좀 보고 싶구나 영호충은 대답하였다 네 하고 몸을 돌렸다 악부인은 그의 등어리에 옷을 찢더니 상처 주위를 혈도를 찍으면서 말을 했다 항산파에 약을 가지고 있느냐 영호충은 말을 했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영은 그의 품속에서 약을 꺼내더니 악부인에게 건네주었다 악부인은 그의 상처에 핏자국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약을 바르고 품속에서 깨끗한 하얀 손수건을 꺼내더니 그의 상처 부위에 갖다 대고 또 자기 치마를 찢어서 길다란 붕대를 만들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영호충은 지금까지야 부인을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다 지금 그녀가 이렇게 자기를 대하는 것을 보자 마음이 안정되고 감격하여 상처의 아픔도 잊었다 악부인을 말을 했다 장차 임평지를 죽여 내 딸의 복수를 해야 하는데 이 일은 내가 처리할 수 있겠지 영호충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했다 소삼해 소삼해는 임종할 때 저에게 임평지를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는 악영산의 상처가 깊고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이미 그녀의 부탁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정말 처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악부인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이건 업보야 이것은 업보야 또 말을 했다 충아 넌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잘 대해주지 말아라 영호충은 말을 했다 네 갑자기 뒤목털미에게 뜨거운 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고개를 돌려보니 악부인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깜짝 놀라서 외쳤다 사모님 사모님 급히 일어나 부인을 부축하였을 때 그녀의 가슴에 한자루에 비수가 꽂혀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비수는 심장의 꽃이여 이미 절명을 하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서 멍청해지며 입을 적 벌린 채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영영 역시 너무나 놀랐다 그녀는 악부인과 그리 친밀한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단지 놀랬을 뿐 그리 상심하지는 않았다 즉시 영호충을 부추겨 세웠다 한참 지난 뒤에 영호충은 비로소 방성대곡을 하였다 호대초는 두 사람이 갑자기 크나큰 병고를 만났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여기고 옆에서 묵묵히 서 있을 뿐 끼어들지 않았다 또 영영 이 이 함정의 내력을 추궁할까 염려되어 여섯 사람은 그녀의 추궁에 답변할 말을 상의해야만 했다 그래서 즉시 악불군을 들쳐매고 막장로 등 일행과 멀찌감치 물러났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 그들이 내 사부를 어찌하려고 그러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그래도 그를 사부라고 부르는군요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음 습관이 되어서요 사모님은 어째서 자결을 했을까요 사모님 어째서 무슨 이유로 자결을 했을까요 영영은 미움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을 했다 그것은 악불군 그 간사한 작자 때문이겠지요 비굴하고 쓸모없는 남편에게 시집을 와서 그를 죽이지 못하니까 별 수 없이 자결을 하셨겠지요 우리는 빨리 악불군을 죽여서 당신 사모님의 복수를 해드려야 합니다 영호충은 주저하여 말을 했다 그를 죽여야 한다고요 그는 어쨌든 간에 나의 사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를 키워주셨고요 영영은 말을 했다 그는 비록 당신 사부이고 옛날에 당신을 키워준 적이 있지만 여러 차례 당신을 죽이려고 했으니 은혜는 벌써 없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 사모님이 당신에게 쏟은 은혜는 아직 갚지를 않았어요 사모님은 자진을 하셨지만 결국은 저 악불군이 죽인 거나 다람이 없습니다 영호충은 한숨을 쉬더니 처량하게 말을 했다 사모님의 은덕은 평생토록 갚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설사 악불군과 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해도 나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그 누구도 당신에게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더니 외쳤다 포장로 포대초는 큰 소리로 대답하였다 네 아가씨 막장로 등이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영영은 말을 했다 나의 아버지가 당신들을 파견해서 일을 처리하라고 했습니까 포대초는 손을 모으며 말을 했다 네 교주께서 명령을 내려 갈장로 두장로 막장로 세 분의 장로에게 열 명의 형제들을 데리고 악불군을 잡아서 대령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갈장로 두장로는 어디 있소 포대초는 말을 했다 그들은 두 시간 전에 악불군을 이곳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마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가서 악불군의 몸을 뒤져보시오 포대초는 대답했다 알게 됩니다 악불군이 있는 곳으로 가서 몸을 수색하였다 그는 악불군의 품속에서 한 개의 금기를 끄집어내었다 그것은 오아권파의 맹기였다 그리고 또 다른 두 개의 동패를 꺼내었다 포대초는 분격하여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아가씨에게 알립니다 갈장로 두장로는 과연 이미 이 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것은 두 분 장로의 교폐입니다 말을 하면서 발을 높이 들더니 악불군의 허리를 향해서 무섭게 걷어찼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에게 손 떼지 마시오 포대초는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네 영영은 말을 했다 냉수를 가져다가 이 자를 정신들게 하시오 막장로는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내더니 마개를 뽑아 악불군의 머리에다 차가운 물을 부었다 좀 지나자 악불군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두 눈을 떴다 정수리와 허리에 극심하게 아픔을 느끼고 또 한 차례 신음소리를 내었다 영영은 물어보았다 당신이 본교의 갈장로와 두장로를 죽였소 포대초가 두 개의 동패를 들고 흔들자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났다 악불군은 욕을 하였다 바로 내가 죽였다 마교의 사도들은 모두 다 죽여야만 한다 포대초는 다시 한번 걷어 차려고 했다 그러나 영호충이 교조와 교분이 깊고 또 임소저의 장래의 남편이라 절대로 악불군을 해치지 말라는 그의 말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였다 영영은 차갑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은 정교의 장문인이라 자부를 하면서도 하는 짓거리들은 우리 1월 신교의 사악함보다도 백배 천배 더하군요 무슨 얼굴로 우리를 사악한 무리라고 욕을 하시오 당신 부인조차도 당신이 하는 꼴이 역겨워 차라리 자교를 할망정 당신을 남편으로 섬기기 원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당신은 무슨 염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소 악불군은 욕을 하였다 이 요망한 계집아 내 안사람을 너희들이 죽여놓고 억지를 부리는구나 너희놈들이 죽여놓고 그녀가 자살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구나 영영은 말을 했다 충호라버니 당신도 그의 말을 들으셨지요 정말로 무례하고 염치가 없는 자입니다 영호충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영영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일을 부탁하고 싶소 영영은 말을 했다 나보기 이 작자를 놓아주라고 하시려고요 호랑이는 잡기는 쉬워도 놓아주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자는 흉악하고 강교한 사람이며 무궁 또한 강해 앞으로 다시 그를 잡으려면 오늘과 같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오늘 그를 풀어준다면 나와 그는 사제의 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의 권법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그가 다시 공격을 한다 해도 그를 꼼짝 못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영영은 영호충이 절대로 자기로 하여금 그를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영호충이 앞으로 그와의 옛정을 끊기만 한다면 악불군에 대해서도 그리 무서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말하였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려줍시다 포장로, 막장로 당신들은 강호에 나가면 우리들이 어떻게 악불군을 놔주었는지 사방에 전하시오 또 악불군이 그 벽사건법을 연마하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망치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시오 오늘 우리가 본 일과 들은 것들을 숨김없이 천하의 영웅들이 알도록 하여야만 합니다 호대초와 막장로는 일제히 대답을 하였다 악불군의 얼굴은 마치 잿빛이 되어 있었고 두 눈에는 악독한 귀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자기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고는 얼마간의 기쁜 표정이 눈빛에 영역하였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이 나를 증오한다 해도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줄 아시오 장검을 몇 번 휘둘러 그의 몸을 꽁꽁 결박하고 있는 밧줄을 끊었다 몸 가까이 다가가더니 그의 허리에 한 곳을 혈도를 풀어주었다 우측 손바닥은 그의 입을 누르고 좌측 손으로 그의 뒤통수를 한 대 쳤다 악불군이 입을 열자 그의 입 속에 한 개의 아략을 집어넣었다 동시에 영영의 우측 손에 두 손가락이 이미 그의 콧구멍을 비틀고 있어서 악불군은 금방 숨이 막혀 호흡을 할 수가 없었다 영영이 악불군의 결박을 풀고 그의 몸의 혈도를 풀어주고 있을 때 등어리가 영호충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략을 악불군의 입 속에 집어넣는 것을 영호충은 볼 수가 없었다 단지 그녀가 자기의 체면을 보아서 사부를 놓아준다고 생각하고 내심 퍽이나 안심이 되었다 악불군이 코가 막혀 입을 벌려 숨을 들이 쉬었을 때 영영의 손으로부터 경력이 나오면서 삽시간에 그 아략은 기류를 따라서 그의 뱃속으로 들어갔다 악불군의 아략을 삼키자 너무나 겁나 혼비백산하였다 이것은 마교에서 제일 무서운 삼신외신단이라고 생각하였다 악불군은 사람들 입을 통해서 이 단약을 복용하면 해마다 단호 절대 반드시 해동약을 먹어야만 약 속에 들어있는 시충을 제압할 수가 있고 해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시충이 약 속에서 나와 뇌를 파고들어 갉아먹기 때문에 그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고 광란기가 크게 발작이 되어 미친 개보다도 못하게 된다는 소리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는 평시에 침착하고 지혜로와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나 지금 이런 공경을 당하자 얼굴은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으며 안색은 흙빛으로 변하였다 영영은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말을 했다 충오라버니 그들이 손을 쓸 때 너무 중하게 하여 이 혈도는 상당히 풀기가 힘드는군요 나머지 두 곳을 혈도는 잠시 쉬었다가 조금 후에 다시 풀도록 하지요 지금 푼다면 그는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장멀로 감사하구려 영영은 피식옥고는 내신 말하였다 내가 당신 모르게 손을 써 당신을 속였지만 그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잠시 후에 악불군의 뱃속에 들어있는 약이 퍼지면 공력을 써도 토해내지 못할 정도가 되자 그 나머지 두 곳을 혈도를 풀어주었다 고개를 숙여 그의 귀에다 입을 대고 낮은 소리로 말을 했다 매년 단호절 때 흙목에 오시오 나는 당신에게 해동약을 주겠소 악불군은 이 말을 듣고 조금 전에 자기가 복용한 것이 바로 삼시 뇌신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도 모르게 온몸이 덜덜 떨려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이건 이건 삼시 삼시 영영은 킥킥 웃더니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렇소 축하합니다 이 영담묘약은 제조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위치가 높고 무공이 탁월한 거물만이 비로소 이 약을 복용할 자격이 있지요 포장로 그렇지 않습니까 포대초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교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단을 저에게 복용토록 해주셔서요 저는 충심을 가지고 성기고 절대로 두 마음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 신단을 복용한 후 교주님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고 실로 적지 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서 물어보았다 당신은 나의 사 그에게 삼시 뇌신단을 복용케 했군요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 스스로 입을 벌려 그것을 삼켜버렸습니다 아마 그의 배가 무척이나 고팠던 모양입니다 아무거나 다 먹게요 악불군 앞으로 당신이 있는 힘을 다하여 충 오라버니와 나의 생명을 보호한다면 당신에게 크게 이로울 것이오 악불군은 내심하니 맺혔다 그러나 생각하기를 만약 이 요녀가 뜻밖의 사태를 만나 죽기나 한다면 나는 정말로 큰일구나 심지어 이 요녀가 목숨은 붙어 있지만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어서 단호절 전에 흙목에 돌아가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 가서 그녀를 찾는단 말인가 사실은 나에게 해동약을 주고 싶지 않은 거야 여기까지 생각하지 온몸이 벌벌 떨려왔다 신공을 몸에 지니고 있지만 진정하기가 어려웠다 영호충은 한숨을 쉬었다 내심 영영의 출신이 마교임으로 일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사악한 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자기를 위해서 그러했으니 그녀를 탓할 수가 없었다 영영은 포대초를 향해서 말을 했다 포장로 당신은 교주에게 돌아가서 오악파의 장문인인 악선생이 성심껏 우리 교회 복종을 하기 위해 교주님의 신단을 먹었으며 이제는 간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래주시오 조금 전까지 포대촌은 영호충이 악불군을 풀어주려는 것을 보고 는 자기가 교주 앞에 돌아가면 책망을 받을까 염려되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러나 악불군이 삼신외신단을 복용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즉시 흔쾌히 대답하였다 이미 모든 것을 아가씨께서 주도하여 비로소 이 일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주 어르신께서 틀림없이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교주께서는 성교를 중흥하시고 세파에 시달리는 창생을 구할 것입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악 선생이 우리 교파에 귀순을 했으니 그의 명예에 훼손되는 일은 절대로 밖에서 말하지 마시오 그가 신단을 복용했으니 한마디도 세어나가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무림 중에 명망이 매우 높고 지략 또한 뛰어나며 무공이 대단하기 때문에 교주께서 틀림없이 그를 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포대촌은 대답하였다 네 아가씨의 분부를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영호충은 악불군의 이런 낭패한 모습을 보고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비록 그가 여러 차례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악랄한 수법을 썼지만 과거 20년 동안 그와 사모님이 길러주이서 지금까지 줄곧 그를 아버지처럼 여겨왔었다 갑자기 서로 반목이 생겨 원수지간이 되자 내심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으나 목구멍이 막혀 말할 수가 없었다 영영은 말했다 포장로 막장로 두 분은 흙무게로 돌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아버님께 안부를 여쭤 주시고 상아저씨에게도 안부를 대신 여쭤 주세요 얼마 후에 얼마 후에 영호공자의 상처가 나으면 우리는 바로 가서 아버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만약 영영이 아니고 다른 여자였다면 포대초를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공자께서는 빨리 회복하시고 아가씨와 흙무게에 오셔서 하루 빨리 국수를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것이다 젊은 남녀에게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잊었으나 영영에게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을 향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정색을 하며 대답만 하였고 그저 황송하고 죄송한 그런 표정이었다 오로지 자기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영영이 알까봐 염려를 하였다 영영은 사람들이 그녀와 영호충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비웃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적자는 강호의 인사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다 그것은 무림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즉시 영영과 영호충에게 고별을 하고 여러 사람들 데리고 돌아갔다 고별 인사를 할 때 영호충에게 대한 예의는 영영보다도 더욱 깍듯하였다 그는 강호에서 태어나 강호에서 늙었으므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영호충에게 깍듯하게 대할수록 영영이 더욱 기뻐한다는 것을 영영은 악불군이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자 말을 했다 악 선생님 악 선생님도 돌아가도 됩니다 부인의 시체는 당신이 화산에 모시고 가서 한 장을 할 것입니까 악불군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두 분께서 번거롭겠지만 이 작은 산 옆에 묻어주시오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갔다 순식간에 모습이 사라졌다 저녁때가 되어서 영호충과 영영은 악 부인의 시체를 악영산의 무덤 옆에 안장하였다 영호충은 또 한 번 크게 울었다 다음날 아침에 영영은 물어보았다 충 오라버니 상처는 어떻습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이번 상처는 그리 깊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영영은 말을 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곳에서 며칠 쉬다가 장소를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것도 좋겠지요 소삼에는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 아마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속이 울적하여 한숨을 쉬며 말을 했다 내 사부님은 평생 정직한 분이셨는데 그 사악한 건법을 연마하신 후로 성격이 크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영영은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 그분이 당신 소삼애와 노동약을 복주해 파견해서 작은 술집을 차리게 한 것은 모두 벽 사건보를 얻으려고 한 것이니 그때부터 군자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영호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았지만 절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좋게는 말할 수가 없었다 영영은 또 말했다 이것은 사실 벽사건법이 아니라 응당 사문건법이라 불러야 오를 것 같습니다 이 건보가 강옥에 퍼지면 그 피해가 무군무진할 것입니다 악불군이 아직도 세상에 살아있고 임평진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그는 절대로 모든 것을 좌랭성과 노동약에게 들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하고 생각이 깊은 임평진 놈이 그 어찌 기꺼이 건보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겠습니까 영호충은 말했다 좌랭성과 임평진은 모두 두 눈이 멀었소 그러나 노동약은 눈이 멀지 않았으니 약간은 이익을 볼 것이오 총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 서로 암투를 하고 지지 않으려 할 테니 그 결과가 주목이 되는구려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하고 있으니 임평지가 좀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당신은 정말 임평지를 보호하려고 하십니까 영호충은 나경선의 무덤을 바라보고 말을 했다 나는 실로 소삼해에게 임평진은 보호한다는 대답을 하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그 놈은 개 돼지만도 못한 놈이어서 천 갈래 만 갈래 찌 더 죽여야만 하는데 어찌 내가 그를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나는 소삼해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지하에서 눈을 꼭 감지 못할 것입니다 영영은 말을 했다 그녀는 세상에 살아있을 때 누가 정말 그녀에게 잘 해주는가를 몰랐습니다 죽은 뒤 홀령이라도 있다면 응당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당신 보고 임평지를 보호하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소삼해는 임평지에게 줄곧 정을 쏟아부었소 분명히 그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았습니다 영영은 내심 생각하였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든 간에 나는 온갖 마음을 다하여 당신이 잘 되기를 빌었을 테니까 영호충은 3개국에서 10여일간 정향을 하자 상처가 많이 나았다 그는 항산에 가서 장문의 자리를 의청에게 넘겨주면 그 후로는 아무런 근심도 없이 영영과 천하를 돌아다니며 마땅한 장소를 택하여 응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영영은 말했다 임평지의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호충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했다 내게 있어 그것은 제일 골치 아픈 일이오 그러니 될 수 있는 대로 그 말을 하지 마시오 내가 기회를 봐서 적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영영은 웃더니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두 개의 무덤 앞에 절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 영호충과 영영은 계곡을 나와 반나절을 걸어 한읍에 도착하고는 식당에 들어가 빵과 국수를 먹었다 영호충은 젓가락으로 길다란 국수가락을 건져 올리더니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과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영은 갑자기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정색하였다 누가 당신과 결혼한다고 했습니까 영호충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당신의 다리를 붙잡고서라도 결혼할 것입니다 영영은 웃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말을 했다 계곡에서는 퍽 점잖으시더니 계곡을 나오자 또 점잖지 못한 말을 하시는군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종신대사이니 그 이상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영 그날 나는 산계곡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신과 결혼하게 된다면 아들을 몇 명이나 낳아야 할지 말입니다 영영은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했다 당신이 만약 이런 말을 계속한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항산에 가지 않겠습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좋소 좋소 나는 말하지 않으리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리다 그 산계곡에는 많은 복숭아 나무가 있길래 계곡이 마치 하나의 도곡이라고 생각되었소 만약 아이들 여섯 명이 그곳에서 놀고 있다면 소독옥육선이 되지 않겠소 영영은 안 떠니 물어보았다 어디서 온 여섯 명의 아이들입니까 말을 하자마다 즉시 영호충이 또 다시 장난을 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눈을 한 번 흘기고는 고개를 숙여 국수를 먹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매우 달콤하였다 영호충은 말을 하였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항산에 가면 마음이 삐뚤어진 무리들은 당신과 내가 이미 부부가 된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말은 영영의 생각과 똑같았다 그래서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시골 농부의 옷을 입고 있으 네 다른 사람들은 쉽게 우리의 신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의 꽃과 같은 모습은 어떤 분장을 해도 다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심 정말 멋진 시골 아가씨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멍청하게 생기다만 농과 함께 있는가 정말 어여쁜 꽃 한 송이가 소똥 위에 꽂혀 있구나 라고 말을 하겠지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어여쁜 꽃이 1월 신교의 임소저라는 것을 알 것 이고 소똥은 물론 임소저의 청춘을 아사가 버린 영호충이라는 것을 알아버리겠지요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귀하께서는 그리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내 생각에 항산에 가면 나는 먼저 보잘것 없는 사람으로 변장을 하여 마음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그들이 태평하고 무사하다면 내 스스로 정체를 나타내어 장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그리고 나서 당신과 어떤 장소에서 다시 만나 함께 하산한다면 정말로 귀신도 모를 좋은 일 아니겠소 영영은 그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심히 기뻤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했다 그거 참 좋겠군요 그러나 당신이 변장을 해서 항산에 가 그 사태를 만나야 한다면 하는 수 없이 스스로 머리를 빡빡 깎고 사태로 분장해야만 다른 사람이 의심하지 않겠지요 충 오라버니 자 이리 오세요 내가 당신을 비구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멋지겠군요 영호충은 연신 손을 내저으며 말을 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비구니를 보면 반드시 돈을 잃는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비구니로 분장을 한다면 앞으로 크게 재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대장부가 하면 하지 왜 그렇게 가리는 것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가리는 것이 많습니까 나는 반드시 당신의 머리를 빡빡 깎아야 되겠습니다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비구니로 분장할 필요까진 없습니다 그러나 견성공에 가려면 여자로 분장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말을 하면 남자인 것이 금방 탈론하겠지만 이런 때를 대비해 제게 계략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항산 자유구 취병산에 있는 현공사에 그 사람이 기억납니까 영영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현공사에는 귀먹고 말 못하는 로봇이 하나 있었지요 현공사에서 우리가 하늘이 뒤집힐 정도로 싸웠지만 그녀는 조금도 듣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신이 뭘 물어보면 그녀는 멍청하게 당신을 쳐다볼 뿐이었지요 당신은 그 사람으로 분장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소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좋습니다 지금 가서 옷을 사고 당신은 그 모습으로 변장을 하세요 영영은 둔양의 은자를 써서 시골부인에게 긴 머리카락을 사 성심껏 빗질을 하고는 영호충의 머리에 달아주었다 그리고 그로하여 금 농부 옷을 입게 하니 틀림없는 여자였다 얼굴에는 노란분을 칠하고 일곱여덟 개의 흑점을 찍었으며 좌측 볼에는 고약을 발랐다 영호충은 거울을 보니 자기 자신도 거울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영영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모습은 같은데 표정은 아직 담지 않았습니다 표정은 더 어리빠지고 멍청해야만 하겠군요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멍청하고 얼빠진 표정을 짓는 것은 제일 쉬운 일입니다 거짓으로 꾸밀 필요도 없지요 멍청한 것은 영호충의 본래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영은 말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큰 소리로 벌을 준다고 해도 절대로 자신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는 길에 영호충은 귀가 먹고 말을 못하는 그 노복으로 변장하고 먼저 연습을 하였다 두 사람은 객주집에 투숙치 않고 낡은 사당이나 집에서 밤을 찢었다 영영은 때때로 그의 몸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으나 영호충은 못 들은 척하였다 하루가 되지 않아 항산의 산허리에 당도하여 영영과 3일 후에 현공사 옆에서 만나기로 하고 서로 헤어졌다 영호충은 혼자 견성봉을 향해서 갔고 영영은 부근의 산경치를 구경하였다 견성봉 정상에 당도하니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영호충은 깊이 생각을 하였다 내가 곧바로 암자에 들어간다면 의청정학 의림사제들은 영리하고 꼼꼼한 사람들이니 금방 나의 마각이 드러날 것이다 아무래도 몰래 훔쳐봐야겠다 즉시 황폐한 동굴을 찾아 잠을 잤다 눈을 떠보니 달은 이미 중천에 걸려있었다 그때서야 비로소 견성봉의 주암인 무쇄감에 당도하였다 주암에 가까이 다가가니 쨍그랑 쨍그랑 장검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영호충은 내심 동하였다 어디에 적이 왔단 말인가 몸에 숨겨두었던 당검을 빼어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서 달려가 보았다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는 무쇄감 옆 십여장 떨어진 기와집에서 나왔다 그 기와집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 나왔다 영호충은 달려가 보니 병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더욱 자세하게 들려왔다 문틈 사이로 눈을 들이대고 보고는 마음을 놓았다 알고 보니 의화 의림 두 사람이 검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의청 정악 두 사람은 옆에 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의화 의림 두 사람이 사용하는 검법은 바로 자기가 옛날에 전수해준 화산 사과의 뒷동굴 석벽에서 배워온 항산의 검법이었다 두 사람의 검법은 퍼기나 숙달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정신없이 검을 겨루고 있었다 의화의 검이 점점 빨라졌다 의림은 넋이 나가가 숨 앞에 의화의 검이 똑바로 내리치키자 검을 들어 막으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악하고 가볍게 소리를 질렀다 의화의 장검의 검끝이 이미 그녀의 가슴을 겨누고 있었다 웃으면서 말했다 사내 너는 또 졌구나 의림은 심히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을 했다 저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진보가 없습니다 의화는 말을 했다 지난번과 비교해 볼 때 많이 진보하였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장검을 허공에 갖다 대고 1초씩의 자세를 취하였다 의청은 말을 했다 소사매는 피곤한 모양이구나 바로 정사매와 가서 자고 내일 다시 연마에도 늦지는 않다 의림은 말을 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을 거두어 칼집에 집어넣고 의화의청을 향해서 인사를 하였다 의림은 정악의 손을 잡고 문을 밀쳐 밖으로 나갔다 그녀가 몸을 돌릴 때 영호충은 그녀의 안색이 몹시 초췌함을 보았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소사매는 마음이 그리 즐거운 것 같지는 않구나 의화는 문을 닫더니 의청과 함께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흔들었다 의림과 정악의 발걸음 소리가 멀리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소사매는 마음을 안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엉뚱한 곳으로 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도를 하는 사람이 제일 금기로 삼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녀를 구원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청은 말을 했다 구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깨달아야지요 의화는 말을 했다 나는 그녀가 어째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없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심 언제나 그런 생각을 의청은 손을 흔들며 말을 했다 이곳은 수양을 쌓는 곳이니 사적께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 급히 사부님의 원수를 갚지 않는다면 그녀로 하여금 천천히 깨달게 하여도 괜찮을 텐데 의화는 말했다 사부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인연이 있어 절대로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마음을 꺼두는 것은 순리를 따라서 해야 된다 급히 서둘다가는 오히려 나쁜 결과가 돌아온다 고여 내가 보기에 의림소삼에는 겉으로는 매우 온화하나 마음속으로는 매우 정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쌓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듯합니다 의청은 한숨을 쉬더니 말을 했다 그것에 대해 나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단지 우리 파는 불문의 사람이 장문인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영호사형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장문을 막고 있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생각에 의해서라구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악불군 그 못된 자가 우리 사부와 사숙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영호충은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어째서 나의 사부가 그들의 사부와 사숙을 죽였다고 하는가 의청에 계속되는 말이 들려왔다 이 원한을 갚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들이 잠을 자고 편안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의화는 말했다 나는 마음이 급합니다 좋습니다 내일 나는 그녀에게 더욱 정신에서 검을 연마하도록 독촉을 하겠습니다 의청은 말했다 속담에 이르기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고 하였습니다 서두른다고 모든 일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니 너무 시키지는 마세요 근래의 소삼에는 갈수록 정신이 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의화는 말을 했다 그렇소 그들은 병길을 거두고 불을 끄더니 방에 들어가서 취침하였다 영호충은 조용히 창밖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그녀들은 어째서 나의 사부가 그녀들의 사부와 사숙을 죽였다고 말했는가 어째서 사부의 복수를 위해서 또 항상 문호의 장문인을 위해서 어린 소삼애를 밤낮으로 재촉하여 건법을 연마하게 해야만 할까 한참 동안 생각을 했으나 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천천히 자리를 뜨면서 내심 생각하기를 앞으로 의화의청 두 사저에게 물어보면 되겠지 갑자기 땅바닥에 자기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보고 고 개를 들어 달을 쳐다보았다 달은 비스듬하게 나무 끝에 걸려 있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자기도 모르게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하였다 내가 이미 생각을 했어야만 했다 그녀들은 그 사실을 벌써 눈치채고 있었는데 어째서 나는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을까 몸을 잽싸게 벽에 기대어 항산파 사람들이 자기의 그림자를 보지 않나 살폈다 몸을 숨기고 나서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여 그날 소림사에서 정한 정일 두 분의 사태가 죽음을 당할 때의 상황을 회상하였다 그때 정일 사태는 이미 숨을 거두었고 정한 사태는 나에게 항산파 문호를 맡으라고 분부를 하시고는 곧바로 돌아가셨지 결코 그녀들은 자기들을 죽인 자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지 내가 두 분의 시신을 검사했을 때 두 분 사태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고 내상을 받은 흔적도 없었으며 더욱이 중독에 의해서 살해된 것 같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어째서 죽음에 이르렀는가 심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 단지 상처를 자세히 살피기 위해서 그들의 옷을 벗기기가 좀 뭐했었지 나중에 소림사에서 나와 눈 덮인 야산의 동굴 속에서 영영이 말하기를 소림사에서 두 분 사태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살펴보았는데 두 사람의 가슴에는 바늘만큼 작은 빨간 점이 나 있었으며 틀림없이 그분들은 바늘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고 말을 하였었다 당시 나는 깜짝 놀라서 말했었다 독침 무림에서 어느 누가 독침을 사용할 줄 알까 영영은 말을 했다 아버지와 상아저씨는 견문이 넓고 아는 것이 많지만 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이 침은 독침이 아니고 하나의 병기인데 급소에 들어가면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지 정한사 때의 가슴을 뚫고 들어온 그 바늘은 약간 방향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였다 맞소 내가 정한 사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바늘이 가슴에 꽂혔으니 암살된 것이 아니고 정면에서 서로 부딪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두 분의 사태를 죽인 자는 틀림없이 무공이 높은 고수일 것입니다 영영은 말을 하였다 나의 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단서가 있는 이상 범인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구요 당시 나는 손바닥으로 동굴의 벽을 힘껏 치며 큰 소리로 말을 하였다 영영 우리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두 분 사태의 원수를 갚아야만 합니다 영영은 말을 하였다 그렇습니다 영호충은 두 손을 벽에 기댄 채 계속해서 몸을 떨며 생각했다 작은 바늘을 사용해서 고수인 두 분의 사태를 죽인 자는 규화보 전을 연마한 자가 아니면 바로 벽사건법을 연마한 자이다 동방불패는 줄곧 흙목에 규방에서 술을 놓고 있었기 때문에 소림사에 가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의 무공으로 보아 정한 사태를 일격에 쓰러뜨리지 못하는 실수를 범할 리 없다 좌 랭선이 연마한 벽사건법은 가짜이다 아마 그때는 임사제도 건보를 손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법을 모두 연마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어쩌면 아직 건보를 얻기 전일지도 모르지 그날 눈 쌓인 벌판에서 악영상과 임평지를 만났을 때의 정경을 회상하고는 내심 생각하기를 그렇다 맞다 그때 임평지의 말소리를 변성이 되지 않았고 이미 그가 건보를 얻었든 얻지 못했든 간에 아직 벽사건법을 연마하기 전이다 생각이 여가까지 이르자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렀다 그때 정면에서 격돌하여 한 개의 가늘고 작은 바늘로 항산파의 두 명의 고수를 헤쳤으나 무공이 정한 사태보다 그리 강하지 못해서 단숨에 그녀의 생명을 빼앗지 못할 사람은 오로지 악불군 한 사람 뿐이었다 그리고 악불군은 계략을 꾸며 오악파의 장문인이 되려고 노덕약을 그의 문화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도록 하여 비밀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그로 하여금 가짜 건보를 훔쳐가게 해서 가볍게 좌랭선이 두 눈을 찔러 이겼던 것이다 정한 정일 두 사태는 오파의 합병을 몹시 반대했는데 악불군이 기회를 틈타서 그들을 제거하여 방해자를 없애버린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어째서 정한 사태는 그녀를 죽인 자가 누구인가를 폭로하지 않았단 말인가 물론 그것은 악불군이 그의 사부이기 때문이라 만약 범인이 좌랭선 또는 동방불패였다면 정한 사태가 어찌 말하지 않았겠는가 영호충은 또 그 당시 산 동굴 속에서 영영과 나누었던 말을 곰곰히 생각하였다 그가 소림사에서 악불군에게 거둬채였을 때 그는 상처를 받지 않았는데 악불군의 다리뼈가 오히려 분질러져서 영영은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말하기를 그녀의 아 버지마저도 한참 생각해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고 또 영호충은 적지 않게 다른 사람의 내공을 흡수하여 스스로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스스로 공력을 운행시켜야만이 비록 소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가 연마한 내공으로는 공력을 운행시키지 않고 스스로 상대방이 공격해오는 힘을 반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악불군은 스스로 그렇게 꾸민 것이다 고의로 자기의 나약함을 좌랭선이 보도록 했던 것이다 다리가 거짓으로 부러진 채 하지 않았다면 내공을 운행시켜 스스로 발을 절단시켜 좌랭선으로 하여금 자신의 무공이 별 볼일 없으니 그리 걱정하지 말고 오파 합병의 계획이나 잘 추진하도록 했던 것이다 좌랭선은 무수한 땀과 노력으로 마침내 오파의 합병은 이루었지만 들러리에 불과하였고 악불군이 단숨에 오악 장문의 자리를 빼앗아 갔던 것이다 이런 이치는 너무나 뻔한 것이었다 단지 그는 누가 뭐라 해도 사부를 의심할 수는 없었으며 설사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스스로 회피하고 감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서 의화 의청의 말을 듣고 비로소 그런 생각이 피할 수 없는 사실임을 알았던 것이다 자기가 평생토록 존경하고 사모했던 사부가 이 같은 인물이라니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의미를 상시했다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을 잃어 더 이상 항상 별원에 가서 살펴보고 싶지 않아서 한적한 산허리에 들어 누워 잠을 청했다 다음날 이른 새벽 영호충이 통원곡에 이르렀을 때 날은 이미 밝아왔다 그는 작은 개울가에 가서 수면에 자기의 변장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자세히 옷차림과 신발을 살펴보고는 비로소 별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정문을 돌아 옆문으로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였다 문 앞에 들어서자 곧바로 떠들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정말로 이상하구나 재미랄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언제 이런 짓을 했을까 어떻게 귀신도 모르게 해치웠지 정말로 깨끗하구나 이들의 무공은 매우 높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은 그 낌새도 알 아차리지 못했을까 영호충은 곧 이상한 일이 발생했음을 알았다 그래서 옆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뜰과 복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한 그루의 큰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영호충이 머리를 들어보니 정말 괴이한 사건이 벌어져 자기도 어리둥절하였다 나무의 높은 곳에 여덟 사람이 매달려 있는데 그들은 구속년 장부인 서부하상 옥령도인 등 일곱 사람과 활불유수 유신이었다 여덟 사람은 모두가 혈도가 찍히고 사지가 꽁꽁 묶인 채 나뭇가지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거릴 뿐 꽁짝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심히 민망하고 죽을 상이었다 두 마리의 시커먼 뱀이 여덟 사람의 몸 위로 꼬불꼬불 기어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쌍사악걸 엄삼성 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애완동물이었다 이 두 마리의 뱀이 엄삼성 몸에 감겨져 있다면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니었으나 다른 일곱 사람의 몸에까지 기어올라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들 화가 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은 무섭고 징그럽다는 표정이었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뛰어올랐다 바로 야묘자 개무시였다 그의 손에는 비수가 들려져 있었고 나뭇가지에 올라가 동백상 뒤에 몸에 묶여져 있던 끈을 끊었다 이 두 사람이 공중에서 떨어지자 밑에 있던 키가 작고 뚱뚱한 노두자가 손을 내밀어 받아서 땅바닥에 내려놓았다 순식간에 개무시는 여덟 사람을 모두 구해서 각자 막혀져 있던 혈도를 풀어주었다 구성년 등은 몸이 자유롭게 되자 쌍소리를 하며 욕을 해댔다 그들은 여러 사람들이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기들을 쳐다보면서 이들 중 어떤 자는 웃고 있고 어떤 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어떤 자가 말하였다 기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음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소 어떤 자는 말하였다 명 이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말들을 하였다 장부인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구성년 등 일곱 사람의 이마에는 모두 빨간 글씨가 하나씩 써져 있었다 어떤 자는 기자가 써져 있었고 어떤 자의 이마에는 음 자가 씌어 있었다 자기 이마에도 틀림없이 글자가 씌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즉시 손을 내밀어 문질렀다 조천추는 이미 그 글자들을 모두 잃고는 여덟 사람의 이마에 써져 있는 여덟 글자를 한군데 모아 노턴이 말을 하였다 음모 기폐 소심쿠명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는 서로 다투어 말을 했다 음모가 이미 탈루가 났으니 개 같은 생명을 조심하여라 서보 화상은 큰 소리로 일깔했다 무슨 음모가 탈루 났단 말이냐 누구의 개 같은 생명을 조심하라는 소리냐 옹랑도이는 급히 손을 흔들어 맞고는 손바닥에 침을 태태 뱉더니 좌측 손을 내밀어 머립하게 글자를 문질렀다 조천추는 말을 했다 유형 여덟 분이 어떻게 이런 꼴을 당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씨는 웃더니 말했다 말하자니 창피하군요 저희들은 어젯밤 곤히 잠들고 있었는데 무슨 영문인지 혈도를 지키어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꼴로 만든 자는 오경개명환혼향과 같은 정신을 잃는 약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무공이 별보리 없는 자들이 당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지 않다면 옹랑도장 장부인과 같은 지혜롭고 무예를 겸비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꼴을 당하겠습니까 장부인은 흥하고 콧방귀를 퀴더니 말을 했다 그 말은 맞기는 맞는 말이오 다른 사람들과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 피 안으로 들어가 거울을 보고 얼굴을 씻었다 옹랑도인 등도 따라 들어갔다 군웅들은 제각기 의견이 분분하였고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모두들 말하였다 유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는 말했다 우리 수십 명은 안에서 모두 함께 자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는 약을 사용했다면 응당 수십 명이 함께 정신을 잃어야 모를 일인데 어째서 그들 몇 명만 정신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음모 기폐라는 말 속의 음모는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추측하기 시작했다 어떤 자는 말을 하였다 어떤 자는 말을 하였다 이 여덟 사람을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고수는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웃으면서 말을 했다 다행히 도곡 육괴들이 오늘 이곳에 도착하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한참 기뻐서 떠들어댔겠구만 또 다른 한 사람이 말을 했다 당신은 어째서 도곡 육선들이 한 짓이 아니라고 단정짓고 있습니까 그 여섯 형제는 매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의 장난일 게 뻔합니다 조천추는 고개를 흔들며 말을 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들의 짓은 아닙니다 맨 먼저 말을 한 사람이 말했다 조형은 어떻게 그것을 아시오 조천추는 웃으면서 말을 했다 도곡 육선들은 무공은 높지만 아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음모라는 두 글자를 그들이 어떻게 썼겠습니까 군웅들은 껄껄 웃으며 그 말이 퍽이나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담론을 하였으며 영호충은 쳐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을 하였다 이 여덟 사람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 그건 아마 우리 항산파에게 불리한 일이겠지 그날 오후 갑자기 어떤 자가 달려오며 외쳤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모두들 나와 보시오 군웅들은 뛰쳐나갔다 영호충이 천천히 그들 뒤를 따라 나가보니 별원의 우측에 수십 명이 애와 싸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군웅들은 급히 달려가 보았다 영호충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여러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십여 명이 산어리에 앉아서 얼굴을 봉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틀림없이 혈도가 찍히어 꼼짝 발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 절 벽에는 황토 흙으로 음목이 폐 소심구명이라는 여덟 개 큰 글씨가 씌여져 있었다 즉시 어떤 자가 그 열몇 사람의 몸을 돌렸다 그 속에는 사람의 고기를 즐겨 먹는 막복상웅도 끼어 있었다 계무시는 앞으로 걸어나가 막복상웅의 허리를 몇 번 툭툭 쳐서 그가 말할 수 있도록 아혈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그러나 나머지 혈도는 풀어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들을 꼼짝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 놓고 말하였다 내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두 형께서는 도대체 어떤 음모에 빠졌습니까? 우리 모두 알고 싶습니다 군웅들은 모두 말을 하였다 그렇소 그렇소 무슨 음모가 있소? 궁금합니다 빨리 말씀 좀 해주시오 흑웅은 욕을 하였다 재미랄 조상 대대로 굴려 먹은 놈들 무슨 음모가 있다는 말이냐? 무슨 얼어붙은 음모가 있단 말이냐? 조천추는 말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혈도를 지켜 쓰러진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말해줄 수가 있겠지요 백웅은 말하였다 무슨 비밀이 있는가는 당신들이 알 필요가 없소 단지 이 늙은 이가 점잖게 산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마비가 되면서 이 빌어먹을 함정에 걸려들었단 말이오 영웅 호걸이라면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할 것이지 뒤에서 습격을 하다니 그 무슨 대먹지 못한 사람이오 조천추는 말했다 두 분께서 말하고 싶지 않다면 말을 마시오 이 일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노출되었으니 아마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단지 모두 조심하시고 방비를 소홀히 하지 마시오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조형 그들은 토론하고 싶지 않은 모양인데 그들로 하여금 산허리에서 사흘낮 사흘밤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합시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소 묶은 자가 있으면 풀어주는 자도 있겠지요 그들을 놓아준다면 그 자는 당신을 탓할 것이오 또한 당신도 쓰러뜨려 나무 꼭대기에 매달 것이니 조심하시오 개무시는 말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 형시들 제가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겠지요 저 또한 그 일이 약간 걱정이 됩니다 흑웅 백웅은 서로 마주 쳐다보고는 욕을 해댔다 그러나 욕하는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다 자기들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데 공연히 개무시에게 욕을 해대서 상대방의 화를 돋구어 일격을 가하게 한다면 자기들은 꼼짝도 못하고 당할 판이었기 때문이다 개무시는 웃으면서 공수를 하더니 말을 했다 자 여러분들 돌아갑시다 몸을 돌려 가버렸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몇 마디씩 하더니 천천히 모두들 다 흩어져 버렸다 영호충은 천천히 돌아와 뜰 밖에 이르자 또 안에서 어떤 사람들 이떠들고 히히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 큰 나무에 또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다 하나는 불가불개 전백광이었으며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불개화상이었다 영호충은 심히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불개 대사는 의림 소삼해의 아버지이고 전백광은 소삼해의 제자이니 이 두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항산파를 괴롭힐 사람이 아니다 항산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오히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도와주려고 할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단 말인가 그동안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 광경을 보자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 머릿속에 무엇인가 섬뜩하게 스쳐 지나갔다 불개 대사는 천진난만하고 사람들과 원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됐는가 틀림없이 어떤 자가 그를 콜탕 먹이려고 한 짓이다 불개 대사를 잡으려고 한다면 한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 아마 이 짓을 한 자들은 도구 극선일 것이다 그러나 앞전에 조천추가 도구 극선은 음모라는 글자를 쓸 줄 모른다고 한 말을 상기하고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다 그는 마음속 깊이 의문을 삼킨 채 천천히 뜰 안으로 걸어 들어가 보았다 뜰 안으로 들어가 보니 불개 대사와 전백광의 몸에는 노란 천이 매달려 있었다 그 위에는 글자가 써져 있었는데 불개 화상의 몸에 달려 있는 천 조각에는 이 자는 천하에서 으뜸가는 박정하고 무례한 사람이고 또한 호색가이다 라고 써져 있으며 전백광의 몸에 달려 있던 천 조각에는 이 자는 천하에서 으뜸가는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고 일을 할 때 성심성히껏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써져 있었다 영어충은 이 글씨들을 보고 생각했다 이 두 쪽의 쪽지는 잘못 걸려져 있는 것 같다 불개 화상이 어째서 호색가라는 말인가 호색가라는 말은 응당 전백광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그리고 멋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불개 화상에게 붙어져야 어울리는 말이다 불개 화상은 중이 된 뒤에도 살생을 하고 생선이나 고기를 먹고 있었으며 비군이를 아내로 삼았으니 그것이야말로 멋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일을 할 때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말은 또 어떤 연유에서일까 그러나 매달려 있는 두 개의 쪽지가 두 사람의 목덜미에 잘 걸려져 있었고 또한 급해서 잘못 걸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분홍들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였다 모두들 말하였다 천하에서 으뜸가는 호색가는 전백광이다 어찌 이 대화상이 그를 능가할 수가 있느냐 개무시 조천추 두 사람은 낮은 소리로 상의를 하였다 모두가 일 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나 불개화상은 영호춘과 교분이 상당히 두텁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을 구해 놓고 다시 생각을 하기로 하였다 급히 개무시는 몸을 날려 나무에 오르더니 두 사람의 손과 발에 꽁꽁 묶여져 있는 끈을 끊고는 두 사람의 혈도를 풀어주었다 불개와 전백광은 모두 고개를 푹 숙이며 침울한 표정을 하였다 구속년 막북 상황 등이 욕을 해대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다 개무시는 낮은 소리로 물어보았다 대사께서 어찌 이런 병고를 당하셨습니까 불개화상은 고개를 흔들며 천조각을 천천히 풀고는 그 천조각에 씌어져 있는 글자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발을 동동 구르며 울기 시작하였다 이런 병고는 정말로 뜻밖이었다 여러 사람들은 말소리를 멈추고 멍청하게 그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두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매우 상심한 것 같았다 전백광은 말을 하였다 태사부님 그렇게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그놈을 잡아다가 몸을 천갈래만 갈래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대 불개화상은 일장을 가하였다 불개화상이 일장을 가하자 그는 똑바로 한 장 정도 나가 떨어지더니 몸을 기우뚱거리며 하마터면 꼬꾸라질 뻔하였다 한쪽 뺨이 금세 퉁퉁 부어올랐다 불개화상이 욕을 하였다 이 못된 놈아 우리들이 이곳에 매달리게 된 것은 당연한 비결이야 내 놈은 내 놈은 어찌 감히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느냐 전백광은 영문을 몰랐다 그러나 대사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자기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너무나 큰 인물이라 태사부조차도 감히 그를 어쩌지 못한다는 것으로 알고는 네네라고 대답만 할 뿐이었다 불개화상은 한참 멍청하게 있더니 또 다시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하였다 갑자기 일장을 가해 전백광을 향해서 내리쳤다 전백광은 몸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살짝 피하였다 그리고 외쳤다 태사부님 전백광이 불개화상의 일격을 피하자 그는 더 이상 쫓아서 때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바로 일장을 돌려 뜰에 있는 의자 위를 내리쳤다 의자는 산산조각이 났다 군웅들은 모두 깜짝 놀라 그 누구도 한마디 말조차 감히 하려고 들지 않았다 만약 그가 화가 나서 자기를 향해 화풀이를 한다면 설사 머리가 열 개라고 산산조각이 날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조천추 노두자 개무시 세 사람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어리둥절해 했다 전백광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말을 했다 여러분께서 우리 태사부님을 좀 보살펴 주세요 내가 가서 나의 사부님을 모셔 오겠습니다 영어충은 깊이 생각을 하였다 비록 분장을 했지만 의림소삼에는 영리하고 세심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 정체를 알아차릴 것이다 그 옛날에 군인의 행세를 한 적도 있고 시골 농부의 행세를 한 적이 있었으나 그때는 모두 남자의 차림새였다 이번에는 여자로 분장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색함이 드러나 있었고 마음속으로 정체가 드러날까봐 염려되어 자기 스스로도 이번 변장에는 자신이 없었다 그는 즉시 뒤뜰 나무를 쌓아두는 창고에 숨어들고는 내심 생각을 하였다 막복상홍 등 일행은 아직도 혈도가 찍히어 꼼짝도 못하고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니 계무시 조천추 등은 저녁에 그들이 무슨 말을 주고 받는지를 살피러 갈 것이다 나도 오늘 밤에 가서 그 자들이 무슨 말을 주고 받는가를 엿들어야겠다 지금은 잠이나 푹 자두자 귀 속에는 불개화상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으므로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재미는 있었다 이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잠속으로 푹 빠져 들어갔다 눈을 떠보니 날이 저물었다 주방에 가서 찬밥을 찾아 배를 채웠다 또 한참 기다리고 나서 사방이 조용해지자 뒷산으로 다가가 천천히 막복상홍 등이 앉아 있는 곳으로 갔다 멀리 수풀 속에 꿇어 앉아 귀를 세우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였다 얼마 안 잊자 호흡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적게 잡아도 20여 명이 사방 잠목 속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남앞니에 웃었다 계무시 등도 이곳에 와서 엿들을 생각을 했구나 정말로 영리한 사람들이야 또 생각하기를 계무시는 필경 똑똑한 사람이다 그는 오로지 막복상홍만 말을 하도록 아혈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아혈을 풀어주지 않았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막복상홍이 입을 열어 말을 할라치면 같은 패거리 중에서 똑똑한 자가 말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을 것이다 백웅이 계속해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재미랄 이 산에는 모기가 왜 이렇게 많냐 정말 이 늙은이의 피를 다 빨아먹어야 속이 다 시원한 모양이군 재미랄 이 못된 놈의 모기 같으니라고 흑웅은 웃으면서 말을 했다 모기는 자네만 몰뿐 나는 물지 않는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네 백웅은 욕을 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피는 썩은 것이라 모기들조차도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요 흑웅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차라리 피가 썩을망정 몇백 마리의 모기에게 물어 뜯기지는 않겠네 백웅은 또 육두문자를 써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한참 동안 욕을 한 다음에 말을 했다 혈도가 풀린 다음에 이 늙은이가 제일 먼저 야무자를 찾아서 복수를 해야겠어 이 자라떼가리 같은 놈의 혈도를 찍은 다음 그의 넓적다리 고기를 한입 한입 뜯어서 먹어버려야겠다 흑웅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차라리 그 비구니들의 고기를 먹겠네 그 고기는 연하고 하얗고 맛있겠지 백웅은 말했다 악선생님이 분부하시길 비구니들을 화산에 전부 잡아오라고 했지 먹으라고 하지 않았소 흑웅은 웃으면서 말했다 몇백 명이 비구니 가운데 서너 명을 잡아먹었다고 해서 악선생이 눈치채지는 못할 것이야 영호충은 깜짝 놀랬다 어째서 사부가 분부했단 말이냐 어째서 그들 덜어 항산파의 제자들을 화산에 잡아 뭐라고 했단 말이냐 음모라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한 것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이 어째서 나의 사부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갑자기 백웅이 큰 소리로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흑웅은 노해서 말했다 자네나 비구니를 잡아먹지 않으면 그만이지 어째서 욕을 하느냐 백웅은 말했다 내가 욕을 하는 것은 모기이지 당신이 아니오 영호충은 의혹에 차 있었다 갑자기 등 뒤에 수풀 속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사람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였다 이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다 몸 가까이 다가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볍게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영호충은 약간 놀랬다 누구일까?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닐까? 고개를 돌려보니 몽롱한 달빛 아래서 한 개의 아름답고 속되지 않은 얼굴이 나타났다 바로 의림이었다 그는 놀래고 기뻐서 내심 생각하였다 알고 보니 나의 행적을 그녀가 꿰뚫어 보았구나 내가 아무리 여자 차림새를 했다 해도 아마 여자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모양이지 의림은 고개를 옆으로 하더니 천천히 일어났다 여전히 자기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있는 것이 멀리 자기를 데려가서 말을 건네려는 뜻인 것 같았다 영호충은 그녀가 서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녀 뒤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서쪽으로 걸어갔다 의림은 작은 산길을 따라 통원곡을 향해 걸어가더니 갑자기 말을 했다 사람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같은 위험한 곳에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녀의 이 몇 마디는 자기를 향해서 하는 것 같지 않고 혼자서 중얼중얼 꺼리는 것 같았다 영호충은 멈칫하면서 내심 생각하였다 나 보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녀는 거짓으로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내 정체를 알아내지 못한 것일까 의림은 지금까지 자기와 농담을 하지 않았으므로 영호충은 그녀가 자기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녀는 다시 북쪽으로 방향을 꺾어 점점 자유부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다 산허리를 하나 돌더니 작은 냇가 옆에 이르러 들 때 의림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항상 이곳에서 말을 했으므로 당신은 내 말을 듣기가 이제는 실증이 나시지요 이어서 가볍게 웃더니 말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만약 당신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는 이 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호충은 의림의 진지한 말투를 듣고는 자기를 현공사에 귀먹고 말을 못하는 노복으로 착각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장난기가 크게 일어나서 내심 생각하였다 그래 잠시 내 정체를 밝히지 말고 그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 의림은 그의 옷자락을 끌고서 큰 나무가 있는 바위 옆에 가 앉았다 영호충은 따라 앉으며 몸을 약간 옆으로 하여 달을 등지고 안았다 의림이 자기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깊이 생각하기를 설마하니 내가 그렇게 변장을 잘했단 말인가 의림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 있게 말이다 그렇다 컴컴한 밤중이라 어느 정도 비슷하면 쉽게 분간해내지 못할 것이다 영영의 변장술은 대단하구나 의림은 달을 바라다보면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영호충은 참을 수가 없어 물어보려고 하였다 당신처럼 어린 나이에 어째서 그렇게 많은 번민이 있습니까 그러나 말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였다 의림은 가볍게 말을 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당신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나는 늘 당신을 이끌고 당신에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고민을 털어놓곤 하였죠 그런데 당신은 싫어하는 눈빛도 없이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내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본래 고충을 당신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잘 대해주니 마치 당신은 나의 어머님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어머니가 업읍니다 내게 만약 어머니가 있다 해도 나는 어머니에게 이와 같은 나의 고민을 이야기했을까요 영어충은 그녀가 마음속에 고충을 털어놓는 것을 듣고 어딘가 모르게 자신의 행동이 심히 정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그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내가 그녀를 속여서 마음속을 비밀을 털어놓게 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다 아무래도 빨리 가는 것이 좋겠구나 즉시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의림은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더니 말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당신 당신은 벌써 가시려고요 말소리는 실망한 빛이 역력하였다 영어충이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의 표정은 철양하였으며 두 눈빛 속에서는 무엇인가 갈구하는 표정이 깃들어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져 깊이 생각하였다 소삼의 모습은 요 며칠 동안 많이 초췌해졌구나 마음속에 가 극찬 답답한 심정을 누구에게라도 호소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묵어둔다면 아무래도 생병을 앓겠구나 내가 잠시 그녀의 호소를 들어줘야겠다 그녀가 내가 누군지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리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겠지 천천히 앉았다 의림은 손을 내밀어 그의 목덜미를 거머쥐더니 말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당신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세요 저와 함께 이곳에 잠시만 더 있다 가세요 당신은 내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실 겁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영호충은 할머니와 인연이 깊구나 처음에는 영영을 할머니인 줄 착각하였는데 이번에는 또 의림이 내가 할머니인 줄 착각하고 있구나 영영을 할머니라고 몇백 번 부르더니 지금은 내가 할머니 소리를 듣는구나 이것이 무슨 인연이고 인과응고일까 의림은 말하였다 오늘 나의 아버님이 하나터면 목을 매달고 죽을 뻔하신 것을 당신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버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져 둡니다 또 그는 아버님의 몸에다가 천하에서 제일 무정하고 여자들 뒷꽁무늬만 따라다니는 호색가라는 쪽지를 붙였답니다 아버님 이 평생 동안 마음속에 둔 사람은 나의 어머님 한 사람 뿐이었습니다 여자들 뒤만 쫓아다니는 호색가라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잘못 알았을 겁니다 본래 전백광의 몸에다 붓여야 할 쪽지를 나의 아버님 몸에 잘못 붙였을 거예요 사실 잘못 붙였다면 바꿔놓으면 될 텐데 어찌해서 나무의 목을 매 자진하려고 했을까요 영어충은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매우 우스웠다 어째서 불계대사가 자진하려고 했을까 그녀는 하마터면 목을 매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직 죽지 않았겠구나 두 개의 쪽지에 모두가 좋지 않은 그녀는 말만 써있는데 뜯어내면 그만이지 어째서 쪽지를 다시 바꾸어 달 필요가 있는가 소삼에는 정말 천진난만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의림은 말했다 전백광은 견성봉에 달려와서 나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화 사저와 맞부딪히게 되었지요 의화 사저는 그가 견성봉에 침입하였다고 이유 여하를 묻지 않고 검을 들어 내리치려고 했지요 하마터면 그의 생명은 거기에서 끝 장날 뻔했습니다 그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영어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내가 별원 중의 남자들은 절대로 나의 명령 없이는 견성봉에 오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지 전영의 명성은 평소에 좋지 않았고 또한 의화 사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 자를 보는 순간 칼을 뽑아 죽이려고 했겠지 단지 전영의 무공이 그녀보다 높음으로 의화는 절대로 그를 죽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는 막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의 표시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즉시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가 찬성을 해도 그만 반대를 해도 그만 절대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들면 안 된다 그 귀머거리 할머니는 그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을 테니 말이다 라고 스스로 깨달았다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전백광이 말을 다 했을 때는 의화 사저는 이미 17,8검을 내리찍었지요 단지 그녀가 약간 봐줬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통원국에 갔을 때 아버님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들은 모두 아버님이 틀에서 울고 떠들다고 매우 화가 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아버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아버님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통원국에 여기저기를 찾아다녔지요 결국 뒷산의 산허리에서 아버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님을 보았을 때 아버님은 높은 가지의 목을 매달아 놓고 있어듭니다 나는 몸을 날려 나무에 올라가 그의 목을 매고 있는 끈을 단숨에 끊어버렸지요 진정 보살님께서 보호하셔서 다행히 때늦지 않게 아버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님을 정신들게 하자 아버님은 저를 껴안고 한참 동안 오셨습니다 나는 아버님의 몸에 천하의 제일 박정하고 어쩌고 하는 글자들이 써있는 쪽지가 달려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지요 아버님 그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군요 아버님을 한번 매달면 됐지 두 번씩이나 매달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쪽지를 잘못 걸어놓고 또 잘못 걸었군요 아버님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목을 매달은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목을 매단 것이다 난 난 정말로 살고 싶지가 않다 내가 아버님께 말하였죠 아버님 그 사람은 틀림없이 몰래 아버님을 급습했고 아버님께서는 주의를 하지 않아서 그의 함정에 걸려들었으니 그리 괴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그에게 한바탕 따지고 그가 만약에 말을 흐지부지하게 한다면 이번엔 우리가 그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버리지요 그리고 이 쪽지를 그 자의 머리에다 달아놓아요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쪽지는 내 것인데 없지 다른 사람 몸에다 매달아 놓을 수가 있느냐 천하에서 제일 무정하고 여자들띠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은 바로 나 불개화상이다 그 누가 나를 필적할 수 있겠느냐 얘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나는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죠 그래서 물어보기를 아버님 이 쪽지는 잘못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를 물론 잘못 걸리지 않았다 난 난 정말로 너의 어머니에게 미안할 뿐이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에다 목을 매달고 자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너는 나를 상관할 필요가 없다 나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영어충은 지난번에 불가불개가 자기에게 한 말이 기억이 났다 불개화상은 의림의 어머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단지 그녀가 비군이었으므로 그녀를 따라서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사실 중이 비군이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해괴하고 망측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불개화상은 의림의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생겨 그래서 스스로 천하에서 박정하고 여자들 뒷꽃무늬만 쫓아다니는 호색가라고 자인을 했을 것이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마음속으로 무엇인가가 점점 분명해졌다 의림은 말했다 나는 아버님께서 무척이나 상심하여 우시는 것을 보고 따라 울었지요 아버님께서는 오히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착한 아이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만약 아버지가 죽는다면 너는 홀로 이 세상에 남게 될 것이고 누가 너를 보살펴 준단 말이냐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더 한층 철양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하자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얼굴은 더욱 철양해 보였다 또 말을 하였다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됐다 됐어 나는 죽지 않겠다 단지 너의 어머니에게 너무나 미안하고 송구할 뿐이다 내가 물어보았지요 도대체 아버지는 어찌하여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버님은 탄식을 하시더니 말씀하셨지요 내 어머니는 본래 비군이다 너도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내 어머니를 보자마자 미치도록 사랑하였지 그 누가 뭐라 해도 너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내 어머니는 말하기를 나무와 미탑을 이런 생각을 하면 보살님께서 틀림없이 크나큰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살께서 크나큰 화를 내린다면 단지나 한 사람에게 내릴 것이오 너의 어머니가 말하기를 당신은 출가하지 않았으므로 아내를 얻고 얻을 딸을 낳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는 출가하고 불문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잡념을 없애야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한다면 보살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뿐이지 결코 당신에게 화를 내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너의 어머니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였지 그러나 나는 끝끝내 너의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지 절대로 너의 어머니가 나에게 시집을 오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니었지 만약 보살께서 너의 어머니께 책망을 내린다면 너의 어머니가 죽어서 지옥에 가 고통을 받을 텐데 내가 어찌 너의 어머니에게 미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중이 되었단다 보살께서는 물론 나를 먼저 책망하실 것이고 설사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부부가 함께 갈 것이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불계대사는 정말 정이 많고 좋은 사람이구나 보살의 책망을 짐 어지기 위해서 중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어째서 나중에 또 다시 변심하단 말인가 의림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아버님에게 물어보았죠 아버님은 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하셨습니까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물론 아내로 맞이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너를 낳을 수가 있단 말이냐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 내가 태어난 지 겨우 3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너를 껴안고 문 앞에 나가 햇볕을 쬐었단다 내가 말하기를 햇볕을 쬐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일이 너무나 교묘하게 되었지 어떤 아름다운 부인이 말을 타고 문 앞을 지나가다가 중인 내가 예쁜 계집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느꼈는지 우리를 몇 번이고 쳐다보면서 칭찬을 하였지 정말로 예쁜 계집아이로군요 나는 마음속으로 기뻐서 말했지 당신도 정말 아름답구려 그 젊은 부인은 나를 쳐다보더니 물어보았지 당신은 아이를 어디서 훔쳐왔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훔쳐오다니 내가 낳은 자식이오 그 젊은 부인은 갑자기 화를 벌컥 내더니 욕을 하였지 내가 점잖게 물어보는데 당신은 나를 비웃고 있군요 죽지 못해서 안딸이 난 모양이구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째서 비웃었다고 그러시오 중은 사람이 아닙니까 중은 아이도 낳지 못합니까 당신이 정 믿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에게 나와서 보여드리겠소 그런데 그 여자가 그토록 흉악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그녀는 등에서 칼을 뽑더니 나를 향해서 찔렀단다 그것은 너무나 이치에 벗어난 일이 아니냐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불계대사는 성격이 강직하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모두 진실이었지만 듣는 상대방은 무례하고 자기를 조롱하는 말인 줄 알겠지 그는 아내를 맞아 딸을 낳았으면서 어째서 환속하지 않았을까 중이 어린아이를 안고 있으니 어울리지 않는 법이지 의림이 말했다 내가 말하기를 그 부인은 너무나 흉악하군요 나는 분명히 아 버지의 자식이니 그녀를 속인 것이 아닌데 어째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칼을 뽑고 덤벼들었을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맞다 내 말이 맞단다 당시 나는 몸을 피하면서 말을 했지 당신은 어째서 옳고 그름을 알지도 못하면서 검을 뽑아 죽이려 하시오 이 아이를 내가 낳지 않았다면 당신이 낳았단 말이오 그 여자는 더욱 화가 나서 나에게 연신삼검을 내리쳤단다 그녀는 칼을 휘둘러도 나를 찌르지 못하자 검을 더욱 빨리 휘둘렀지 나는 물론 그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단지 그녀가 칼을 잘못 휘둘러 너에게 상처를 입히지나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었지 그녀가 여덟 번째 칼을 내리쳐 들 때는 나는 발을 날려 그녀를 걷어차 버렸단다 그녀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더니 크게 나를 욕하였지 창피한 줄도 모르는 중롱 같은 이라고 무례하고 염치가 없구나 감히 분여자를 희롱하려고 하다니 바로 이때 너의 엄마가 내까에서 옷을 벗고 빨고 돌아오다가 옆에서 이 말을 들었지 그 여자는 몇 번이고 욕을 하더니 제풀에 꺽였던지 땅에 떨어뜨린 검을 죽지도 않고 말을 타고 돌아갔단다 나는 몸을 돌려 너의 어머니에게 말을 했지 너의 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않고 단지 울기만 하고 있었지 나는 너의 어미니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지만 너의 어머니는 뱉고도 아니했단다 그 다음 날 아침에 너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글자들이 써 있었지 내가 한번 알아맞추보아라 그 종이에 무슨 글자들이 써 있는가를 그것은 바로 천하에서 제일 무심하고 여자 뒷꽃무늬만 따라다니는 호색가라는 글이었단다 나는 너를 안고 방방곡곡을 찾아다녔지만 너의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지 내가 말하기를 어머니는 그 여자의 말을 믿어버렸군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단다 그러니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나중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억울한 누명이 아니었어 맨 처음 내가 젊은 부인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정말 멋지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었지 너도 생각을 해봐라 나는 이미 너의 어머니를 아내로 삼고 있었는데 마음속으로 다른 여자의 미모를 칭찬하고 있었으니 마음속으로 칭찬할 뿐만 아니라 입속으로도 칭찬을 했지 그 어찌 천하에서 제일 무정하고 여자들 티만 쫓아다니는 호색가가 아니라 하겠느냐 영호충은 내신 마라였다 알고 보니 의림의 어머니는 질투심이 대단한 여자로구나 둘 사이에 어떤 오해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 분명하게 물어보았다면 나 무일이 없었을 텐데 의림이 말했다 내가 말하기를 나중에 어머니를 찾으셨습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방으로 찾아다녔지만 너의 어머니를 찾을 수가 없었단다 내 생각에는 너의 어머니가 비군이이니 틀림없이 암자에 갔을 것이라고 믿고 모든 암자를 찾아 나섰단다 어느날 항산에 백오남을 찾아갔을 때 너의 사부 정일사태는 너를 보자 매우 귀여워했었단다 그때 너는 병중이라 정일사태는 너를 암자에다 맡기라고 하셨단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강호에 돌아다닌다면 너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의림은 정일사태가 생각났던지 눈물이 글썽해지며 말을 했다 난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사부님이 나를 키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부님은 살해를 당했습니다 나의 사부님을 살해한 자는 바로 영호 오라버니의 사부입니다 당신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괴롭습니다 영호 오라버니는 나처럼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업어서 그의 사부 밑에서 자라왔지만 그는 나보다도 더욱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없을 뿐 아니라 아버지조차도 없는 그는 세상에서 자기의 사부를 제일 사랑하는데 내가 만약 그의 사부를 죽여 사부의 복수를 한다면 영호 오라버니는 틀림없이 슬퍼할 것입니다 나의 아버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백운함에 맡겨놓고 천하의 비군이가 살고 있을 만한 남자는 모두 찾아 나섰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몽고 서장 관외 서역까지 가셔서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소식을 알아내지 못했지요 생각해 보니 나의 어머님은 틀림없이 아버님이 여자를 희롱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날 자진을 한 것입니다 귀먹어리 할머니 나의 어머니는 출가했을 때 보살인면전에서 맹세를 하셨었지요 불문에 들어오면 절대로 사사로운 감정을 갖지 않겠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시집을 갖고 나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여자를 희롱하다 천하에서 제일 못된 사람이란 말을 듣는 것을 보고 화가 나셨겠지요 어머니는 성격이 매우 강직한 분이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는데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진을 했겠지요 의림은 한숨을 쉬고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님이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자 나는 비로소 아버님이 그 쪽지를 보고 왜 이렇듯이 상심을 하셨는가 알 수 있었죠 내가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런 쪽지를 써서 아버지를 욕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습니까 어째서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지 나는 누구에게도 말을 한 적이 없어 이 말을 퍼뜨리면 내 얼굴에 침뱉는 격이 아니냐 틀림없이 귀신이 그랬을 것이야 너의 어머니가 귀신이 되어 나를 찾아온 거야 내가 너의 어미니의 깨끗함을 더럽혔고 또 다른 여자를 희롱했다고 복수를 하러 온 거야 그렇지 않다면 내 몸에 붙어있는 쪽지에 다른 글자도 아닌 왜 그 글자가 써 있었느냐 나는 너의 어머니가 내 생명을 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잘된 일이지 나는 너의 어머니를 따라 가겠다 아버님은 또 말씀하셨죠 어차피 너의 어머니를 찾지 못했는데 저 세상에라도 가서 너의 어머니와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평생 내가 바라던 일인 것이다 그러나 내 몸이 너무나 무거워 나무에 목을 매달아도 밧질이 끊어져 버렸단다 두 번째 다시 목을 매달았을 때 끈이 또 끊어졌지 나는 칼을 집어들고 목을 자르려고 했으 나 칼이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려 죽어버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말하기를 아버님 보고 자진하지 말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끈이 끊어지고 칼이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아버님을 찾았을 때 아버님은 벌써 숨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아마 보살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직 고통을 덜 받았다고 여기서 즉시 죽지 못하게 했고 너의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야 내가 말하기를 전백광의 몸에다 걸어놓아야 한 것을 아버지에게 잘못 걸어 아버지가 크게 화가 나신 줄 여기고이 뒀습니다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째서 잘못 걸렸겠느냐 불가 불개는 옛날 너에게 무례한 짓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찌 함부로 행동하는 놈이 아니란 말이냐 나는 또 그 놈에게 영호충이 너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중매해 달라고 했는데 그는 요리조리 미루고 결국은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일을 하는데 힘을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런 쪽지가 그의 몸에 걸리게 된 것은 그 놈에게는 퍼기나 타당한 일이다 내가 말하기를 아버님 아버님께서 또다시 전백광에게 그러한 일을 하라고 시키신다면 나는 정말 화를 낼 것입니다 영호 오라보니는 옛날에 그의 소삼애를 좋아하였지만 지금은 마교의 임소절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잘 대해주지만 그렇다고 나를 마음속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호충은 의림과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퍼기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자기를 향한 그녀의 마음을 처음에는 그리 느낄 수는 없었으나 나중에 점차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는 틀림없이 의림이 말한 대로 옛날엔 악시 집안의 소삼애를 좋아했고 지금은 영영에게로 옮겨갔던 것이다 의림은 말했다 아버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시고는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영호 오라버니를 크게 욕했습니다 영호충 이놈은 정말 눈이 삔 놈이다 불가불개보다도 못한 놈이야 불가불개 같은 놈도 나의 딸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는데 영호충은 천하에서 제일 멍청한 놈이다 아버님은 많은 나쁜 말로 욕을 하였지요 너무 듣기가 민망한 말이라 내가 지금 옮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천하에서 제일 눈이 먼 자는 누구인꼬하면 좌랭선이도 아니고 영호충이다 좌랭선은 눈이 바늘에 찔려 멀었지만 영호충은 좌랭선보다 더욱 눈이 먼 자야 귀머거리 할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 말은 틀린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영호 오라버니를 욕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아버지 악소저와 임소저는 저보다 더욱 아름답습니다 제가 어찌 그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저는 이미 불문에 들어온 몸이고 단지 영호 오라버니가 목숨을 아 끼지 않고 구해주신 은덕에 감격해 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영호 오라버니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불문에 귀해하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더 이상 잡다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살님께서는 책망하실 겁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를 했다고 시집을 가지 말란 법이 있느냐 천하의 여자들이 모두 출가를 하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아마 사람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너의 어머니는 비군이인데 나에게 시집을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를 낳지 않았느냐 내가 말하기를 아버님 우린 이런 얘기는 그만하지요 나는 차라리 그 옛날 어머니가 나와 같은 딸을 낳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기까지 말을 하고 또 흐느끼고 있었다 한참 지나고 나서 비로소 말을 했다 아버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영호 오라버니를 찾아서 그에게 나를 맞이하라고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아버지께 말씀드렸지요 아버지가 영호 오라버니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하면 나는 영원히 아버지와 말 한마디 안 하겠다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견성봉에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절대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백광이 영호 오라버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의청의화 사저들에게 영원히 전백광이 항산에 한 발짝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한참 멍청하게 계시더니 탄식을 하면서 혼자 가버렸습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가시면 언제 다시 나를 보러 오실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아버지가 자살할지 모릅니다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전백광을 찾아 제가 그에게 아버지를 잘 보살펴 달라는 말을 하고 나서 보니 까 많은 사람들이 살며시 통원곡 밖으로 가서 수풀 속에 숨어 있길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도 살며시 따라가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신을 보게 되었지요 귀머거리 할머니 당신은 무공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발견이 된다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로 사람들을 따라서 수풀에 가서 숨어 있지 마세요 그들이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영어충은 하마터면 웃을 뻔하였다 내심 생각하기를 소사매는 정말로 어린애 같구나 의림은 말했다 이 며칠 동안 의화의청 두 분의 사저는 나보고 검수를 연마하라 고성화가 대단하십니다 진견 소사매가 의화의청 몇 분의 대사저들이 상의한 말을 엿듣고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모두들 말하기를 영호 오라버니는 장례에 틀림없이 항산파의 장문인을 맞지 않을 것이고 악불구는 우리의 사부를 죽인 원수이므로 우리는 자연히 오아파가 병합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요 더욱이 그를 우리의 장문인으로 모실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나보고 장문인이 되어야 한다 하였답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삼에는 이 말이 절대로 거짓이 아님을 맹세했습니다 진삼에는 말하기를 몇 분의 대사저들은 모두 항산파의 의자 돌림의 비구니들 가운데 영호 오라버니가 나에게 제일 잘 대해줌으로 내가 장문인이 된다면 틀림없이 영호 오라버니의 마음에 들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들이 나를 결정한 것은 영호 오라버니를 위해서지요 그녀들은 내가 무술연마를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또한 악불군을 죽여 항산파의 장문인이 된다면 아무도 이해를 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해석을 하자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항산파의 장문인을 내가 어찌 맡을 수 있습니까 나의 건법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마해도 절대로 의화 의청 사저들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악불군을 죽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나는 지금 마음이 뒤숭숭해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어떠하면 좋을까요 영호충은 비로소 확연하게 깨달았다 그녀들이 이렇듯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림에게 무술연마를 시킨 것은 의림이 앞으로 내 뒤를 이어 항산파의 장문인이 되기를 바래서 그러했구나 그녀들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모두가 나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야 의림은 조용히 말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난 늘 당신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영호 오라버니를 생각하고 꿈속에서도 영호 오라버니를 생각하고 있다고요 나는 영호 오라버니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고 그가 상처를 받은 후에 내가 영호 오라버니를 안고서 달려갔던 때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영호 오라버니가 나에게 농담했을 때를 생각했고 내가 영호 오라버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광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형산현 군옥원에서 난 난 영호 오라버니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이불을 덮었을 때를 생각하였습니다 귀머거리 할머니 나는 당신이 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마냥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면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이에요 내가 할머니에게 말을 하고 가볍게 영호 오라버니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속은 며칠 동안 편안해지곤 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고 가볍게 외쳤다 영호 오라버니 그녀의 이 외침소리는 너무 뜻밖이었으므로 영호충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려왔다 그는 이미 소사매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이듬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마음속에 이렇듯 깊은 뜻이 담겨져 있고 이렇게까지 감동적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그녀가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나는 앞으로 그녀에게 어떻게 보답을 해야 옳단 말인가 의림은 가볍게 탄식을 하더니 말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아버님은 나를 잘 모르십니다 의화 의청사저들도 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영호 오라버니를 생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이듭니다 출가한 몸으로서 어찌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까 하물며 영호 오라버니는 우리 문파의 장문인이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관세음보살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구를 하고 있고 내가 영호 오라버니를 잊도록 보살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을 읽으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내 마음속으로 또 보살님께 영호 오라버니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살펴 달라고 기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임소저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 두 사람이 해로할 수 있도록 보살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부탁을 했으므로 보살님께서는 틀림없 이 화를 내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단지 영호 오라버니가 평생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보살펴 달라고 보살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오라버니는 구속되지 않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임소저가 앞으로 영호 오라버니를 잡아놓고 있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이듭니다 그녀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가볍게 경을 읽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그녀는 몇 번이고 되뇌이더니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면서 말을 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할머니도 돌아가세요 품속에서 두 개의 떡을 꺼내어 영호충의 손에 쑤셔넣더니 말을 했다 귀머거리 할머니 오늘은 어째서 나를 쳐다보지 않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한참 있다가 영호충이 말을 하지 않자 혼자 중얼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당신은 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당신께 공연히 물어보았군요 나는 장말로 멍청해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영호충은 바위에 걸터 안아서 그녀의 뒷그림자가 컴컴한 밤에 사라지는 것을 불꾸러미 쳐다보았다 그녀가 조금 전에 했던 말들이 한마디 한마디 마음속에 다시 떠올랐고 또한 그 애절한 사연이 떠올랐다 애절한 사연이 떠오를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억체할 수 없어 한참 동안 멍하니 안아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무의식 중에 개울물을 쳐다보니 자, 기도 모르게 깜짝 놀랐다 물 속에 두 개의 그림자가 비쳐왔던 것이 다 그는 자기의 눈이 피로하고 흔들리는 물결의 움직임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고 여기고는 다시 정신을 차려 자세히 봤다 분명히 두 개의 그림자였다 삽시간의 등에서는 한 줄기의 식은 땀이 주르르 흘러 나왔고 몸이 굳었으며 감히 고개를 들어 뒤를 볼 수가 없었다 물 속의 그림자를 보니 자기 몸에 불과 두 척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멍청이 앉아 있을 뿐 몸을 날려서 피하려고 하지도 못하였다 그 사람은 소리도 없이 몸 가까이 다가왔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것만 봐도 이 자의 무공은 실로 대단한 것이다 삽시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귀신이 아닐까 귀신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자 마음은 덜컥 내려 앉았다 한참 멍청이 있다고 또다시 겨울 속을 쳐다보았다 개울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으며 몽롱한 달빛 아래 분명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개의 그림자는 똑같았다 모두 넓은 옷을 입고 있어드며 머리 모양 또한 역시 똑같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분신이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너무 놀라고 당황하여 심장과 맥박이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았다 갑자기 용기를 내어 몸을 돌려 그 귀신과 얼굴을 마주했다 고개를 돌려 분명히 쳐다보자 마음이 약간은 놓였다 눈앞에 나타난 중년 여자는 바로 그 현공사에 귀먹고 말을 못하는 노복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자기 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는 어찌하여 이제껏 모르고 있었을까 실로 이상하 기짝이 없었다 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아한 생각만이 불쑥 떠올랐다 그래서 말을 했다 귀먹어리 할머니 알고 보니 알고 보니 당신이었구려 이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소리가 떨리고 심히 쉰 듯한 느낌이 들었다 벙어리 할머니는 머리에 쪽을 지고 회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자기의 차림새와 완전히 같았다 그는 한참 정신을 가다듬고 억지로 웃었다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임소저가 기억력이 좋아서 당신의 차림새와 당신의 모습으로 나를 변장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당신과 내가 쌍둥이처럼 보이지요 귀먹어리 할머니는 마치 나무토막처럼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깊이 생각하기를 정말 괴상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녀와 똑같은 모양으로 변장하고 있는 것을 그녀가 보았으므로 나는 이제 이곳에 더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즉시 몸을 일으켜 세워 귀먹어리 할머니를 향해 읍을 하고 말했다 밤이 너무 깊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몸을 돌려온 길로 되돌아갔다 몇 발짝 걸어가니 앞에 갑자기 한 사람이 우뚝 멈춰서 있었다 바로 귀먹어리 할머니였는데 어떤 몸 동작으로 이렇게 소리도 없이 자기 몸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 동방불패는 적과 마주할 때 그 몸놀림이 마치 번개처럼 신속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 동작은 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할머니의 몸은 갑자기 땅속에서 솟아난 것 같았다 그녀의 몸놀림은 동방불패보다 신속하지는 않았으나 소리도 없이 움직이는 기술은 실로 사람의 것이 아닌 듯 하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오늘 저녁 무공이 상당히 높은 사람을 만나 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영영은 다른 모든 사람을 놔두고 하필 귀먹어리 할머니로 변장시켰을까 틀림없이 할머니는 자기의 모습에 화를 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즉시 말했다 할머니 제가 너무나 당돌했습니다 지금 가서 변장을 고치고 다시 현공사에 가서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귀먹어리 할머니는 여전히 나무토막처럼 묵묵히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아 맞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고개를 숙여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글자를 썼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영호충은 연신읍을 하면서 손으로 옷을 벗는 신용을 하고 또 고개를 속여 연신죄송한 뜻을 나타냈다 그 할머니는 시종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영호충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머리를 박박 긁으면서 말을 했다 당신이 알아듣지 못하니 나는 정말 어쩔 도리가 없군요 몸을 돌려 그 할머니의 몸 옆을 지나갔다 그녀는 좌측 발을 움직이더니 몸이 기우뚱하면서 이미 자기의 앞을 막고 있었다 영호충은 가만히 숨을 한 번 내쉬고 말을 했다 어쩔 수가 없군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우측 발을 내딛어 갑자기 몸을 날리더니 좌측으로 뚫고 들어갔다 좌측 발이 막 떨어졌을 때 그 할머니는 이미 자기의 몸 앞에서 서 길을 막고 있었다 그는 연신 몇 번이고 뚫고 지나가려는 동작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할머니는 끝끝내 그의 몸 앞을 지키고 있었다 영호충은 급해졌다 손을 내밀어 좌측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그 할머니는 우측장을 질풍처럼 들어 올리더니 그의 손목을 내리쳤다 영호충은 급히 손을 거두었다 그는 스스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히 그녀와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단지 몸을 빠져나오려고만 하였다 고개를 숙여 그녀의 몸 옆으로 뚫고 지나가려고 하였다 몸을 움직이자 장풍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 할머니는 이미 일장을 그의 머리 정수리 쪽으로 내리쳐 들어왔다 영호충은 몸을 옆으로 하여 급히 피했다 그러나 이 일장은 심이 빨라 퍽하고 소리가 나면서 자기 어깨 위에 와 닿았다 그 할머니의 몸이 약간 기우뚱거렸다 알고 보니 영호충의 체내의 흡성대법이 반응을 일으켜 그 일장의 힘을 빨아들였던 것이다 그 할머니는 잽싸게 좌측 손을 내밀어 두 개의 날카롭고 뾰족한 손가락으로 영호충의 눈을 향해서 찍어 들어왔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 고개를 숙여 피했다 이렇게 되자 등어리에는 금방 크나큰 허점이 노출된 결과가 되었다 다행히 그 할머니는 그의 흡성대법이 무서워 감히 빈틈을 내리치지 못하였다 우측 손을 구부려 위로 치켜 올리더니 여전히 그의 두 눈을 파고 들어왔다 그녀는 그의 두 눈을 공격하려고 작정한 듯 하였다 그의 흡성대법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여도 손가락이 눈 속에 들어오면 눈이 멀지 않을 수가 없고 연한 눈은 다른 사람의 공력을 빨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영호충은 팔뚝을 내밀어 막았다 그 할머니는 손바닥을 회전시키더니 다섯 손가락이 갈티가 되어 그의 좌측 눈을 할티였다 영호충은 좌측 손을 급히 내밀어 막았다 그 할머니의 우측 손가락은 이미 그의 우측 뒷구멍을 뚫고 들어갔다 이 몇 차례의 행동은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 가는 행동같이 빠르기가 이를 때 없었다 그녀의 모든 초식은 해괴망칙하였다 마치 시골 아낙네들이 엉켜서 싸움을 하는 것과 같았다 그러나 손이 빠를 뿐 아니라 상당히 매서웠다 수초 사이에 영호충은 뒤로 연신 물러났다 그 할머니의 무공은 사실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 단지 장점이라면 행동할 때 소리도 없이 아주 신속하게 적을 습격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무공은 악불군 좌랭선과 비교할 때 미치지 못하였으며 영영조차도 이 할머니보다는 한참 위인 듯하였다 그러나 영호충의 권법의 공력은 수중 이하였다 만약 이 할머니가 그의 흡성대법을 염려하지 않고 공격을 했다면 영호충은 벌써 일장에 쓰러졌을 것이다 또 몇 초씩을 붓고 나서 느는 검을 쓰지 않는다면 오늘 밤 안으로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즉시 손을 내밀어 품속에서 단검을 빼어들려고 하였다 그의 우측 손이 막 검자루를 만졌을 때 그 할머니의 초식은 번개처럼 빨라져 연신 7,8초를 공격하였다 영호충은 좌측을 막고 우측을 막으며 검을 뽑을 여유가 없었다 그 할머니의 초식은 갈수록 매서웠고 분명히 아무런 원앙과 이유가 없는데 자기의 두 눈을 파내려고 하였다 영호충은 크게 일가를 하고 좌측장으로 자기의 두 눈을 막고 우측 손으로 다시 품속의 검을 뽑으려고 하였다 설사 다시 그녀에게 일장을 막고 거둬 채일지라도 즉시 단검을 뽑으려고 생각을 하였다 바로 이때 머리에 힘이 들어오더니 머리카락이 이미 그녀에게 잡히는 꼴이 되었다 이어서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고 바로 하늘이 돌고 땅이 빙빙 돌았다 몸이 허공에서 신속하게 돌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할머니는 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그를 똑바로 날려 보낼 듯이 원을 그리며 빙빙 돌렸다 영호충은 크게 외쳤다 보시오 보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오 손을 내밀어 마구 이곳저곳을 쳐서 그녀의 팔뚝을 잡으려고 했다 갑자기 겨드랑이가 마비가 되어오더니 이미 그녀에게 혈도가 찍혀 있었다 이어서 등 허리 앞가슴 목덜미 몇 군데 혈도가 그녀에게 찍혔다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더 이상 꼼짝할 수가 없었다 그 할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고 그의 몸을 계속 돌렸다 영호충의 귓가에는 바람소리가 쌩쌩 들려왔다 그래서 내심 생각하기를 내 평생 이상하고 해괴한 일을 많이 경험했지만 오늘같이 재수가 엉망이고 미친 늙은이에게 이렇게 팽이처럼 놀림감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할머니는 계속 돌리다가 그의 눈에 별똥이 튀기고 혼절을 하려 할 때 비로소 혼을 멈추었다 탕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는 매섭게 땅바닥에 꼬꾸라졌다 영호충은 본래 자기가 죄송한 짓을 했으므로 그 할머니에게 저개를 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 이런 꼴을 당하자 참을 수 없이 화가나 욕을 하였다 못돼 먹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정말 잘해준 것도 모르는구나 만약 내가 검을 썼다면 너의 몸에 몇 개의 구멍을 뚫어 놨을 것이다 그 할머니는 냉랭히 그를 쳐다보고 있을 뿐 얼굴에는 여전히 나 무토막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더 이상 싸워도 승산이 없다 만약 통쾌하게 욕지거리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그러나 지금 나는 그녀에게 잡힌 꼴이니 이 늙은이가 내가 욕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틀림없이 나에게 괴로움을 줄 것이다 즉시 한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욕을 하였다 못된 늙은이 못된 할망구 같으니라고 하나님도 내 마음씨가 나쁜 것을 아시고 타고날 때부터 내 귀를 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옷을 줄도 모르고 올 줄도 모르는 바보처럼 멍청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개 돼지라도 아마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는 욕을 할수록 더욱 심하게 했으며 얼굴에는 갈수록 웃음기가 번졌다 그는 자기가 욕하고 있는 것을 이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껄껄 거짓으로 웃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욕을 하여도 그 할머니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자기의 계략이 맞아떨어진 줄 여기고 자기도 모르게 의기양양하며 진짜로 껄껄 웃기 시작하였다 그 할머니는 천천히 그의 몸 가까이 다가오더니 단숨에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를 질질 끌고 갔다 그녀는 갈수록 더욱 걸음이 빨라져 영호충은 혈도는 찍혔지만 감각은 잃지 않고 있었으므로 몸이 땅바닥에 부딪혀 여기저기 긁히자 너무 아픈 나머지 입으로는 계속 욕을 해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 할머니는 그를 뜰고서 똑바로 산 위로 가고 있었다 영호충은 지형을 살펴보았다 그녀가 서쪽으로 꺾어 들어가자 현공사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호충은 이때 이미 불개화상 전백광 막독상홍 고송년 등이 그런 꼴을 당한 것은 다 그녀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귀신도 모르게 갑자기 나타나 꽁꽁 묶어버리는 이와 같은 괴상망칙한 짓은 그녀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자가 없었다 단지 자기가 현공사에 가서 이 귀먹은 할머니를 봤을 때 아무 느낌을 받지 못했으므로 지금에 와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이다 방증대사 충허도장 영영상관웅과 같은 고수조차도 그녀를 보고는 의심을 하지 않았었다 이 귀먹어리 할머니의 속임수는 정말로 대단하였다 갑자기 또 생각이 들었다 이 늙은이가 나를 높은 나무에다 매달아놓고 또 내 몸에다가 천하에서 제일 못된 놈이라고 글을 써서 붙인다면 항산파 장문인의 신분으로써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고 또한 하필이면 사람 같지도 않은 늙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나 다행히 그녀가 나를 끌고 현공사로 가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고 공공연히 사람 앞에 나를 내놓는다면 정말 죽을 맛이겠구나 오늘 저녁은 늙은 재수가 없지만 항산별원에서 높게 매달려 사람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만 해도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생각하기를 이 늙은 할망구가 나의 신분을 알고 있을까 역시 내가 항산의 장문인이니 약간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는지도 모르지 산에 질질 끌려가면서 땅바닥에 튀어나온 돌멩이는 그의 온몸에 상처를 입게 했다 다행히 얼굴은 위쪽에 있었으므로 그의 오관은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 할머니는 그를 비각으로 끌고 갔으며 바로 좌측에 영귀각 최고층으로 끌고 올라갔다 영호충은 외쳤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영귀각 밖에는 한계의 비교가 있는데 아래는 숨한길 낭떠러지였다 그 할머니가 자기를 그 비교 위에 매달려 놓을까봐 크게 염려가 되었다 현공사는 인적이 드물어 열흘 한 달이 지나도 사람을 보기가 힘든 곳이었다 이 할머니가 만약 자기를 그곳에 매달아 놓는다면 굶어 죽을 것이고 그 기분이야말로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할머니는 그를 누각의 한쪽에다 처박아 놓더니 혼자서 아래로 내려갔다 영호충은 땅바닥에 들어 누워 이 못된 늙은이의 정체가 무엇인가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가 없었다 틀림없이 항산파의 한 명의 선배 고수이며 마치 우수와 같은 인물일 것이라고 짐작을 하였다 어쩌면 그 옛날 정정정안 등 사퇴를 섬겼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마음이 약간은 놓였다 내가 항산파의 장문인데 절대로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이런 꼴로 변장을 했으니 아마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이 늙은이가 나를 장부인으로 보고 고의로 자기의 모습을 하여 이곳에 와서 정탐을 하고 항산에 불리한 의도가 있다고 여긴다면 나를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고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일이로구나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그 할머니는 이미 올라와 있었다 손에 든 끈으로 영호충의 손과 말을 꽁꽁 묶었다 또 품속에서 한 개의 노란 천을 꺼내더니 그의 목에 걸어주었다 영호충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그 천조각에 무슨 글자들이 씌어져 있나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때 눈이 컴컴해지면서 그녀가 이미 검은 보자기를 자기의 두 눈을 가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이 늙은이는 퍼기나 영리하구나 내가 그 쪽지를 보려고 함을 알고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또 생각하기를 영호충이 천하에 불황하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 쪽지에는 틀림없이 좋은 말은 써있지 않을 것이다 보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지 손과 발목이 조여오더니 몸이 허공에 둥둥 떠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미 몸은 기둥 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화가 충천하여 또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겉으로는 비록 덤벙덤벙 거렸지만 생각이 깊었다 내가 이렇게 마구 욕을 해댄다면 필경 빠져나가기 어려우리라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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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이라고 쓰자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깨닫지 못할 것 이다 자기가 왜 첫 번째도 열일곱 번째도 아닌 열 여덟 번째가 되었는가를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더 이상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미 이 늙은 노파는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았다 한 두 시간 정도 매달려 있자 영어충은 배가 고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그러나 길을 운행해 보니 혈도가 점점 통하는 것 같아서 내심 기었다 갑자기 몸 전체가 움직이더니 텅 하고 소리가 나면서 마룻바닥에 굴러 떨어졌다 그 늙은 노파가 끈을 풀어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언제 다시 올라왔는지 자기는 전혀 알 도리가 없었다 그 노파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검은 보자기를 걷어냈다 영어충은 목덜미의 혈도가 아직 풀리지 않았으므로 그 천조각의 글자를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언어충은 언뜻 보니 제일 끝에 써 있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 글자는 다름 아닌 낭이란 글자였다 그는 암암리에 외쳤다 글렀구나 글렀어 그녀가 이 낭자를 쓴 것은 틀림없이 자기를 여자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할망구가 자기를 악독한 떠돌이라고 썼다면 그리 염려할 것이 없지만 여자로 본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이었다 그 할머니는 탁자에서 그릇 하나를 가지고 왔다 내심 생각하기를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국을 마시게 하려는가 술이라면 더욱 좋겠지 갑자기 머리에 뜨거운 느낌이 들어 크게 외쳤다 아이고 그릇에 담아 있던 것은 뜨거운 물이었다 그 뜨거운 물을 자기의 머리에 부었던 것이다 영호충은 크게 욕을 하였다 이 미친 늙은이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려느냐 그녀가 품속에서 한 자루에 머리 깎는 칼을 꺼내는 것이 보였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쓱쓱 하는 소리가 나면서 머리가죽이 아파왔다 그 노파는 지금 자기의 머리를 빡빡 깎고 있는 것이었다 영호충은 또 놀라고 화가 났지만 이 미친 늙은이가 무슨 의도를 품고 있는지 몰랐다 한참 지나자 머리카락은 깨끗하게 깎여져 있었다 내심 생각하기를 좋다 영호충이 오늘 정말 중이 되었구나 아이고 큰일 났네 일이 잘못되어서 여자처럼 하고 있으니 나는 비구니가 된 거야 갑자기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다 영영이 본래 장난으로 나보고 비구니로 변장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시가 되었구나 일이 참 묘하게 돌아가는데 어쩌면 이 못된 늙은이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고서 남자가 항산파의 장문인이 된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는 내 머리를 깎고 또 나를 꺼 새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녀는 불개처럼 불문의 성질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구나 이 할망구는 항산파에 충성한 나머지 미쳐서 무슨 일이든 다 해내는 사람일 것이다 아이고 나는 오늘 큰 화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거세를 당한다 해도 절대로 벽사건법은 연마하지 말아야지 그 할머니는 머리를 다 깎고 땅바닥에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다스러 담았다 영호충은 내 심일이 너무나 긴박하여 내공을 운행하여 혈도를 풀려고 하였다 몇 군데에 막혀져 있던 혈도가 약간 느슨해져 옴을 느꼈다 갑자기 허리 어깨 몇 군데가 마비가 되어 오더니 다시 그녀에게 혈도가 찍히었다 영호충은 길게 탄식을 하며 욕할 기운마저도 잃었다 그 할머니는 그의 목덜미에서 천 조각을 끄집어내어 한쪽에 놓았다 영호충은 비로소 볼 수가 있었다 그 천 조각에는 천하에서 눈이 제일 먼 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 못된 늙은이다 라고 씌어져 있었다 그는 갑자기 마음속으로 외쳤다 알고 보니 이 늙은이는 거짓으로 귀가 먹은 척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말을 들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았다면 불계대사가 나보고 천하에서 눈이 제일 먼 자라고 말한 것을 그녀가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인가 만약 영호충은 깜짝 놀라 외쳤다 무엇하는 짓이요 싹 하고 소리가 나면서 그 노파는 그의 몸에 입혀진 여자 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 놓았다 영호충은 깜짝 놀라서 외쳤다 당신이 당신이 내 몸에 털 하나라도 당신을 죽여서 가루로 만들 것이오 그러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이미 내 머리카락을 싹둑 잘랐는데 어찌 털 하나가 문제이겠느냐 그 노파는 작은 숫돌을 가져다가 숫돌에다 물을 뿌리더니 그 머리 깎는 칼을 갈고 또 갈고 손가락으로 문질러 시험을 해보고 나서 만족을 했음인지 옆에다 놓아두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자기 병 하나를 꺼냈다 그 병에는 천양단속교에 다섯 글자가 써져 있었다 영호충은 여러 차례 상처를 입어서 이 항산파의 상처를 치료하는 약을 여러 번 써보았으므로 이 병을 보자마자 그 글자를 볼 필요도 없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 또 다른 한 병은 백운웅담환인데 이것은 내봉약이었다 과연 그 노파는 바로 품속에서 또 한 개의 자기 병을 꺼내었다 틀림없이 백운웅담환이었다 그는 또 다시 품속에서 몇 개의 하얀 천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상처를 싸매는 붕대였다 영호충은 옛날에 입었던 상처가 다 나아서 다른 상처는 없었다 저 할망구가 이렇듯이 암벨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자기 몸에 새로운 상처를 내려고 함이 분명하였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암암리 압불사 하고 외쳤다 그 노파는 모든 일에 암벨을 끝내더니 두 눈으로 영호충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한참 한참 후에 그녀는 그의 몸을 일으켜 세워 널다른 팍자 위에 내려놓고 또 나무처럼 표정도 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호충은 많은 경험을 하였고 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적에게 갇혀 있었을지라도 그리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노파를 대하고 있자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 노파는 천천히 칼을 집어 들더니 촛불에 칼을 비춰보았다 검의 빛이 번쩍이더니 영호충의 이마에서 식은 땀이 뚝뚝 밑으로 떨어졌다 갑자기 그의 마음에 무엇인가 스쳐 지나갔다 더욱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은 바로 불개화상의 마누라이다 그 노파는 멈칫하더니 뒤로 반발짝 넌 넌 넌 어떻게 어떻게 알았느냐 말소리를 처음에 말을 배우는 어린애처럼 이어지지가 않았다 영호충은 처음에 이 말을 내뱉었을 때 머릿속에 그리 확신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지 비로소 자기가 어떻게 알았는가를 생각을 하였다 그래서 냉소하여 말했다 흥 나는 당연히 알 수가 있지 나는 벌써부터 알아차렸다 내심 신속하게 추리를 하였다 내가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맞다 불개 대사의 목덜미에는 천하에서 제일 박정하고 여자 뒤만 쫓아다니는 호색가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 말은 불개 대사를 제외하고는 오로지 그의 마누라만이 알고 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천하에서 박정하고 여자 뒤만 쫄쫄 쫓아다니는 호색가를 잊지 못하고 있군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밧줄에 목을 걸고 자진을 하려고 했을 때 어째서 당신은 그의 목덜미에 걸려져 있는 밧줄을 끊었소 그가 자진을 하려고 할 때 당신은 어째서 그의 변길을 훔쳐 가버렸소 그렇게 박정하고 여자만 밝히는 자라면 죽는게 낫지 않았을까요 그 노파는 냉랭하게 말을 했다 그 자 그 자를 그렇게 쉽게 쉽게 죽게 내버려 둔다면 그건 정말 너무나 공평 공평하지 못한 일이지 영호충은 말을 했다 그렇소 그는 10년동안 노심초사하여 이 세상에 안 가본데 없고 모든 비구니절은 모두 샅샅이 찾아 헤매었소 그것은 오로지 당신을 찾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당신은 이곳에 숨어서 편안히 지내고 있으니 당신을 찾는다는 것이 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소 그 노파는 말을 했다 그것은 그것은 당연한 죄값이오 그는 나를 아내로 맞아놓고 어째서 다른 여자를 희롱한단 말이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누가 어째서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소 그 노파는 화가나서 말했다 내가 언제 다른 남자를 쳐다보았느냐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영호충은 말을 했다 당신은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소이까 설마하니 내가 남자가 아니란 말이오 불개화상은 단지 여자를 몇 번 쳐다봤을 뿐이지만 당신은 오히려 내 머리카락을 끌어당기고 내 머리가죽을 만지고 또 만졌소 내가 당신에게 말하건대 남자와 여자 사이엔 몸가짐을 분명히 하여야 하오 당신이 내 몸에 살갗을 건드렸다면 그것만으로 바로 불문의 규율을 어긴 결과가 돼요 다행히 당신은 단지 내 머리카락만 만졌을 뿐 당신은 내 얼굴을 만지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다면 관세음보살께서 틀림없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오 그는 이 여자가 바깥세상에 잘 나가지 않고 또한 세상사를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 그녀에게 겁을 좀 주어야만 비로소 그녀가 자기 몸에 칼을 함부로 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그 노파는 말하였다 내가 너의 손과 발과 머리를 배려고만 한다면 너의 몸을 건드리지 않고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영호충은 말을 했다 목을 자르든지 손을 자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그 노파는 냉소를 하며 말을 했다 나는 너를 그리 쉽게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두 가지 길이 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여라 하나는 내가 흔쾌히 의림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녀가 상심하여 죽지 않을 것이다 만에 하나 내가 끝끝내 버티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너를 거세하여 내놈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괴물로 만들어버릴 작정이다 내놈이 의림을 맞이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른 여자를 하 내로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십여 년 동안 귀머거리 행세을 하여서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혀가 이미 굳어 있었다 한참 말을 하지 비소소 말투는 유창해지기 시작하였다 영어충은 말을 하였다 의림은 물론 좋은 아가씨여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녀의 제외한 다른 여자들은 모두 분수를 모르는 나쁜 여자들 뿐이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거의 다 그렇지 모두가 그렇고 그런 여자들이야 너는 도대체 대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빨리 말을 해라 영어충은 말을 했다 의림 소삼에는 나의 좋은 친구여 그녀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오 그 노파는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아내로 맞는다면 그녀는 기뻐할 것이고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릴 것이다 영어충은 말을 했다 그녀는 출가한 사람이고 시집을 안 간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만약 마음이 변한다면 보살께서 책망을 할 것입니다 그 노파는 말을 했다 내가 중이 되면 보살께서는 아마 그녀 하나만을 탓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내가 너의 머리를 깎은 것이 괜히 깎은 줄 아느냐 영어충은 참을 수 없어서 껄껄껄 크게 웃으면서 말을 했다 알고 보니 당신이 내 머리를 빡빡 깎은 것은 중이 되어 비구니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소리였군요 당신 남편이 옛날에 그리 했으니까 당신은 나보고 당신 남편을 본받으란 소리여 그 노파는 말했다 바로 그렇다 영어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이 세상에 머리를 깎은 사람은 많고도 많습니다 머리를 깎았다고 다 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그것은 쉬운 일이지 그것은 내가 너의 정수리에다 중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향불로 점을 찍으면 그만 아니냐 머리를 빡빡 깎았다고 반드시 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빡빡 머리에 또 향으로 지져놓으면 그것이야말로 중이 되는 것이다 말을 하면서 손을 쓰려고 하였다 영어충은 급히 말하였다 천천히 하시오 천천히 중이 된다면 자진해서 돼야지 어찌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있습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중이 되지 않겠다면 너는 내시가 되어라 영어충은 내심 생각을 하였다 이 늙은 노파는 약간 미친 듯하니 아마 무슨 짓이라도 해낼 것이다 반드시 먼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이 나를 내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갑자기 내 마음이 돌아서서 의림소사매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지면 그때 가선 어떻게 하겠소 두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오 그 노파는 화가 나서 말했다 무예를 배우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화끈하게 해야 된다 한마디로 결정을 해놓고 무슨 마음이 돌아서고 돌아서지 않고 대장부가 어디 있느냐 중이 되려면 중이 되고 4시가 되려면 4시가 되지 대장부가 어찌 그리 질질 끄느냐 영호충은 웃으면서 말했다 4시가 되면 대장부가 되지 못합니다 그 노파는 화가 나서 말했다 누가 너하고 농담을 하지고 그랬느냐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였다 의림소사맨은 온화하고 아름답다 그녀는 나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영영에게 있는데 어찌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 늙은 할망구가 이렇듯이 무례하게 협박한다고 해도 대장부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굴복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말을 했다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장부가 대장부가 박정하고 여자 뒷꽁무늬만 졸졸 쫓아다니는 호색가라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 노파는 말했다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은 개 돼지만도 못한데 어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맞소 의림소사맨은 아름답고 나에게 그지없이 잘 대해주고 있소 그런데 내가 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단지 나는 벌써 다른 한 아가씨에게 혼인의 약속을 하였고 이 아가씨는 내게 있어서 그 은혜가 하늘과 같습니다 설사 당신에게 온몸을 난도질을 당한다 해도 나는 절대로 그녀의 기대를 젖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자의 몸만 탐닉하는 호색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계대사에 이런 천하제일이라는 호칭을 어찌 이 영호충이 빼앗아 와야 하는가요 그 노파는 말했다 내가 말하는 그 아가씨는 마교의 임소저이고 마교의 교중들이 이곳에서 너를 포위하고 있을 때 바로 손을 써서 구해준 자이지 영호충은 말을 했다 바로 그렇소 그 임소저를 당신도 두 눈으로 친히 보았을 것이오 그 노파는 말했다 그 일은 간단하지 내가 임소저로 하여금 너를 포기하도록 하게더 그녀가 스스로 너를 배반케 하되 내가 그녀를 배반하지 않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영호충은 말했다 그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그녀는 기꺼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고 나 또한 그녀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릴 것이오 나는 절대로 그녀의 기대를 젖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녀 또한 내 기대를 절대로 젖버리지 않을 것이오 그 노파는 말했다 일이 막판에 이르면 그녀도 별 수가 없겠지 항상 결혼에는 쓸모없는 남자들이 수없이 많으니 아무나 한놈 잡아서 그녀의 남편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지 영호충은 노에서 일깔했다 함부로 지껄이지 마시오 그 노파는 말했다 왜 내가 그 일을 못할 것 같으냐 걸어 나가더니 옆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노파는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한 여자가 들려져 있었는데 손과 다리가 꽁꽁 묶여져 있었다 바로 영영이었다 영호충은 깜짝 놀랐다 영영이 이 여자의 손에 잡혀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었다 그녀의 몸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것을 보고는 약간 마음이 놓였다 그래서 외쳤다 영영 당신도 왔구려 영영은 웃더니 말했다 당신들이 말하는 소리를 나는 모두 들었습니다 당신이 절대로 내 기대를 젖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 노파는 일가를 했다 내 눈앞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아가씨 아가씨는 중이 좋겠는가 내시가 좋겠는가 영영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당신의 말은 정말로 듣기가 민망하군요 그 노파는 말을 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영호충 이놈에게 너를 포기하고 의림을 맞이하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영호충은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당신이 입을 열어 말한 일에 제일 멋진 말이오 그 노파는 말했다 이 늙은이가 선심 쓰는 셈치고 양보를 하지 영호충 내 놈은 두 명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내가 중이 된다면 두 사람을 다 맞이해야 하고 4시가 된다면 한 명의 아내도 거느릴 수가 없다 단지 결혼을 한 뒤에 절대로 내 착한 딸을 괴롭히지 말아라 내 나이가 의림보다 몇 살 많은 것 같으니 그렇다면 의림으로 하여금 언니라고 부르게 하면 되겠구나 영호충은 말을 했다 난 그는 단지 나라고 말했을 때 아혈이 마비가 되더니 그녀에게 혈도를 지켜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노파는 곧바로 영영의 아혈을 칙더니 말을 했다 이 어르신이 결정한 일은 너희들이 이러쿵 저러쿵 절대로 하지 못한다 너로 하여금 두 명의 꽃과 같고 목과 같은 마누라를 맞이하게 하겠다는데 무슨 잔소리가 그리 많으냐 흥불개 이중놈은 무슨 쓸모가 있느냐 딸아이가 상사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니 이 어르신이 손을 쓰면 이렇게 간단한 것을 말을 하면서 몸을 날려 방을 나갔다 영호충과 영영은 서로 마주 쳐다보고 씁쓸히 웃었다 말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손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영호충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때 아침 햇살이 막 떠올라 빛이 창문을 통해 비추어 들어왔고 책상 위에 빨간 초는 아직 꺼지지 않았으므로 계속해서 흐느적거렸다 영영의 백옥 같은 얼굴이 햇빛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다 그녀의 눈빛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칼을 봤다 그리고 바로 또다시 책상 위에 놓여있는 약병과 붕대를 보고는 얼굴에는 조롱의 빛을 나타냈다 그를 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즉시 눈빛을 돌려 아래로 향하였다 얼굴에는 빨간 홍조가 떠올랐다 이 일은 말할 수도 없을뿐더리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호충은 그녀의 얼굴에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마치 나 뜨거운 짓을 하여 자기에게 잡힌 표정이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불덩어리가 되어오며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내가 지금 몸이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즉시 달려가서 그녀를 껴안고 입맞춤을 해야겠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자기 쪽으로 다가왔다 영호충과 눈빛이 마주쳤을 때 급히 피하였다 뺨에는 홍조가 이미 사라졌으나 갑자기 또 얼굴이 새빨개졌다 영호충은 내심 생각하기를 나는 영영에 대해서 당연히 지조를 지켜야 한다 그 못된 여자가 나와 의림소사매를 결혼하도록 억압을 하고 있는데 몸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라도 잠시 하는대로 내버려두자 좀 있다가 그녀가 나의 혈도를 풀어주면 내 수중에 지금 검이 있으니 그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악독한 여자의 권법은 쓸만하지만 좌랭선 인교주 그들과 비교할 때 아직도 한참 아래일 뿐 아니라 검의 공력은 절대 나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이 늙은 노파의 장기라면 손에 동작이 빠르고 소리도 없이 급습을 함으로 방비할 틈이 없는 것이다 진정 싸운다면 영영은 그녀를 이길 것이고 불계대사의 공력도 그녀보다는 나을 것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하자 안심이 되어 마음이 놓였다 눈빛을 돌려보니 영영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부끄러운 표정이 없었다 그녀는 더 계속해서 내시에 관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기를 쳐다보고 입가에는 웃음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자기의 머리가 깎여 대머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웃는 것이지 내시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이다 영호충은 껄껄 웃었으나 웃음소리는 터져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영영은 더욱 기쁘게 웃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의 눈동자가 몇 바퀴 돌리더니 교활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눈을 깜빡이고 또 한 번 깜빡이었다 영호충은 그녀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그녀가 좌측 눈을 두 번 깜빡이자 내심 생각하기를 연신 두 번 눈을 깜빡였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 그녀는 내가 마누라 둘을 얻게 됨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즉시 좌측 눈을 한 번 깜빡였다 웃는 얼굴을 거두고 얼굴의 표정은 매우 엄숙하게 변해 있었다 그 뜻은 나는 당신 하나만으로 족하지 절대로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안 소 영영은 약간 고개를 흔들며 좌측 눈을 두 번 깜빡거렸다 그 뜻은 마치 마누라 둘을 얻게 되면 얻으세요 라고 말하는 듯 하였다 영호충은 또 고개를 흔들며 좌측 눈을 한번 깜빡거렸다 그는 고개를 흔들면서 힘을 주어 자기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려고 했으나 온몸의 혈도가 막혀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얼굴의 표정은 진지하게 이를 때 없었다 영영은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은 또 그 칼에 와 머졌다 다시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영호충은 두 눈으로 똑바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영영의 눈빛은 천천히 이동을 하더니 그와 딱 마주쳤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장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두 쌍의 눈이 서로 쳐다보니 이제는 더 이상 서로가 말이 필요 없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의림을 맞이하느냐 는 그리 중요한 것이 죽든지 살든지 이미 한마음이 된 이상 서로 만족하고 있었다 눈앞에 옴 그리 조금밀 롯 롯 멜 롯 롯